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의 비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설정매 정주행 일부를 10시간에 걸쳐 담았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라며 낭독자의 느낌과 생각은 영상 뒷부분에 올리겠습니다. 옛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정매 첫 번째 이야기 영욕과 애환으로 점철되는 세월 이 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 장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마침내 왕시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대서 비롯한다. 고려 500년의 역사가 끝을 맺고 이성계가 조선왕조의 태조가 되어 보위에 오른 것은 서력 1392년이었다. 14기가 종원을 고하고 15세기가 막 동틀 무렵이었다. 태조에게는 아들 8형제가 있었다. 위로 6형제는 전실 신의 후 한씨가 낳았고 아래 형제 둘은 후실 신덕후 강씨가 낳았다. 마다드 방우는 나중에 진안대군으로 이끌어지지만 아버지가 미처 왕이 되기도 전에 뜻이 달라 황해도 해주의 수양산으로 들어가 일생을 끝마쳤다. 둘째 아들 영안대군 방과가 법도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지만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우유부단하여 몇 해를 베겨내지 못한다. 셋째 아들 이간대군 방의는 호인기질이지만 소극적 성품이고 넷째 아들 회안대군 방관은 용맹이 출중하지만 우둔한 편이고 다섯째 아들 정안대군 방원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게다가 도량이 넓고 지혜가 넘쳐서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는 18년 동안 임금의 자리를 지킨다. 여섯째 아들 더간대군 방현은 특색이 없었고 그리고 일곱째 아들 무한대군 방번도 쓸모가 없이 경솔한 인품이었고 여덟째 아들 의안대군 방석은 막내로서 용모가 수려하여 특히 생모인 신덕왕후의 사랑을 받았다. 신덕왕후의 눈물겨운 호소와 아래 신하들의 교묘한 술책으로 막내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다섯째 아들인 방원이 배다른 형제인 방석을 죽인다. 방원은 노한 아버지마저 한양에서 대결하여 끝내는 함흥으로 추방하고 형님인 방관을 잡아서 귀양을 보내며 정도전을 위시한 많은 계곡 공신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정종 그러니까 방과가 자신에서 허수아비 같은 왕위를 내놓게 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다. 말하자면 순탄한 왕위 계승을 못 이룬 셈이다. 왕의 옥자에는 이조 건국이래 아직도 피비린내가 풍겼다. 태조, 정종, 태종으로 왕위가 계승됐지만 모두 합친다 해도 겨우 26년의 세월에 불과했다. 제4대 임금으로 많은 업적 중에도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로 그 이름이 길이 빛나는 세종대왕이 보위에 오른 것은 1418년이었다. 그는 32년 동안 제휘했다. 계곡 후 이제까지 어수선했던 이시 왕조가 그 기틀과 터전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세종 임금 자신만 하더라도 부왕의 마다들은 아니었다. 그의 위로 형님이 두 분이나 계셨다. 양령 대군과 효령 대군이다. 태종이 여러 왕자 중에서 셋째 아들인 충령 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형제의 상하 서열보다 인품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세종대왕은 임금이 되신 후에도 늘 형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들 형제 사이에 왕권을 놓고 다툼이 없었던 것은 바로 양령 대군의 현명한 성품 때문이었다. 양령은 태종의 마다들로서 이직이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자진에서 그것을 팽개치고 말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셋째 아우인 충령 대군이 아무래도 자기보다 총명하고 성인의 기상이 엿보이는 데다가 부왕인 태종도 여러 왕자들 중에서 유달리 충령을 아끼고 사랑했다. 눈치 빠른 신하들 역시 몰래 뒤로는 충령의 편으로 몰렸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양령은 지나온 왕권 쟁탈에 피비린내 나는 정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몸서리가 났으며 밤짱까지 설치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피씨, 그러한 싸움이 재현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추악한 싸움의 틈바구니에 끼었다가는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왕도의 길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거리를 쏘다니며 술집을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미친냥 가장했다. 하루는 바로 밑 아우인 효령대군을 찾아갔다. 양령대군은 천성이 활달하고 호쾌한 편이었다. 내가 왜 미친 채 하는지 너는 그 까닭을 아느냐? 아이다 뿐입니까? 그래, 너는 어찌하여 작정이냐? 이 말에 대해서 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직 두 손을 모아 비비는 신용만 하였다. 양령도 더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 했다. 이때 아우가 일어났다. 형님, 형님과 제가 동궁이 되기를 조금도 연연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몸이나 보전하기로 합시다. 앞으로는 술을 삼가하시고 옥채 보전에 유념하십시오. 아우의 간곡한 부탁이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내가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오. 죽어서는 모두가 섬기는 부처님의 형이 될 터이니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하고 양령은 웃음으로 받아 남겼다. 이리하여 어떤 조그마한 마차이도 없이 선왕의 원자가 아닌 셋째 아들인 충령 대군이 다시 세자로 책봉되었다. 당연한 순서로는 마다들인 양령 대군이 본시 세자로 책봉되었으므로 보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양령 대군은 스스로 미친 사람으로 가장한 까닭에 선왕이 뜻한 바대로 일은 무사히 결말이 나게 된 것이다. 새 세자로 책봉된 충령 대군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아직 연치도 적고 그런 일에 대하여 별달리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왔지만 막상 선왕이신 아버님이 승하하고 충령 대군이 등극한 이후로는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형님인 양령 대군이 본시 보위에 오를 것을 순서가 바뀌어 자신이 자리에 올랐다는 생각이 항상 붙어다녀 세종임금은 형님인 양령 대군을 대하기가 이만저만 거북하지 않았다.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삼사에서는 이러저러한 못할 짓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런 상소를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왕의 애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무리도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양령이 보통 인물이 아니니 그냥 두었다가는 왕의 자리마저 위태로울지도 모르므로 아예 처치해버리자고 간청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그러나 왕은 굳게 형 양령을 믿었다. 양령 역시 현인으로 이러한 위태로운 처지에서 잘 처신해 나갔다. 왕은 형의 인격과 우예를 의심하지 않았다. 간사한 소인배들이 올리는 모든 상소와 음흉한 비난을 물리치고 형을 옹호했다. 그렇지 않았던 듯 양령의 생명은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현명한 형의 현명한 동생이 아니었던 듯 주위에서 휘몰아치는 모래하게 휘말려 형제간의 유혈극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상대로부터 세자위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에 언짢고 거북한 생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세종 임금은 자신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속으로 굳게 다졌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실행에 옮기고자 했을 때는 일이 생각과는 달랐다. 즉, 지금의 세자는 왕이 될 제목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오히려 그는 나약한 선비에 합당했다. 아버님이 시키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은 어김없이 그대로 잘 지키고 행했으며 효성도 지극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몸은 포류지질로 병약했다. 그러하기에 의심이 많고 셈이 강했다. 아무래도 임금은 세자가 마음에 덜 찼던 것이다. 세종 임금에게는 자녀가 많았다. 정실에서 왕자 여덟 명과 왕녀 두 명이 후궁에서 왕자 열 명과 왕녀 여덟 명이 있었다. 세자는 중전 심씨의 소생으로 세종의 마다들이었다. 역시 같은 심씨의 소생으로 둘째 아들은 진평대군이었다. 이후에 수양대군으로 계칭하여 세조왕이 된다. 마다들인 세자와는 반대로 걸출 중에 걸출로서 어느 모로 보아도 당당한 왕자의 제목이었다. 셋째가 풍채와 문장과 글씨로 일세를 날린 안평대군이고 그 밖에 후일의 단종왕을 왕위에 보기하려다가 옥사한 금성대군과 세종임금이 가장 사랑했던 영웅대군 등이 있었다. 이들도 모두 모후 심씨의 소생이었다. 세종임금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대에는 선왕이 마다들인 양령을 폐사하고 셋째인 당신을 세자로 축봉하여 마침내 별 마찰 없이 보위에 올라서 금일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오로지 양령 대군과 같은 현인인 형을 가졌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의 동궁은 선대의 세자이던 양령과 같은 위인이 못된다. 현인 양령은 부왕의 뜻을 따라 불행하게도 세자의 자리에서 밀려나도 이를 시기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미련도 두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매양 쾌활하고 호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지금의 동궁이 만약 양령처럼 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암운이 생기고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참극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장차 이씨 대대의 장구지계에도 적장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확고한 법칙을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법칙을 확립해두지 않으면 대를 이을 때마다 일에서 패한다, 절에서 옹림한다 하여 후사 문제로 다툼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유혈의 비극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이씨 조선 창건 이래 정종, 태종 그리고 당신의 댁까지 겨우 사대에 지나지 않지만 그 네 번이 모두 순탄하게 제 순서대로 보위가 계승된 일이 없지 않은가. 지나간 과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다시는 국력의 소모에 불과한 비극은 피하고 싶었다. 적출을 따질 것이며 그 중에서 선후의 순서대로 할 것이라는 법칙을 세우고 싶었다. 때문에 아무리 세자가 인품이 모자란다 해도 결코 폐사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방침은 그렇게 세워두었지만 왕의 눈앞에 보이는 동궁의 병약한 모습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한편, 진평의 왕자다운 씩씩한 기품은 차마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깝게 느껴졌다. 진평은 무술에도 능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는 왕방산이라는 대로 사냥을 갔다. 활쏘기의 명수요, 마의 달리기도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사승과 노르르 많이 잡았다. 진평이 16세 때의 일이지만 동행했던 이영기는 소년 진평의 날래고 용맹한 몸놀림에 탐복하여 꼭 태조 대왕의 신물을 다시 배웁는 것 같사옵니다. 하고 혀를 내둘렀으며 부왕 세종은 이 둘째 아들의 비호 같은 동작을 알고서는 너처럼 몸이 빠른 사람은 넓은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하고 소매가 넓은 우독과 가랑이 넓은 바지를 입게 했다. 한편 부왕은 이러한 진평이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뜻에서 그러했다. 부왕은 진평의 형인 세자가 나약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맏형인 세자는 진평의 활솜씨를 찬양하여 사냥에서 막 돌아왔을 때 아직도 노루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있는 활에다가 활은 철석 같고 화살은 병력 같으니 팽팽히 당겨지되 늦춰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노라. 하고 써주기까지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약질인 자기로서는 따를 수 없는 동생의 힘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통감하는 하나의 반사적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셋째 아들인 암평은 소소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고 주색을 즐겼지만 진평처럼 우락부락한 왈패나 말썽꾸러기는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오불관언이라는 식으로 술이나 마시자는 태도였다. 그러나 암평의 장점은 학문을 숭앙하는 문사라는 일면이 있었다.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서민도 그를 숭배하여 말하자면 인기가 있었다. 호를 매주컨, 비해당, 낭각거사라고 하는 등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의 문장은 출중하였으며 글씨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는 세종 20년에 수양대군, 이명대군과 함께 북변 함길도 육진 지역에 경계 임무를 수행하러 가서 토벌에 참가했다. 넷째인 이명대군은 기고리 장대하고 여색을 즐겼다. 수양과 비슷한 성품으로 무예에 능하고 활달했다. 다음으로 금성대군은 사리가 분명하고 의리가 강했으며 영웅대군은 막내로서 앞서 말한 대로 부왕에게 가장 귀여움을 받았으며 얌전한 성품이었다. 이렇게 여덟 대군은 제각기 한 가지씩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세종은 세자가 허약한 것이 걱정스러웠다. 세자의 수명이 아무래도 오래갈 것 같지가 않았다. 여덟 형제 중에서 다른 아들들은 다 건강하지만 유독 세자만이 병약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쓰리게 했다. 설상 가상으로 세자의 연치가 삼십이 다 되었지만 아직 자녀를 두지 못했다. 세자의 체질이 본시 허약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 가정적인 불운까지 겹치고 있었으니 건강을 유지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남달리 효성이 지극한 데다가 성격이 자상했으며 나를 더해가면서 학문에 열중하기 시작하여 세속적인 향락에는 취미가 없었다. 그에게는 젊음이나 패기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관습에 따라 나이 열다섯에 세자빈을 맞이했다. 상호군 김호문의 딸이었으며 세자와는 나이가 동갑이었다. 출신은 천했지만 워낙 뛰어난 인물에 총명했다. 휘빈 김씨는 나이를 더해가면서 용문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빈에 대한 동궁의 애정은 갈수록 깊어졌다. 애지중지하는 성리학 책을 읽다 말고 그는 자선당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국녀들과 한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빈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때는 실록이 무르익는 훈훈한 5월 대궐 여기저기에는 앵두나무가 질비하여 가지가지에는 투명한 앵두가 아랄이 달려있었다. 소년 동궁은 빈과 손을 맞잡고 장난치며 놀다가 생각이 나면 벌써 빨갛게 물들어가는 앵두알을 따다가 서로 정답게 번갈아 입에 넣어준다. 그대는 꽃이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꼬? 동궁이 빈에게 물어본다. 해님이십니다. 해는 만물을 길러주고 온 백성을 돌봐주는 무궁한 덕이오. 어진 상감일 것이오.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오. 장차. 아니. 나는 아직도 꽃을 따르는 나비일거요. 아닙니다. 해님이 아니시면 구슬이옵니다. 구슬이라면 귀하긴 귀하지만 궁중에서는 흔한 것이지. 가장 귀하신 구슬입니다. 나비는 꽃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다른 꽃으로 가버리지요. 이것이 어찌 영롱한 구슬이겠습니까? 군자의 기상이라 하오리까 은총이 닿으면 소중히 간직하고 몸에서 한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목숨보다 귀하신 복이십니다. 동궁은 쾌히 웃어넘기고 갓 피어오르는 빈에 소담스럼 보이기에 손을 갖다대며 어루만진다. 손끝으로 짜릿한 열기가 전해오는 듯하다. 그로소 나는 오기요. 그대의 참다운 보기요. 황공하옵나이다. 빈의 얼굴도 상기되어 붉어진다. 이제는 머엄바이치에서 서성거리는 궁녀들에게도 신경이 가지 않았다. 궁녀들은 세자와 빈의 그 다정한 모습을 은근히 부러워했다. 궁녀들은 궁녀들대로 나의 어린 객기에 틈이 있을 때마다 세자 저하에 환심을 끌어보려고 가까운 시선이 닿는 곳에서 얼씽거려보았지만 세자의 천성이 외줄기인 데다가 빈에게 온 심신이 푹 빠져 있었으니 그들 궁녀들의 생각은 가당치도 않았다. 하지만 구중궁궐 안에 들어간 궁녀들의 유일한 희망이랄까 소원은 임금이나 그 아드님인 세자의 주의를 끌어 단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을 접하는 일이었다. 궐 밖의 남정네들과는 아예 접근도 못하는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궐 안에 궁녀들은 상감전화와 세자 저하의 손안에 들어있는 꽃밭이었다. 향기만 풍기다가 나비와 벌이 찾아오지 않아 그대로 피고 지는 애처로운 꽃들도 있었다. 앗불사 그러한 꽃들은 속에 도끼를 품고 시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소년 동궁의 수려한 모습과 세자빈의 청초한 몸가짐은 그들에게는 차라리 시세움에 불씨였다. 요즘 저하의 안색이 창백하시지? 응, 그러고 보니 그래. 학문에 너무 열정하셔서 책 읽기에 고심하신 탓일까? 흥, 멍청한 소리하고 있네. 야,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어? 거 있잖아. 그 얄미운 김씨 때문이야. 저하의 옥채를 속속들이 충내서 그런 거라고. 맞아, 맞아. 몸이야 어찌 되었든 세자의 심기는 명랑해졌고 이제 17세에 접어든 초춘에 그는 생명의 환희에 쌓여있었다. 세자비는 세자와 같은 나이로서 막 피오르는 장미꽃에다 비길까? 그저 싱그럽기만 했다. 국녀들의 시기하는 마음은 속에서 타올랐지만 함부로 겉으로 나타낼 순 없었다. 자제이 구례한 뒷공론이 전부였다. 이 원앙세와 같은 한 쌍의 부부를 터놓고 시기하며 시종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자 세자의 생무인 소헌 왕후였다. 세자의 효성이 전보다 덜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세자와 세자빈의 일거일동을 고해받치는 나인에 접견한 왕후는 더욱 괘씸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세자빈이 세자의 마음을 몽땅 차지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흥, 얼굴이 반반하다고 했더니 역시 그러하군. 고의한 것. 어디 두고 보자꾸나. 왕후는 혼잣말로 내뱉았다. 설중매 두 번째 이야기 한 해가 흘러갔다. 휘비니 18세. 왕후의 역겨운 심정은 참을 길이 없었다. 왕후의 출신은 청천부원군 시문의 딸이었고 13세의 세종에게 취해가 했다. 왕에게는 총애를 받았고 앞서 말한 대로 여덟 명의 기라성 같은 왕자들과 두 명의 공주를 소생으로 두었다. 마다들이고 가장 몸이 약했던 세자를 모후는 아끼고 귀중하게 키웠다. 이 나라의 세자여 훗날의 왕이 될 마다들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기대한대로 세자는 아들들 중에도 가장 효성이 지극하고 모후의 정에 보답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아기자기 했었다. 남달리 정성을 기울여 키운 마다들인 세자가 빈을 맞이하고부터는 정과는 달리 어쩐지 서먹서먹하게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모후로서는 단순한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도 허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애정은 독점하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자식의 부부가 오손도손 정답게 살기를 바라는 모성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보고 듣는 바가 많아야 하고 게다가 도량도 갖춰야 하고 참을성도 있어야만 그러할 수 있다. 이럴 수가 없다면 제 아무리 한 나라의 국모라 할지라도 저절로 솟아나는 질투의 부위길은 여자의 본성에 가까워서 꺼버리기가 힘드이다. 채통도 질투의 부위길에는 눈이 부셔서 돌볼 여유가 없다고 한다. 시어머니 소헌 왕후는 며느리인 세자빈에게 시세움이 끌어올랐다. 아들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린 며느리가 미워졌다. 점점 눈의 가시로 변해갔다. 차마 시어머님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맺혀있는 줄은 상상을 못한 세자빈은 아침 저녁으로 소헌 왕후에게 정성껏 문안에 들이며 깍듯이 예를 갖춰 성겼다. 왕후는 단지 겉으로만 인삿말을 건넬 뿐 그 이상 다정한 말씀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싸늘해가는 시어머님의 태도는 어린 세자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눌렀다. 티없이 자라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지내왔던 어여쁘기만 하였던 세자빈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세자 저하를 하늘같이 받들어 모셨고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한몸에 받아 오늘의 일을 왔으니 행복할 뿐이었다. 장미의 가시라 할까 지극한 행복이 밖으로부터 금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전이신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시샘을 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참 슬프고 암담한 일이었다. 세자빈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함부로 남에게 얘기할 처지가 못되었다. 남몰래 속을 태우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자니 몸도 세악해지고 얼굴에도 수심의 흔적이 나타났다. 금실이 좋은 부부 사이에서 지압이 되는 세자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와 같은 공경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세자는 빈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묻는다. 안색이 몹시 좋지 않은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말 좀 해보시오 빈. 빈은 말없이 고개만 다소곳이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말 좀 해보시오. 속 시원하게 말이오. 세자는 대강 짐작은 같지만 빈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듣고 싶었다. 끝내 빈은 거기에 대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도 세자는 그 나름대로 알고는 있었다. 세자는 속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빈이 처음에는 민망스럽기도 했지만 금시에 가엾은 생각이 와락 치밀었다. 포송포송 하고 부서질 것만 같은 여리고 매끈한 빈의 살결이 더욱 곱게 느껴졌다. 세자의 손이 어여쁜 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빈은 대답 대신에 바르르 가벼운 몸부림을 했다. 세자는 잡고 있는 빈의 손끝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세자는 빈의 손을 약하게 두드렸다. 얼른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빈의 매끈한 머리칼에 사뿐히 입을 대었다가는 떼었다. 향긋하고 바삭한 냄새가 코끝에 와닿았다.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내어찌 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소. 때가 지나면 다 무사해지리다. 세자는 낮은 음성으로 빈을 달랬다. 빈은 눈 주위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 시에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세자는 그 이상 뭐라고 입 밖에 내어 변명하지는 않았다. 어머님을 성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어여쁜 빈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서로 엇갈렸던 것이다. 모후에 빈에 대한 생각이 좀 지나친 것인 줄은 알았지만 예절과 도덕으로 굳어진 세자의 성품으로서는 아무리 아내가 귀엽다 해도 입 밖으로 어머니의 잘못을 아내에게 토로할 수가 없었다. 안타까웠지만 그대로 마음속에 지니고 참았다. 남들은 이러한 세자를 두고 우유부단한 성품이라고 꼬집었지만 세자 자신으로서는 달리 별 도리가 없었다. 중전이 세자빈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챙 궁녀들 가운데는 이것을 기화로 삼아 세자빈을 더욱 공경에 밀어넣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다.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쑥떡거리고 비양대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형세가 이쯤 되고 보니 서로 뒤질세라 세자빈의 무고한 거취까지 흉허물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은 슬슬 눈치를 봐가면서 빈에 대한 시세움으로 심기가 도다있는 중전의 마음에 불을 더 질렀다. 이것저것을 꼬집어서 빈의 잘못이라며 중전에게 고해받쳤다. 빈이 세자와는 어떠한 모양으로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걸음거리가 얄밉다느니 화장을 짓게 한다느니 온메무새는 얌전하지 못하다느니 따위에 하찮은 일로 흠잡고 그것을 침소봉대시켜 중전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에게 자식의 애틋한 정성을 빼앗긴 것 같아 불이 돋아있는 모후는 간신배들이 고해받치는 억지 소리가 더 솔깃한 말로 들릴 뿐 그 정사를 가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현명하고 덕이 많은 소헌 왕후였지만 여자의 유별난 시세움 앞에는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했다. 방년 18세에 꽃다운 이 세자빈의 파국으로 몰아가게 된 괴상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것은 그 진위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고 그야말로 오리무중에 떠있을 뿐이다. 국냐 하나가 세자의 내외가 거쳐하는 자선당에서 찾아냈다는 이상한 부정 몇 개를 감싸지고 중전에게 바쳤다. 한 장은 세자빈이 몸에 지니고 한 장은 남편의 옷 속에 몰래 놓고 한 장은 내외가 자는 방바닥에 감추고 한 장은 불에 살라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라 하며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혹하게 하여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데 궁중을 출입하는 늙은 승려의 설명이 바로 그러했다. 이 요기로운 부적이 세자빈의 방에서 발각된 것이라고 하여 궁중에서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야단이었다. 이렇게 되자 빈에게 대한 흠담은 한층 심해졌다. 간상 궁녀들 중에는 이것을 빙자하여 빈을 두고 구미호의 화신이라는 말로 퍼뜨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못된 궁녀는 빈이 밤이면 어딘가를 나가 쏟아니다가 들어오는데 이슬에 폭 젖어서 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고 하며 꾸며 대었다. 이런 허무 맹랑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중에 퍼졌다. 세자빈 김씨는 마침내 죄인이 된 꼴로 내전으로 끌려 나왔다. 실로 괴상망측한 일이었다. 네가 사람이냐 여우처럼 그런 흉계를 꾸미다니 내가 진작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다. 법도가 무서운 걸 모르느냐 소헌왕후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파르르 떨면서 큰 소리로 화풀이를 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단이 흐리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고 특히 당시에 있어서도 동방에 어진 임금이시라고 우러러 받들이던 부왕이신 세종대왕에게는 부족함이 없던 소헌왕후였지만 유독 며느리를 대할 때만은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온전히 정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실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왕께서는 진이 세자빈을 대하고 사태의 진부를 가려야 한다고 믿었다. 천성이 어질고 사리의 판단이 분명한 임금님이시라 중간에 사람들의 농간이란 어떤 경우에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겼으며 그리고 십중팔구는 일이 무슨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느꼈다. 시아버님이신 왕께서는 본래 세자빈을 귀여워하고 있었으므로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다. 왕후를 달래면서 칭국을 하기로 했다. 여기서 칭국이란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왕이 진히 죄를 가리는 것이다. 세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의 성화에도 겨우 철이 들 무렵의 나이였으니 묵묵히 사태를 관망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얘기까지 생겼다고 하는 데는 한편 놀라고 또 한편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로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혼미에 휩싸였다. 이런 일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다면 어린 제압이라 할지라도 한마디쯤은 소신을 토로 했으리라. 일이 일단 왕가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날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냉철하고 엄하게 다스려지는 것이 그 당시에 풍토였다. 그것도 즉시로 결단을 내려 처벌했다. 일은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사관원 그리고 승전원 사원부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신하들 사이에는 세자빈을 엄하게 궁문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사가에서도 그냥 둘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왕가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저질렀다면 살려둘 수가 없다. 반발은 자못해 세웠다. 극혁론까지 대도했다. 대골 안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세자빈을 꿇어안쳐 준열한 궁문을 할참이었다. 장차 한나라의 왕후가 돼 세자빈이 아닌가 그러한 해괴한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둔다면 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리라. 작은 인정에 끌려 대사를 잊어버린다면 나라의 체명과 법도는 허물어지고 말리라. 세종은 신하들을 시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었으리라. 가엾은 세자빈. 이제 아무도 감싸주는 이 없는 아직도 어리고 가냘픈 세자빈 아닌가 그토록 귀여운 며느리가 아니었던가 인정 사정 없는 공개적인 국무는 행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왕 스스로가 침국에 나서게 되었다. 중전만을 대동하고 있었다. 아가 듣거라. 내가 요기로운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는데 틀림없는 사실이냐.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필부의 집에서도 괴상한 일이거늘 장차 일국의 국모가 될 지체에 말이 되겠느냐. 차고로 이런 일로 애매하게 누명을 쓴 일이 없지 않았다. 여긴 내 앞에서 바른대로 말해보아라. 여러 날 괴로움에 밤잠을 거르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며 마음과 몸이 시달릴 대로 시달린 어린 세자빈이었다. 몸도 초췌하고 얼굴이 형편없이 수척해졌다. 가련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누가 꾸며낸 수작이었을까. 부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결코 세자빈 스스로가 생각해낸 일이 아니었음은 그녀의 나이가 증명할 것이다. 누군가의 도에 넘치는 충성심의 발로에서 생긴 어이없는 결과였거나 아니면 간사한 어떤 자의 세밀한 계산하에 세자빈을 제거하려던 개교였으리라. 세자빈은 부왕의 무르심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흐느낄 뿐이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조용히 일어나서 정중히 머리를 떨구고 절을 하고 그제서야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바마마 미천한 소인이 부덕한 탓이 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미 쫓아내겠노라고 결심을 굳히고 아무 소리 없이 눈을 내깔고 있던 중전은 노기가 치밀었다. 세자빈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암시가 부적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께서 말할 여유도 없이 중전은 매서운 눈초리로 마루에 엎드린 며느리를 노려보며 그래 니가 억울하다고 하는 괴로구나 주상 전하께 없어 인자하셔서 그렇게 말씀 사려면 내 죄를 면할 줄 알아서 그러느냐 하늘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하고 펄쩍 뛰듬 말했다. 왕은 중전의 성남 모양이 언짢았다. 약간 용안을 일그러뜨리며 듣거라 말 한마디에 목숨이 달렸으니 소상히 대답하여라. 내 방에서 망측한 부적이 나왔다는데 틀림없이 니가 지녔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전혀 모르는 것이더냐 어성에는 간곡한 애정이 담겨 있었으나 엄숙했다. 엎드려 울고 있던 어린 세자비는 입술을 깨물듯이 울음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 하다가 글썽거리는 눈을 들어 중전을 보았다. 하늘의 맹세코 소인 어찌 어전에서 거짓을 아래오릴까 부적은 지닌 일도 없어오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옵니다. 소인이 미천한 태생이오나 나라와 지존에 크고 무거우심은 아옵고 하해같은 은총을 입고 있사와 밤낮으로 부덕을 쌓기에 골몰 하옵는 바 어찌하여 죽을 죄를 짓겠사옵니까 소인은 만 번 만 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구버 살펴주시옵소서. 어린 세자비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제 마음을 못 이기고 어깨를 대먹이며 흐느꼈다. 예나 지금이나 이상한 관계는 고부지간의 그것이었다. 며느리가 귀여우면 홀딱 빠지지만 반대로 미워지면 그보다 더 원수가 없었다. 지금은 며느리가 싫으면 시어머니가 나가사이든 며느리가 나가든 하겠지만 옛날의 동양풍 속에는 그러한 며느리는 십중팔구는 친정으로 도로 쫓겨가는 것이 상례였다. 아니 상례라기보다 아주 그것은 하나의 철칙이었다. 세자빈이 뒤집어쓴 죄가 혐의로 그쳤다 하더라도 비틀어진 왕회의 심정이 그것으로 바로 돌아설지는 만무해했다. 어차피 쏟아진 물이었다. 이들 고부지간에 꺾어진 사이를 도로 붙이기란 사막에서 잃어버린 좁쌀만한 보석을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믿게 보인 며느리는 시집에서 쫓겨나기 마련이었다. 가지 않으려 보둥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못된 것이 있나 내가 그럼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해하려고 꾸며서 시킨 짓이란 것이냐 왕후는 벌렸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듯 말을 중단했다. 그리고 눈길을 왕에게로 돌렸다. 전하 부디 이 일을 명백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왕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었고 언성은 드높았다. 입이 열 개라 한듯 어른 앞에서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려 무슨 말을 해도 이젠 하면 할수록 늪속에 더욱 깊이 빠질 뿐이었다. 세자비는 왕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왕은 부적을 발견했다는 국녀를 불러 문초했다. 그 국녀는 자기가 틀림없이 그것을 자선당에서 찾아냈다고 고했다. 국녀는 와드에 와드에 몸을 떨고 있었다. 왕은 그 국녀를 세자빈과 직접 대면시켰다. 세자빈은 이미 확정된 자기의 운명에 굳이 대항하려 하지 않았다. 세자빈은 왕께서 함은 하였지만 부질없이 변명하진 않았다. 왕후께서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의 결백함을 밝힌다는 것은 타오르는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었다. 이제 입도 열고 싶지 않았다. 오직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리고 세자 역시 나이가 어렸다. 빈에 대한 애정은 깊었지만 어머님의 타오르는 시세움에 억센 불은 끌 수가 없었다. 왕자된 도리로서 효도를 앞세워야 했다.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세자는 그것을 겉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돌아가는 사태를 쓸쓸히 바라볼 뿐 감히 항변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지켜볼 따름이었다. 시대의 조류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 했던가 백성들 중에 세자빈의 처지를 동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어린 세자빈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왕후의 비위에 맞추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려는 궁중의 간사한 무리였다. 세종 임금의 특별한 처분으로 그 이상 궁문에 당하는 일이 없이 세자빈은 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쳤다. 휘빈 김씨는 죄인의 누명을 쓰고 보통 김씨가 된 것이다. 한많은 눈물을 뿌리고 그날 밤으로 겨우 시녀 두 사람을 데리고 궁녀가 타는 가마에 앉자 정든 보금자린 자선당을 나와 건춘문을 통과하여 삼청동에 친정으로 돌아갔다. 김씨의 억울함이 짐작되었으나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겨우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 했다. 왕은 정식으로 세자빈을 패하고 전지를 정원에 내렸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세자는 세상이 비감스러웠다. 세상 만사가 귀찮고 허무했다. 날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상심에 빠졌다.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맥이 빠지고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싱싱하게 살았던 나뭇가지가 꺾여서 말라붙어버리는 듯 용모에서는 활기가 사라졌다. 헐헐 날아다니던 새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격이었다. 세자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첫 행복을 이렇게 망쳐버렸다. 실로 그의 인생의 비극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십여 년 후에 왕위에 오르지만 2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해볼 겨를 없이 그대로 요절했으니 세자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열어놓은 창문 밖으로 하늘만 쳐다보았다. 휘빈 김씨의 채취가 아직도 행하니 빈방 구석구석에 남아있었다. 그 음성도 귓전에 들려왔다. 불오는 바람소리에 휘빈의 발걸음이 느껴졌다. 더듬으면 곁에 있을 것 같은 빈의 숨결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한풀 꺾인 젊음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갔다. 마음은 애타고 몸은 허약해졌다. 세자를 가까이 모시는 궁녀들의 온갖 정성과 웃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쓸쓸했다. 세자의 마음은 휘빈이었던 김씨에게로만 지달렸다. 그러나 휘빈이 패하고 얼마 후 다시 간택이 있었다. 종부사 소윤봉려의 딸과 두 번째 가래를 올렸다. 순빈 봉씨라 일컬어졌다. 순빈은 모후가 영지를 내려 선택했다. 용모가 아름답지 못했으며 게다가 영리하지 못하고 우둔한 편이었다. 예쁘고 재채는 휘빈에게 뜨끔한 변을 당했기 때문에 모후께서 짐짓 이러한 세자빈을 고른 것이었다.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웃은 일이지만 이주시대 말기 그리고 그 후 얼마 동안만 해도 남자 나이 열 서너 살이면 부모님들은 장가를 보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때였으니 인간의 수명도 짧았다. 후대를 잊자면 이렇게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은 어린 당사자는 할 수 없었고 웃 어른들이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왕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너무나 외모가 볼품없는 순빈에 세자는 자주 찾지 않았다.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마음이 당겨지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빈궁과 비교해 보면 볼수록 그때의 빈궁 생각이 간절했다. 세자가 내당으로 향하는 발길이 뜸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자와 비는 아기자기한 정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무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러한 세월이 언 8년이 흘러갔다. 그러나 순비는 그동안 한 번도 잉태를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중전은 근심이 되었다. 아들이 30을 바라보는데 손자가 없으면 왕자가 아니라 해도 초조해 한다. 왕손의 탄생이 늦어진 것을 기다리며 안타까워 하는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근자에 와서 세종 인근 세종 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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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자주 있었다. 언제 세자가 즉위하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세자가 왕으로 즉위한다면 다시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불안하게 된다. 언제 어떠한 음모가 생기고 큰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세자빈인 순빈이 수태가 늦어짐은 중전만의 걱정이 아니었다. 생각다 못해 중전은 마침내 후치로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도록 세자에게 권했다. 그러나 학문의 마음을 두고 있어 딴 길을 걸어가기를 꺼려하는 성미인 세자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여자라고는 정실 이외에는 몰랐다.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믿었다. 주위에서 말이 많았고 권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참다 못해 중전은 세자를 직접 불러들였다. 속히 다른 여자를 들여 후사를 보도록 달렸다. 중전은 세자의 효심에 호소하고 명령하다 시피 말했다. 동궁은 왜 내 말도 듣지 않으려 하오? 후사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어머님의 말씀이었다. 효자로 소문이 난 세자는 더 이상 거역하지 못했다. 이리 이리하여 중전 가까이에서 시중하던 출중한 미인으로 알려진 국녀인 양씨가 뽑혔다. 이렇게 출중한 미인인 양씨를 택한 것은 중전 스스로였다. 순빈이 워낙 박색에 가까운 터라 세자가 옛날 휘빈에게 처럼 자주 자선당을 출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성껏 고르고 고른 끝에 인물이 썩 잘난 양씨를 청거에서 세자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양씨의 눈부신 자태는 세자의 마음을 끌고도 남았다. 제 아무리 새님 같은 세자였지만 이 여자에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자 역시 젊음의 불꽃이 안에서 타오르는 사내였다. 점점 세자의 발길은 양씨에게로 더 자주 향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피하고 있던 세자빈에게는 아주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순하고 어리석기만 했던 세자빈은 양씨에게 질투의 불길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지혜 없는 마음은 무작정 시세움으로만 가득 찼다. 세자가 양씨와 함께 밤을 지낼 때마다 세자빈은 잠을 못 이루고 울었다. 시녀들도 상전의 그런 행동에 잠을 설쳤다. 이름이 세자빈이지 후사를 생산 못하면 장래는 암담했다. 아직은 양씨가 아래의 신분이지만 세자의 총애를 입어 아대만 낳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게 뒤바뀐다. 당장의 세자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 속 있는 대접은 양씨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는 결국 이름만 좋은 허수아비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그 아기가 자라서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는 날에는 자기는 궁궐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자기를 제치고 추대받을 사람은 양씨의 것이다.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자. 세자비는 곧 미칠 것만 같았다. 홧김에 궁녀들만 들복 같다. 미련하고 약삭바르지 못하여 궁녀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다.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옷감이라도 쑥쑥 빼내서 그들의 손안에 넣어주어야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요령도 몰랐다. 이런 묘수에는 앞뒤가 꽉 막혀 있었으므로 궁녀들은 속으로는 세자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궁녀들에게서 인심을 얻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1년이 지날쯤 에서는 세자와 양씨의 금실은 찰떡처럼 다정해졌다. 양씨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대골 안에 자자했다. 세종 임금과 중전의 귀에도 들어갔다.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었다. 왕후는 하루 한 번씩 여경당의 나인을 내전으로 오게 하여 양씨의 용태를 알리도록 하였다. 양씨가 심한 입덕과 구역질로 고생을 한다고 하자 왕 왕께서 친히 내일을 불러 양씨의 용태에 적합한 약을 처방토록 했다. 중전은 약을 달이는 궁녀를 보냈다. 알뜰한 보살핌이 양씨에게 내려지자 세자빈을 모시는 궁녀들도 하나 둘씩 양씨에게 접근했다. 세력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근성이었다. 차츰 세자빈의 존재는 우습게 되어만 갔다. 흥 세자빈은 시집온지 8년이 넘었지만 아기 하나 생산하지 못하잖아. 볼장 다 봤지 뭐. 그럼 그러니 이제는 아이나킨 다 틀렸어. 궁녀들의 수근거림이었다. 이래저래 세자빈은 분한 생각만 들었다. 세자빈의 친정 어머니는 딸의 시세움질이 걱정되었다. 그러지 말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딸을 다 일렀다. 빈마마 어진 궁모가 되려면 궁녀를 모두 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옵니다. 그만한 도량이 없어서야 어찌 장차 이 나라의 궁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이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분하고 원통합니다. 세자빈은 연방 찌끔찌끔 울었다. 이 어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질투는 여염집에서도 지거지하게 들거늘 감히 궁중에서는 될 말이 아니지요. 시세움하는 기색이 보이기만 하면 실덕이라 하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빛도 내지 마십시오. 여인으로 태어났으면 일생을 참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머니 이씨의 오른말을 듣고도 세자비는 분통이 가라앉지 않는다. 여전히 울고 있다. 어머니 이씨는 더욱 냉철하게 다음과 같이 딸을 가르치며 타이른다. 양씨에게 날마다 사람을 보내어 문안케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미에 맞는 음식도 만들어서 보내고 해 어머니가 딸 대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자하신 세자님께서 감동하시어 정을 돌리실 겁니다. 상간마마와 중전마마 게 없어도 기특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생에 잉태하지 못했더라도 세자빈의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상하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었지만 미욱한 세자비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게다가 이러한 능란치 못한 순빈을 역용 하려는 자가 있었다. 시세움에 뿌리 돋은 순빈에게 맞장구를 치고 그럴싸하게 비위를 맞춰 꾀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훈이 순빈의 머리에 들어갈 까닭이 없었다. 세자를 모시는 수규 홍씨가 순빈을 꾀는 장본인이었다. 순빈에게는 마가 붙은 것이다. 홍씨는 나름대로 자기 외모에 자신 있었다. 남의 눈에도 꽤 반반한 용모였다. 여의 다섯 살에 국녀로 들어와서 사뭇 동궁에서만 일했다. 홍씨의 부친은 늙었고 벼슬은 별감이었다. 그녀가 국녀로 뽑혀 대골로 들어가자 부모의 이웃들은 그녀가 머지않아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자를 모신지 십년이 다 되었건만 아무런 신통한 일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행운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쫓겨난 휘빈이 당당하게 자선당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어느 국녀도 감히 세자의 환심을 사려는 엄두도 못 내었다. 휘빈의 아름다움과 명민함에 맞설 국녀는 없었다. 그러나 휘빈이 자선당에서 사라지고 순빈이 들어온 이후로는 용모에 자신이 있는 국녀들은 은근히 세자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리기를 기대했다. 이런 점에서는 홍씨가 가장 유리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였고 세자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자는 도대체 홍씨를 눈여겨보는 일이 없었다. 국녀들이 대할 때는 균등하고 다정하게 됐으며 분별과 자제심이 강하여 홍씨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 일이 없었다. 홍씨는 하다못해 손목이라도 한 번 잡아주는 일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부왕 세종은 아들인 세자와는 달랐다. 어엿봉 국녀를 보면 가까이 오게 해서 농담을 하고 손목도 만지며 정마음에 들면 서슴치 않고 함께 잠자리로 들어갔다. 후궁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열 명이오 딸이 둘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세자는 왕의 아들답지 않게 그런 일을 멀리했다. 홍씨는 어떻게라도 세자의 마음을 끌고 싶었다. 스물다섯 살이라면 당시로서는 많은 나이였지만 아직 처녀였다. 아직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젊음이 그대로 있었다. 매끈한 살결은 윤기가 흐르고 달력이 있는 피부는 이성을 갈구했다. 하지만 몇 해 안가 여자의 한창 시절은 끝나버렸다. 홍씨는 마음이 심란하고 초조해졌다.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했다. 홍씨를 더 조급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세자에게서 수퇴한 양씨의 사촌 정도 되는 국녀 양씨가 세종 임금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국녀는 이제 겨우 열일곱 살이었다. 거의 밤마다 임금을 모셨다. 이 덕분에 어린 국녀 양씨는 여관의 정육품인 상침자리에 올랐다. 인생의 중년을 넘어선 상감은 남은 정여를 몽땅 이 나이 어린 국녀 에게 쏟았다. 중전은 상감이 어린 국녀 에게 혹한 것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건만 어찌할 도리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설중매 세 번째 이야기 국녀 홍씨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거의 분통이 터질 지경 이었다. 다른 국녀들도 수근거렸다. 하! 양씨들이 타 차지하는군. 세자를 모시는 양씨가 잉태한 것이 확연해지자 홍씨는 자기의 운이 다한 걸로 생각했다. 슬프고 원통했다. 세자의 시중을 들지 않고 자기도 상감 가까이 있었더라면 벌써 운총을 입어 아들딸을 빈으로 봉해졌을 것이다. 발자가 박복하여 자선당의 한여가 되었고 그리하여 부천인 같은 세자를 만난 탓으로 한 번 피면 그만인 인생의 꽃을 허무하게 시들게 한 것이라고 홍씨는 사무치도록 느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인가. 그러자 앙칼진 생각이 솟구쳤다. 마지막 기회를 앗아간 양씨에게로 분노의 화살이 겨누어졌다. 흠 어디 두고 보자 곱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홍씨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복수의 노예로 화했다.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 짓고 있는 순빈에게로 가서 빈공마마 양씨는 오늘부터 다시 입맛이 돌아 조반 진지를 깨끗이 다 드신다 라고 하며 먼저 세자빈의 감정을 도두는 말부터 꺼냈다. 그렇지 않아도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시세움으로 제정신이 아닌 순빈이었다. 순빈은 세자가 한 번이라도 자선당에 들릴까 해 학수고대 하고 있었으나 요즘은 통 발길이 뜸해졌다. 이 답답한 심정을 달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금 말하는 홍씨의 이야기는 불란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그래 세자 저하께서는 꼬암큼한 것하고 어떻게 지내시더냐 아주 푹 빠져 계시더냐 순빈은 눈앞에서 보고 있기나 하듯 분한 모양으로 내처물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 세자빈이 이렇게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은 홍씨로서는 의외였다. 좀 시간이 걸려야 순빈의 화를 두둘 수 있으리라고 여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일은 저절로 잘 풀리게 되어 있었다. 순빈은 화가 치밀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지 버이떡 일어나서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할 말을 못다 한 홍씨는 꼬로앉은 자세로 순빈의 옷자락을 잡았다. 놓아라 속에 불이 나서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 양간연의 가랑이를 쫙 찢어 사생결단을 내든지 해야겠다. 마마 흥분을 가라앉혀야 하옵니다. 하기야 너무하지요. 세자께서는 양씨의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오손도손 말씀을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격으로 홍씨는 빈공을 달래는 척하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세자께서 원래인지 아신데 고년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아첨을 떨어 세자 저하를 유혹한 게 틀림없어. 밤새도록 안겨서 자고도 한이 덜 차는 게지. 아 얄미운 년 같으니. 마마 그래도 참으셔야 하옵니다. 남들이 비웃고 또한 일도 그르치게 되옵니다. 부디 진정하시옵소서. 그럼 나는 가만히 죽은 차고 있으라는 거냐. 종년에게 치아비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독수공방 하라는 개냐. 분하구나. 고년 망측한 것 같으니. 땅이라도 치고 통곡을 하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만 같은 빈궁은 그럴 수가 없어 체면 불구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부르르 떨었다.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라인들은 고개를 딴 대로 돌리고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홍씨는 빈궁을 바른 자세로 앉도록 부축하는 척하며 살그머니 귓속말로 짓거렸다. 마마 저에게 막기 없어서 양간연을 없애버릴 것이옵니다. 아니 없앤다고 아 말이 빗나간 것 같사옵니다. 모어라 다시 똑똑히 말해라. 마마 어서 모두들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 너희들은 모두 물러갈 거라 어서. 빈궁은 홍씨의 얼굴에서 언뜻 심상찮은 표정을 읽었다. 무엇인가 결정적인 찰나에 이른 그런 느낌이었다. 마마 그녀는 눈안에 가시옵니다. 이 가시를 그냥 두면 눈이 상하옵니다. 빨리 빼내야 하옵니다. 쇳내는 8년을 하루같이 마마를 모셔왔사옵니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며칠 안에 양간연을 소리없이 없애겠사옵니다. 빈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른 무슨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잠시 후에야 놀라움은 가라앉았다.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졌다. 하지만 그게 돼 말이냐. 빈궁은 한 번 더 홍씨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다. 양씨가 살아있는데 마마의 앞날이 편하시겠사옵니까? 홍씨는 빈궁의 아픈데를 꼬집듯 말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찌 죽이기까지야 하겠느냐. 고년이 세자 저하를 혹하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만 하오면 태어날 아기는 마마와 어떤 관계가 되오리까? 그렇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별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수퇴한 아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양씨가 아들을 낳게 되고 마마께서는 수퇴를 못하시면 어찌 하신단 말씀이 옵니까? 갈수록 태산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 같았다. 별소가 없지 않느냐? 양씨를 그냥 두고 저하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엎지른 무려에 다시 담으려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래 무슨 수가 있다는 말이냐? 사례 웃기 황공하옵니다. 못할 말이 있다는 거냐? 숨길 것 없이 다 말해보아라. 지금은 너 하나만 믿는다. 중전마마 께서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니 나는 요즘 말할 수 없이 외롭다. 황씨는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핀 다음 빈공의 귀에 바싹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했다. 한 마리 여우를 잡는 게 두 마리를 잡는 것보다 쉽지 않겠사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야 한 마리를 잡는 게 소활할 테지 똑같은 이치옵니다. 홍씨의 말소리는 작았으나 또렷또렷했다. 그녀는 뜻이 잘 통하지 아니한 것 같아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빈공은 워낙 둔한지라 얼른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눈만 껌뻑거렸다. 태어와 함께 처치하는 것이 나중에 산모와 아기를 따로따로 죽이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 빈공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제야 수궁이 가는지 머리를 끄덕였다. 은밀하고 음흉스러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간 다음 며칠이 지나서였다. 홍씨는 은밀히 비상 한 봉지를 구했다. 돈만 주면 장 안에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극약인 듯 돈만 주면 말 한마디로 수월하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홍씨는 이 비상을 잉태한 양씨에게 먹일 기회를 엿보았다. 순비는 아무리 믿기는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겁이 났다. 양씨가 세자와 갈라지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홍씨가 그런 수를 쓸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홍씨는 순민의 이러한 생각을 속으로 비웃었다. 하기야 그런 묘한 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조련만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다. 임시방편으로 적을 잠재울 수는 있다 해도 다시 깨어나면 이쪽이 죽게 된다. 아예 영원히 잠들게 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낯짝과 온몸 뚱이가 검푸르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흉해지겠구나. 순비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덮어놓고 죽일 작정만 한다면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썼다. 그러나 저는 살고 양씨만 죽이려 하니 그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양씨가 죽고 저 역시 죽게 된다면 싱겁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홍씨는 양씨가 거쳐하는 여경당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번씩 들렀다. 세자빈의 뜻을 받아 양씨의 문안에 왔다는 것은 핑계였고 양씨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씨가 먹는 음식에 비상을 집어넣기는 힘들었다. 아니 그것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누워서 떡 먹듯이 쉬운 일이었지만 달로 나기가 십중팔구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독약을 먹여야 했다. 그것도 조금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먹게 해야 했다. 그런 후 죄는 여경당의 시녀들 중에 누가 덮어쓰게 된다. 못 먹는 밥에 재납 뿌려보자는 식으로 홍씨는 독하게 마음먹으니 십년이란 허송세월로 맺어진 원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 몰래 쓴 웃음을 지었다. 여경당의 뒤뜰 한쪽 마루에서는 날마다 약 다리는 냄새가 풍겨왔다. 양씨가 먹을 보약이었다. 거기에는 항상 시녀 하나가 붙어있었다. 중전마마의 특별한 분부로 시녀는 약탄관 곁에서 좀처럼 멀리 떠나 있지 않았다. 홍씨가 유심히 엿본 것이 이 약탄관 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홍씨는 중전이 보낸 이 시녀에게 접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경당을 오갈 때마다 처음에는 눈인사만 건네다가 차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르렀다. 홍씨는 연희때와 마찬가지로 양씨에게 문화를 하고 물러가는 참이었다. 혼자 앉아있는 중전의 시녀에게로 다가갔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끌었다. 세종왕을 모시는 궁녀 양씨는 팔자가 좋아 열일곱 살의 나이에 임금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어 일년도 채문때서 상침으로 봉해졌다는 등 수양대군은 공 밖으로 나갈 때마다 오입을 하여 장안에 예쁜 아내를 둔 사나이들은 안심을 못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약탈이던 궁녀는 말을 중단하고 얼른 일어섰다. 용변이 급했던 모양이다. 이야기 넘지 않는가 잠깐만 봐주셔요 하고 뒷간쪽으로 가버렸다. 그다지 여러 날이 아니었지만 말벗이 되었으니 중전의 시녀는 홍씨에 대하여는 의심이 전혀 없었다. 알았어요. 얼른 갔다와요. 나도 빨리 가야 해요. 온지가 오래되어 제주 삼궁이 야단치겠어요. 기회를 노려왔던 홍씨는 이때다 싶었다. 좌우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은 두근거렸다. 저도 모르게 허리 춤으로 손이 들어갔다. 내친 걸음이라 겁도 없이 명주 헝겊에 쌓인 봉지를 꺼냈다. 노르스름한 가루를 약탕관에 털어넣었다. 벗겼던 종이를 도로 약탕관에 덮고 지끈 끈을 돌리고 팽팽하게 원상태로 해놓았다. 삽시간에 일이 끝났다. 헝겊 조각을 뭉쳐서 마루 구멍에 집어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약탕관에서 김이 몰아악몰아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은 역시 뛰고 있었다. 약을 돌보는 시녀가 돌아왔다. 미안해요. 오래 계셨지요? 약이 끌어넘지는 않았어요? 하고 그 시녀는 약탕관의 손끝을 대보며 앉았다. 홍씨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곧 일어났다. 그럼 나는 가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웃어보이며 그 자리를 떴다. 걸음이 제대로 걸어지지 않았으나 겨우겨우 자선당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한숨을 돌렸다. 여기만 들어서면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안심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몸에 뱀 하나의 습성이었다. 홍씨는 들어오는 즉시로 순빈에게 눈짓으로 일이 잘 됐다는 것을 알렸다. 순빈은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무리 밉지만 독약을 먹인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았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났다. 목이 타서 냉수를 한 그릇 청했다. 물을 마시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두통이 난다는 핑계를 대고 측근에 있는 나인들은 모두 물러가라고 이른 다음 혼자 자리에 누웠다. 큰 변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활의 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은 쏘아진 것이 아닌가. 제대로 가서 들어맞게 됐지 아니면 빗나가서 그것이 도로 이쪽을 향해 곧장 돌아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정된 표적을 꿰뚫는다 해도 그 대가로 다른 화살이 이쪽을 향해서 날아올 것만 같았다. 순비는 마음이 둥둥 떠있었다. 화살을 피해 도망치며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전신에는 땀이 배어있었다. 홍씨도 국녀들과 어울려 겉으로는 태연 자약했으나 저질러 저질러놓은 엄청난 결과가 불안스러웠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후회의 생각이 앞섰다. 다시 물릴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쫓아가서 지은 죄를 되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들키는 날이면 모진 고문을 받고 괴로움의 구렁 속을 헤매다가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다. 홍씨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져보았다. 꿈이 아닌가 싶어서 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허탈한 자신을 일깨우려고 몸에 힘을 모아보았다. 한 모퉁이로 가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젊은 국녀들의 희덕거리는 소리가 딴 세상의 것으로 들려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무사하지 않을 것 같았다. 여기서 떠나갈 뿐 아니라 멀고 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영영 가고 말 것 같았다. 세상이 한스러웠다. 광막한 푸른 바다 속에 외롭게 떠있는 배를 혼자 저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았다. 이번 거사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세자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울분을 못참아 한 짓이 아니었던가. 여하튼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지금은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운명의 시작은 순식간에 다가왔다. 비상을 약에 탄 사실은 쉽게 발각되었다. 홍씨가 자선당으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았다. 여경당의 양씨는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날 따라 입덧도 덜 해지고 구역질도 거의 가라앉았기 때문에 중전이 내린 보약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었다. 중전의 시녀가 보약이 당긴 약사발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왔다. 양씨는 약사발을 받아서 보약을 그냥 마시려다가 너무 뜨거워 왼손 무명지를 그릇에 넣어 약을 잡았다. 새끼 손가락에는 은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약물이 약간 거기에 묻자 은가락지의 빛깔이 거무스름 해졌다. 양씨가 입원 뿐만 아니고 약을 마실 때마다 그 은가락지로 약의 독이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 있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독약이야 내 약에 독약이 들었어. 양씨는 약이 든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가 내 약에 독약을 넣었느냐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면서 소리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약을 다려온 시녀는 깜짝 놀랐다. 입을 딱 벌리고 말을 하지 못했다.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다른 시녀들이 달려와서 약사발 가까이에 모였다. 약사발에는 엎질러진 것 말고도 약이 반쯤 남아있었다. 아니 누가 나를 죽이려 했지 약에 독을 타서 양씨는 약을 다려온 시녀를 노려보았다. 궁녀들도 시선을 그 시녀에게 집중시켰다. 아니 샌네는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 시녀는 벌벌 떨면서 말했다. 약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녀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약에 독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듯이 시녀는 남아있는 약을 모두 마셨다. 독이 실지로 들어있든 말든 은가락지가 새까맣게 변했으니 양씨는 이 일을 곧 세자에게 알렸다. 마침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학문에 관한 이야기에 연염이 없었던 세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급히 여경당의 양씨에게로 달려왔다. 양씨와 국녀들로부터 이 일에 자초지종을 들었다. 쏟아져 있는 약과 변색해 있는 은가락지도 자세히 보았다. 남은 약을 마셨다는 국녀를 불렀다. 약을 먹은 국녀는 벌써 복통을 일으키며 입술이 버럭해 변해 있었다. 노여워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세자였지만 이 일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약을 마실 뻔한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또 잉태를 한 여인이 아니든가 그것도 아들이라면 장차 이 나라에 법통을 잊게 돼 귀중한 악인 것이다. 망측한 것 인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늘 너는 무슨 연유로 약에 독약을 넣었느냐 하고 중전의 신혈을 노려보았다. 동궁 동궁 마마 살피시옵소서 소희는 양씨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감히 그런 망측한 짓을 하겠나이까 진실로 억울하옵니다. 중전 신현은 마루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 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수습될 일이 아니었다. 임명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고 약을 달인 신혈가 중전이 하송한 국녀였으므로 세자가 자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동궁에서 생긴 일이었으므로 세자가 덕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심려를 끼친 것이 되었다. 세자는 우선 대전과 내전의 사람을 시켜 이 사실을 고하고 몸소 대전에 들어가서 석고 퇴지를 했다. 정무의 정무가 끝난 다음 주상 전하께서는 내전으로 들어 중전으로부터 독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약 타리던 신혈을 잡아들여 주상 께서 친히 국문하기로 하였다. 약 시중을 들었던 신혈은 독약이 든 약을 마셨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어서 아직 죽지는 않고 다만 기동을 못했다. 그러나 거적이 실어서 널 쪽에 담아다가 내전 뜰에 대령 시켰다. 임금 내외께서 대청 가운데에 좌정했고 동궁이 곁에 고개를 숙인 채 서있었다. 좌우로 스무 명이 넘는 궁녀들이 둘러섰고 한쪽에는 내시들이 아랫뜰에는 철 여유를 든 네 명의 험상 굳은 관노가 서있었다. 주상께서는 노아신 음성으로 문책했다. 뜯거라. 너는 어찌하여 태중의 아기를 해치려고 약에 독을 탔느냐. 마마 소인이 하늘같은 성운을 읽고 있사온데 태중의 아기 시를 해칠 생각은 어떻게 했겠사옵니까. 진실로 억울하옵니다. 시녀는 뭐가 상했는지 목신 음성이었으나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그래 네가 넣지 않았다면 누가 독을 넣었다는 게냐. 바른대로 말해보아라. 소인이 죽을 죄로 잠깐 자리를 피운 일이 있사옵니다. 남더러 약을 보아달라고 하고 잠시 피웠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그 죄뿐이옵니다. 그래 그것이 누구인가 자선당에서 시중드는 나인이옵니다. 이 말에 중전은 즉시 마음에 지피는 사람이 있었다. 곧 내시와 관노를 자선당으로 보내어 홍씨를 끌어왔다. 홍씨의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운 것 같았으나 당황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태연하게 약 다리던 국녀 곁에 엎드리고 있었다. 어느 모로 봐도 홍씨는 자색이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주상 께서는 그녀를 한참 바라본 다음 물었다. 너는 약 다리는 곳에 가까이 간 일이 있느냐. 예. 홍씨는 냉정하게 과였다. 그 약에 독약을 탄 일이 있느냐. 예. 소첩이 그 약에 비상을 넣어 싸웁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그리고 서슴없이 내뱉는 이와 같은 홍씨의 말에 두 분 마마는 물론 곁에 서있던 세자도 깜짝 놀랐다. 좌우가 다 놀랐다. 약을 다리던 국녀도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홍씨를 보았다. 독약을 넣은 사시보다 사실대로 실토하는 것이 더 놀라웠다. 모두들 한순간 어안이 벙벙하여 멈칫했다. 서로 바라보고서 가만히 있었다. 그래 약에 비상을 넣어서 인명을 해치려 했다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으렸다. 그걸 바로 아래어라. 얼마 후 주상께서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죽을 체리신 몸이 오니 이시 짓고 하겠사옵니다. 소인은 궁중에 들어온 지 십년이 되었사옵니다. 그동안 세자 저하를 모셔왔사옵데 소첩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모르고 세자께서 저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 고대하였사오나 소인이 부덕하와 스물다섯이 되도록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사옵니다. 세자께서는 일체 여색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시와 소첩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을 품고 지내오던 참이었던 바 천만 뜻밖에도 수칙 양씨가 들어와 세자 저하의 은총을 받았사옵니다. 최근에는 저하께서 양씨만 가까이 하시고 빈 마마를 멀리하심에 이것이 모두 양씨 때문인 걸로 생각하여 양씨를 죽인다면 빈 마마 께서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오며 소인의 분함도 풀릴까 했사옵니다. 이런 일로 상간마마의 성열을 끼치시게 하였사오니 소인은 죽어마땅하옵니다. 홍씨의 말은 또렷또렷했다. 막히는 데가 없고 별로 떨리는 기색도 없었다. 할 말을 다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상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쓴 웃음을 지었다. 끝까지 듣고 있던 세자는 고개를 들고 홍씨를 바라보았다. 세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중전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세자빈이 시킨 이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세자빈 김씨는 너무 아름답고 영리한 것이 얄미웠고 지금의 세자빈은 못난 인물에 미욱한 것이 더욱 미웠다. 그것뿐인가 8년이 지났지만 수태를 못한 것이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중전은 순빈을 내전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지 않아도 겁을 먹고 있었던 순빈은 순순히 실토했다. 양씨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흉하게 만들어서 세자께서 멀리하게만 하려 했다고 꼬리를 달았다. 사실이 그렇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순빈의 이 말을 증언할 유일한 증인인 홍씨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무자식인 주제에 질투를 하고 게다가 독살하려는 흉계마저 꾸몄으니 쫓겨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었다. 순빈은 쫓겨나면서도 한 번만 세자 저하를 뵙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통곡했다. 그러나 폐빈의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순빈이 이렇게 되자 세자의 마음도 좋을 리가 없었다. 어쨌든 한 몸 한 마음으로 따르던 빈이 아니었던가 못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기피했던 것이 마음 아팠다. 아내를 두 번이나 생이별 하는 것이 또한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다. 정말 세자는 처복이 없는 위인이었다. 수치 양씨는 딸을 낳았다. 경숙 옹주로 일컬어진다. 세자는 연달아 일어나는 불행을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느꼈다. 그래서 양씨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다. 순빈 봉씨가 패한 다음 두 달이 못되어 양원이었던 권씨가 세자빈으로 봉해지는데 이 빈이 나중에 현덕 왕후라 불려진다. 그녀는 한성부 판윤 권전의 딸이었다. 13살에 국녀로 뽑혀 동궁에 들어왔다. 양반집 출신이었으므로 곧 승회로 봉해지고 그리하여 또 양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패함을 당한 순빈 봉씨의 뒤를 이은 것이다. 국내에 들어온 지 7년째인 19살 때였다.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 경혜 공주를 낳았다. 그 후 5년 동안에 그대로 지냈다. 며느리에게 이상스럽게도 괴팍한 소헌 왕후에게 아무런 험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세자빈 권씨만을 총애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국녀를 가까이 해서라도 원손을 낳게 되기를 속으로 바랬다. 세자 당신이 허약한 반면에 그 아우 대군들이 권장해서 장차에 왕꽝 교체가 염려 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세자빈 권씨가 이러한 권레의 공기를 모를 리가 없었다. 왕자를 낳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비는 세자에게 마마 신첩은 국모가 대위인이 못 되는가 봅니다. 하고 넌지시 물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빈궁 저하를 모신지 다섯 해가 됐지만 아직껏 원자를 낳지 못하였사옵니다. 아직 젊은데 그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겠소 벌써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급하오 그러나 아무래도 자신이 없사옵니다. 저하께서 신첩 한 몸만 믿고 계시니 남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황궁하오나 신첩을 뒤로 물러서 후궁으로 낮추시고 새 빈을 맞아들이시면 어떠하오리까 그거 참 회교한 일이오 빈은 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았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답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사옵니다. 하시면 제발 후궁이라도 몇 명 거느리셔야 하옵니다. 궁궐의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그냥 보아 넘기시다니요. 그리고 신첩 하나만 생각하시니 무심하다 아니하겠사옵니까. 아니 오늘따라 어찌 그리 별난 소리를 하오 신첩이 자선당의 국녀들 중에서 미인들을 골라 후궁으로 첨가할까 하옵니다. 달리 생각 마시옵고 그들을 가까이 하소서 빈궁 보쇼 또 폐빈 봉씨를 본따서 나를 골리 세묘 세자빈 권씨는 아차 싶었다. 이 말에는 기가 질렸다. 별 말씀을 다하시옵니다. 신첩은 항상 마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아직껏 원자를 낳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사와 면목이 없어서 그러하옵니다. 이러한 신첩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이제 알겠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빈궁에게 원자를 낳게 하겠소. 이만하면 세자빈 권씨는 훗날 현덕 왕후라는 칭송을 받을만한 여자였다. 재색도 아름다웠다. 세자의 천성도 그랬지만 이 때문에 그는 다른 국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기야 허약한 탓도 있었다. 이러한 참에 세자빈 권씨는 첫 아기를 낳은지 만 6년이 지나서야 다시 잉태를 하게 되었다. 궁중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기뻐했다. 세자의 기쁨은 가장 컸다. 빈궁 이번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오. 정말 그래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꼭 장담은 못하시겠지요. 들으시오. 지난 밤에는 용이 한 마리 내 머리 위를 나르며 우는 꿈을 꾸었다. 그 용이 내 품에 와서 안겼는데 깨고 본 즉 꿈이었소. 그것은 태몽 꿈이온데 신첩에 관한 꿈일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내 꿈이 어김없을 터이니 두고보시오. 헌데 빈궁의 허리를 내가 좀 껴안아 드리리다. 몹시 뻐근할 테지요. 세자는 요즘 신이 나서 낮에도 틈이 나면 비내 처소에 빈번하게 들렀다. 며느리가 수퇴한 소문은 경복궁에 거치하는 세종 임금 내외의 귀에도 전해졌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일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전의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하루에 두 번씩이나 진맥을 하게 하고 고금에 좋다는 보약을 며느리에게 복용하게 했다. 왕가의 경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기쁨이었다. 원자가 있어야 백성들도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조정이 안정되어야 백성들도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중매 네 번째 이야기 세종 22년 12월 백두산 호랑이로 알려진 김종서가 개선에 와서 조정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세종대왕은 주규 이후 15년 12월에 북변의 여진과의 국경 지대를 평정하고 야인들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함기일도 감찰사로 김종서를 파견했다. 김종서는 문과에 급체했었고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굵직하고 다부진 몸매는 똘똘 뭉쳐놓은 것 같았다. 담력이 강했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눈은 크고 둥그랬다. 충직하고 부리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드는 성미였다. 작전 계획은 치밀했고 일단 계획하면 번개같이 실행에 옮겼다. 아직 싸움에서는 패배한 일이 없었다. 여진족들은 김종서라면 그 이름만 듣고서도 뒤로 물러갔다. 북변의 방어는 이러한 김종서로 말미암아 철통 같았다. 이제 그는 7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것이었다. 원래 도관찰사의 만기는 인연이었지만 김종서는 이 기한을 세 번 반이나 연장했었다. 그가 아니면 한길 도를 개척할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출정한 지 5년째 되던 해인 세종 20년에는 종 종 2품 가청 대부로 승격 되었었다. 그동안 말썽을 일으키던 북변 일대가 이리하여 평정을 되찾게 되었고 김종서의 공이 큰 것을 생각하여 세종은 그를 형조 판서로 승진시킬 작정이었다. 바람이 찬 추운 겨울의 날씨였지만 세종은 몸소 광화문으로 행차하여 그를 맞이하였다. 어정 가까이 온 신하의 거친 손을 잡으며 위로한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장한 장군을 맞이하여 기쁘기 이를 때 얻구려 황공하옵니다. 모든 것이 성은이 만극한 덕택이옵니다. 하고 김종서는 머리를 쇼아렸다. 7년 동안 과인과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경의의 노고를 치하에 맞이한소. 온화하고 위엄이 가득한 어성이었다. 북방의 광야와 산지대에서는 호랑이와 같았던 김종서도 세종대왕 앞에서는 고개가 수그려졌다. 충직스러운 그는 더욱더 이 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지는 것이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고온에 수간 뇌도지라도 불릉보이라 하였사옵니다. 소신도 비록 한 몸을 죽여 땅을 덮을 전정 성운을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왕과 신하는 감회에 어려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있었다. 이때였다. 영의정 황의가 김종서를 향해 불호령을 했다. 김종서 무험한 걸 모르느냐 어서 어수를 놓고 무릎을 꿇지 못할까 내 웬만하면 어전이라 참고 있으려 했으나 무험하기가 지나쳐서 이리 하는 말이니 들어라. 그대는 전에 승정원에 오래 있지 않았던가 그동안 변방에서 장수 노릇을 했다고 방자 해졌단 말인가 그래서 어전에서도 기고만장한 건가 자네가 쓴 망건의 편자 그 꼴이 무언가 사물을 바로 쓸 줄 모른단 말인가 정승 황의의 호령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무인 따위는 이렇게 처음부터 눌러 다스리지 않으면 안하무인격이 되어 마음대로 날 뛰고 설치는 일이 생기리라는 것이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금 앞이었기는 했으나 나라의 기강을 세우자면 할 수 없었다. 하물며 그것이 곧 임금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영명한 세종대왕은 늙은 재상에 이러한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정통으로 아픈 곳을 얻어맞은 듯한 김종서는 황급히 땅에 꿇어안자 사모와 망건을 바로 고쳤었다. 오랫동안 조복을 입지 않고 지내온 탓이었다. 그래서 김종서가 썼던 사모 아래에 망건의 편자는 그 끈이 늘어져서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며 게다가 황의가 보기에는 김종서의 고개가 덜 수그러져 있고 좀 뻣뻣해서 눈에 거슬렸던 것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문무백관은 말할 것도 없고 세종대왕 역시 처음에는 움찔 했다. 이보시오 황정승 어성은 약간 높았다. 그러나 노한 기색은 없었다. 왕의 이 재상에 대한 신임은 그만큼 두터웠던 것이다. 재상에게 피씨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옵니다. 달리 여기지는 맛이 없어서 북풍이 작아와 옥채에 해로울 것 같사와 삼가 아래어 일찍이 황공하옵기를 팔에서 이옵니다. 임금은 황의의 북풍이라는 말을 새겨들었다. 황정승의 충성스러운 세기를 흡족히 여긴 용안의 표정을 눈치챈 신하가 이때 몇이나 되었을까 이번에 김종서를 형조판서로 승진시키려 임금에게 간청한 사람은 바로 노재 상 황이었다. 물론 김종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매라는 것은 얻어맞는 당장에는 반감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각이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참 뜻을 알게 된다. 이튿날 저녁 김종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영희정 황희의 집을 방문했다. 그도 천하의 대장부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서 오시오 형 반대감 인수인계로 바쁠 터인데 웬일이시오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허허 별말을 다 하는구려 오늘은 그대 의관이 정제하여서 할 말이 없구려 영상대감 어제는 불민한 탓으로 죄송하였습니다. 제 구시를 할 때까지 꾸짖어 주십시오. 살펴주시기를 바라오며 영상대감께 드릴 것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제가 한길도에서 조금 지니고 온 북청의 생청입니다. 꿀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자네가 나에게 뇌물을 주고 싶어서 왔단 말인가 뇌물이라 허물치 마시고 잡수십시오. 영상대감께서 올해 춘추가 여든이십니다. 피곤하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서가 가지고 온 생청단지를 본 황정승의 얼굴빛은 금시에 변했다. 반가운 기색이 싸악하시고 노기가 서렸다. 김판서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가 대검 어찌 이루십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형조 판서의 직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몰라서 묻는 겐가 할 일이 없어서 태낮에 이런 걸 들고 상전의 집에 찾아온단 말인가 어허 지금이 어느 때 인가 어서 그걸 가지고 썩 물러 가시오 칭찬은 커녕 김종서는 단단히 모안을 당했다. 그는 낯이 낯이 붉어져서 정승 황의 씹을 쫓겨나오고 말았다. 며칠 후 대골에서 김종서를 환영하는 경연이 벌어졌다. 세종대왕이 황의 에게 말해 말해 건넸다. 황정승 궁금한 것일소 김종서를 그렇게 책망하니 어인일이오 경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불호령인 것 같은데 과인에게만 그 이유를 귀띔해 보시오 원래 황정승은 그 인물이 자기 집 종놈의 자식이 수염을 당기고 상투를 잡아도 그대로 두고 보는 호인이었다. 그러한 호인인 황의가 김종서만 보면 트집을 잡는 것은 곡절이 있을 법도 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옛말에 절차 탁마라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있지요 여절 여차에 여탁 여마지요 쓸만한 인재일수록 자르고 조이고 닦아서 가르치지요 그러하옵니다 신의 나이 벌써 여든이옵니다 충직한 신하인 노재상의 눈은 젖어있었다 소신과 함께 성상을 보필하던 맹사성은 이미 이태전의 세상을 버렸고 그 당시 의정부의 허조라든가 노항 같은 사람도 모두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음 세월이 인물들을 데려가는 구려 앞으로 이 늙은 소신이 영의정의 자리를 얼마나 더 지키올일까 소신이 죽은 후 누가 성상을 보필하올른지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형조판서인 김종서는 성상계없어 장차 이 나라의 정승으로 쓰셔야 할 인재라고 봅니다 지금 잘 다듬어서 가르쳐야 할 사람은 이 나이 먹은 소신이 아닌가 생각하옵니다 그를 가르쳐 놓지 않는다면 다음에 누가 그렇게 하겠사옵니까 과연 그대는 명재상이오 경의 깊은 뜻을 알겠소 고맙소 세종대왕은 더 할 말이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재상이 더욱 소중스럽게 생각되었을 뿐이었다 얼마 후 이 일은 김종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황의의 뜻깊은 가르침에 머리가 숙여졌다 그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스스로의 교만한 성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언젠가 여러 중신들과 황의가 중대한 일을 의논하려고 모이게 되었다 회의가 오래 계속되자 김종선은 그만 무신결에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기대어 앉았다 다른 대신들은 여전히 꼿꼿이 앉아있었다 이것이 못마땅한 황의는 기어코 한 무관을 불렀다 저기 형조 반서 대감이 앉은 의자의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듯하니 급히 가서 나무 토막을 갖다 괴워드려라 김종서의 담력은 보통이 아니었지만 등골에서 식은땀이 베어나왔다 그는 황급히 의자에서 아래로 내려가 꿇어 앉으며 코가 땅에 닿도록 두 손을 모아 저를 올렸다 김종선은 나중에 딴 자리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적들이 쏜 화살이 눈앞에 꽂혀도 나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소 그러나 황정승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소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황정승 이 집에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기에 오줌을 싸서 문서가 못쓰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그놈의 궁둥이를 툭툭 두드리며 오줌을 말끔히 닦아내기도 했다 언젠가는 또 계집종들이 처음에는 입으로만 토닥거리다가 얼마 후에는 머리채를 거머쥐고 할퀴고 꼬집으며 서로 엉켜붙어 싸웠다 그러다가 그 중 한 계집종이 마침 책을 읽고 있던 황희에게 와서 상대방의 잘못을 일러바쳤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는 옳다 니 말이 옳다 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이 옳지 못한 것이 아니옵니까 어떻게 둘 다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 그러고도 정승의 자리에서 국사를 보살피시옵니까 황정승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오호 부인의 말도 옳소이다 그는 보통의 경지를 넘어섰고 인생을 달관하고 있었다 설중매 다섯 번째 이야기 1440년 1440년 세종 23년 7월 22일 이었다 세접인 권씨는 상고에 기미가 있었다 손 왕후가 자선당으로 달려갔을 때 권씨는 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진통이 계속되어 산모는 기진맥진에 있었다 초산도 아닌데 왜 이처럼 힘이 든 것이냐 왕후는 근심이 되었다 전의들의 말에 의하면 임신모에게 지나치게 영양을 섭취하게 하고 보약을 많이 복용시킨 까닭으로 태아가 너무 발육하여 산모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세접인 권씨가 오랜만에 다시 수퇴하게 되자 궁중에서 지나치게 임신모를 과잉 보호한 것은 사실이었다 어마마마 소빈은 죄가 많은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견디기에 힘겨우니 소빈은 살 것 같지가 않사옵니다 비천한 제 한몸이야 숨이 끊어져도 아기는 꼭 낳아야만 하겠사옵니다만 빈 마음을 굳게 먹어라 어찌 그리 심기가 약하단 말인고 조금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말거라 좀 더 힘을 줘보아라 상고를 겪을 때는 언제나 그런 게야 열 명의 자녀를 둔 손 왕후는 탈진에 있는 며느리를 이렇게 타일렀다 그러나 좀 심상차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예 예 아가야 세자빈 정신을 차려라 마마 저는 죽을 것 같사옵니다 진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 산모는 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대로 까물어쳐버렸다 그러나 얼마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만 하루가 지나서였다 이렇게 하여 비극의 주인공 단종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기가 건강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으나 산모의 기력은 더 버티지 못했다 어매매마 기쁩니다 그래 세자빈 수고가 많았다 소비는 이제 다 끝났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까 이렇게 원손을 놔놓고 이제 후산만 남아있다 몸조리를 잘해야지 그게 안 되옵니다 세자 저하를 불러주옵소서 빨리 제 갈 길이 바뽑니다 그런 소리 말라니까 후산만 남았는데 소혼 왕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내의 임종에 가깝다는 정가를 받은 세자는 총총히 산실로 들어섰다 비는 세자를 알아보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마마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비는 명이 다한 것 같사옵니다 원손을 낳고 가게 되니 한이 없사옵니다 부디 잘 길러 주시옵소서 소원입니다 이제 소빈이 없어서 외로우시겠사오나 원손을 곁에 두고 마음을 달래시어요 빙고 슬퍼 왜 간다고만 그로 나를 버리시려 그로 나를 버리고 가지 마시오 기운이 달사옵니다 제발 아기를 잘 길러 주셔요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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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아기를 낳은지 하루 만에 세자빈 권씨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고야 말았다 하루 전만 해도 대궐과 한양 장안은 경사로 돼있다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슬픔으로 잠잠해졌다 이럴 수가 있나 비통한 일이로다 결국 빙고 세종을 살려내지 못했다니 세자빈이 숨을 거두었다는 정가를 들은 세종임금은 애통해 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세손이 애처로 왔다 그리고 지어미를 사별한 세자가 또한 불쌍했다 이때 세자는 스물여덟에 한창 나이요 그를 남기고 간 세자빈은 이제 스물다섯에 불과했다 며느리를 잃은 세종임금 내외께서는 그날로부터 만 사흘 동안 음식을 들지 아니하 하고 조해를 패했다 백성들도 닷새 동안 생업을 중단하고 왕실의 슬픔을 애도했다 권씨가 권씨가 죽은지 9년 후에 세종이 승하하고 세자가 즉위하여 권씨는 왕후로 추승되어 현덕이란 시호를 받게 되었다 또 문종이 승하하고 권씨가 낳았던 단종이 즉위하여 그 이듬해 인효순해란 휘호를 받게 되었다 그때가 세자빈 권씨가 죽은지 13년째 되는 해였다 출생 하루 만에 고아가 된 어린 왕세손에게 젖을 물린 여인은 세종 임금이 총애하여 아들을 낳았던 젊은 국녀인 해빈 양씨였다 그녀는 기출에게 보다 왕세손에게 먼저 배불리 젖을 먹였다 그 그 지성은 친어머니의 진배 없었다 이래서 세종대왕은 임종 때 세자와 여러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빈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다 천안 출신 이라 해도 해빈은 내가 총애하던 사람이고 부덕이 남달라 십년 동안 왕세손의 지성으로 양육 했으니 왕후에 예로서 모셔라 세자가 문종으로 즉위하자 문종은 부왕의 뜻을 쫓아서 해빈을 모후처럼 공경했다 해빈 역시 정과 다름없이 그 정성이 변치 않았던 것이었다 문종 임금의 딸 경애 공주가 성장하여 출가할 때도 공주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도리를 충분히 다했었다 세자빈 권씨가 세상을 벌인 지 채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세자빈의 자리는 그렇게 오래 비워둘 수 없었다 부왕 내외는 세자에게 죄치를 권했으나 세자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두 아이들만 낙으로 삼고 평생을 지낼 생각이었다 이리하여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종대왕이 보위에 올라 집정한지도 24년이 지났다 태조가 이씨 조선을 창업한 이래 역대 선왕들은 왕실의 기강을 튼튼하게 하는 데만 급급하여 백성들을 위한 업적을 남길 힘과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세종대왕이 집정한 후 조정은 안정되고 문체에도 눈을 돌릴 수 있었다 집현전이 설립되어 학자들이 양성되고 신문고가 설치되고 천문질이 여러가지 기구가 창안되고 농서가 발간되고 음악제도가 갖춰지고 진을 개척하여 국방을 경고히 하고 이로써 문무가 다 자리를 굳히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발전을 기약하게 되었다 설중매 여섯번째 이야기 세종대왕은 이렇게 틀을 잡아놓은 다음 마침내 세자에게 대리집정을 명했다 그때 세자의 나이 삼십세였다 미리 군주로서의 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믿을만한 재상 황희는 여든이 넘은 노인이었고 그 밖의 재상들은 거의가 이합집산을 거듭할 신하들로 왕은 생각했다 지금 세자를 등장시켜서 이들을 거느리 구심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거친 아우들이 장차 어떤 짓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세종대왕은 세자에게 정사의 진무를 대행케 하고 평소에 마음을 쏟아왔던 훈민정음을 완성하는 일과 여러 서적들을 간행하는 일에 몰두했다 1443년 12월 역사적인 훈민정음 28자가 완성되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복궁 내에 정음청을 개설했다 훈민정음을 곁들인 서적들이 여기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위대한 노력에 반기를 들고 나오는 신하들이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쾌쾌한 썩은 냄새가 풍기는 보수 일변도의 낡은 생각을 못 버리고 옛것만을 고집하는 선비들이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저지해 하려는 불쌍한 무리들 그들은 한자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글자로 생각하여 모든 백성을 무지목매하게 만들고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의 창주를 저지하는 무리들이었다 그들 중에서도 최만리가 제일 앞장을 서서 반대를 했다 후민정음이 제정되자 그는 더욱 드세게 상수를 올리곤 했다 세종대왕이 흠경가게 옥루를 만들어 놓았을 때도 최만리는 이것은 민심을 혹하게 하는 요물이라고 망령을 떨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는 옥루의 시동식이 끝난 후에는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못난 소리를 했다 자신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신은 불충 막심한 죄인이옵니다 불세출의 성업을 무지한 소치로 모험하게도 요물이라고 칭하였사옵니다 마땅히 벌을 내리시옵소서 요물이야님을 알았으면 된 것이오 임금은 융통성이 없는 그가 민망했다 아니옵니다 안 것은 안 것이고 벌은 벌이옵니다 그래 그대가 한 가지 재주는 있어도 재상이 되기는 힘들겠소 이렇게 외길로만 치달려서야 더 생각하지 말고 죽배나 들도록 하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최만리는 일신의 불충을 씻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제 발로 의건부의 감옥에 뛰어들었다 여봐라 여기 불충한 죄인이 있으니 냉큼 하옥시키도록 해라 나한대 없이 부재학 최만리가 의건부에 나타나서 지르는 소리에 옥니들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아 아닙니다 나으리 오이신 일입니까 군소리 말고 이 죄인에게 칼을 씌우고 오라줄로 묶어라 안되옵니다 형판대감의 지시에 따라서 투옥시킵니다 죄인이 와서 잡아 넣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라는 대로 해라 최만리는 드디어 소원대로 칼을 목에 차고 오라줄로 묶인 꼴이 되었다 정초의 날씨는 살을 에잇듯이 차가웠다 최만리는 싫든 좋든 단단히 죄인의 값을 치르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영상황희는 형조판서 김종서를 뒤따르게 하고 이 꼴을 서둘렀다 전하 해괴한 일이 생겼사옵니다 지난 밤중에 의군부 옥청에 푸재약 최만리가 자진하여 투옥하였다 하옵니다 어제의 불충을 리우치고 차꾸만 벌하여 달라고 조르고 있사오니 어떻게 처분할 것이온지 하교를 바라옵니다 벌해야지요 어떤 벌이옵니까 단지의 독한 술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단숨에 마시라 하시오 형판 김종서가 이 벌책을 받들고 의군부의 감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최만리보다 나이도 지위도 위였지만 교분이 친한 사이였다 과시 그럴듯한 꼬리 외에다 개청가에 거짓 웃게 쏘이다 대감은 죄인을 희롱할 수가 있소 참 고집 불통이시구먼 여봐라 죄인을 끌어내렸다 김종서는 옥니를 시켜 최만리의 칼과 오랏줄을 풀게 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죄인이 무슨 말을 핥고 여봐라 거기 도객이 들어있는 단지를 이리 가져오너라 듣거라 어명이시다 죄인은 부복하여 내번 절할지어다 그리하여 전하께서 내리신 이 사액을 받아 마셔라 최만리는 질겁을 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죄인은 어찌 망설이느냐 그걸 마시되 단숨에 들이키도록 하라 다 마신 후에는 집으로 가서 푹 쉬고 내이 조해에 나오도록 하라 그러하지 않을 때는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이제 알겠느냐 으 성은이 망극하미로다 최만리는 혼자 눈까리면서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다 이런 모양으로 임금의 은혜를 입은 최만리였지만 또 한 번 훈민정음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임금은 고집불통이며 변통머리가 없는 이 못난 신하를 이번에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그들의 이 땅은 임금의 진국을 당하여 모조리 쫓겨나고야 말았다 이리하여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이래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는 가운데 과로가 겹치고 겹쳐서 옥체는 수척해졌다 시력도 쇄약해져 끝내는 안질 마저 생겼다 안질은 악화하여 약을 써도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았다 임금의 건강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세퇴하자 영의정 황희는 누구보다도 그것이 걱정되었다 전하 옥체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를 추진하시옵소서 경희 과인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구려 이제 곧 나올 것이오 과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영상의 관복이 젖어 있구려 전하 황공하옵니다 신의 신의 아내가 나이를 먹어 눈이 어두워서 관복이 젖은 것을 못 본 것 같사옵니다 지난 밤에 비가 오지 않았소 그 비에 맞아서 젖은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신의 아내가 그걸 보지 못해 말리지 않았사옵니다 그렇다면 황정승은 노구를 이끌고 밤에 비를 맞으며 어디를 다녔단 말이오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신이 늙고 미련하와 지붕을 고치지 못하여 관복을 적신 것으로 아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럴 수가 세종임금은 황정승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황희의 나이 83세 영희정의 직위에 오른 지 15년 관직 생활 모두 58년 이었다 청령 결백으로 인생을 소신껏 살아온 그였다 한 집에서 50년 가까이 지냈다 오래된 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웠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심기가 편치 않은 손을 손을 대지 않아 헐어있었다 일국의 영상의 집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다 수리를 수리를 한다 해도 손을 댈 수 없는 고옥이었다 보러 갔던 안상궁은 깜짝 놀라서 궁으로 돌아왔다 안상궁은 안상궁에게 모든 처지를 듣고 있던 세종 임금은 신하에 대한 자신의 보살핌이 부족하였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홍군이요 암주였소 세종은 옆에 있던 중전을 보고 말했다 마마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전은 한 수 더 떠서 말했다 다행한 일이란 무슨 뜻이오 황정승은 청령 결백한 분이시옵니다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옵니까 마마는 그러한 어진 재상을 드셨사옵니다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옵니까 허허 그 말도 올소이다 황희는 훌륭하고 어진 재상임에는 틀림이 없소 세종이 세종인금은 즉각 내수사에 관원을 시켜서 대골에서 가까운 곳에 아흔 아홉 칸의 집을 짓게 하고 편하게 살도록 하고 정사에 종사토록 했다 훈민정음을 응용한 여러가지 편찬 사업에 열중한 세종인금은 안질이 심한데다가 미열이 나고 마침내 병까지 났다 하루는 편전에 누운 채로 정인지 등의 학자와 더불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정인지 안지 권재 같은 선비들은 주상의 열성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임금의 용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뻔히 알았지만 감히 토론을 중지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중전이 기어코 편정까지 뛰쳐나오고 말았다 중전은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중전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마마 마마 무슨 일이오 중전 자 그대들은 그만 물러가오 잠깐 멈추고 계세요 학자님들 학사님들 부부가 유별하고 안여자가 참견할 일이 못되는 줄 아옵니다만 오늘은 내 한마디 꼭 해야겠사옵니다 왕실 법도가 엄했던 당시로서는 중전이 편전에 나와서 신하들한테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결례를 범하고 나섰으니 중전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대체 집현전 학사님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요 추상께서 환후가 위중하셔 승하하실 것만 같으신데도 글자만 따지고 세고 있으니 말입니다 눈이 보이거든 좀 똑바로 보십시오 추상님의 용태를 보시란 말입니다 어허 그대들은 어찌하여 어물거리는고 모두 어서 물러가라니까 임금이 다시 하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코가 쑥 빠져있던 학사들은 슬슬 물러나기 시작했다 중전 이게 무슨 결래요 과인의 충신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괜찮소 마마 마마 저들의 어디를 보셨고 충신이라 하옵니까 대체 어찌 하시려고 이토록 무심하온지요 눈에는 그렇게 안대를 하고 계시오며 또 기침을 하시느라 호흡도 잘 못하시지 않사옵니까 훈민정음도 좋으시지만 이래서는 안되겠사옵니다 중전 이젠 다 되었소 다 된 글자를 시험해 보는 중이요 다 된 거라면 그만 쉬셔야 하옵니다 얼마 전에는 최만리가 반대를 하더니만 오늘은 중전이 과인을 꾸짖는 구먼 세종에 이런 정성과 정열이 없었다면 그 찬란한 글자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소이중매 일곱번째 이야기 이제 세자는 정사를 맡아서 보느라 정과 같이 한가하지는 않았다 정 같으면 주편전의 학사들과 어울려 학문 토론이나 하고 책을 읽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무를 돌보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었다 틈이 나면 자선당의 처소에 들러서 해빈 양씨가 돌봐주는 아기를 어르며 시간을 보냈다 세손인 아기의 이름은 홍위였다 세손은 벌써 다섯 살이 되었다 홍위야 오늘은 뭘 하고 놀았지 예 아바마마 마마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세손은 양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있었다 아버지 무릎에 안겨있는 세손은 철없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잠시 손을 아버지 가슴 위에 모으며 아바마마 나를 낳은 마마는 어디 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지 해빈 마마께서 너를 아끼시고 계신데 철없는 아들의 말이 세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서 어서 자라거라 세자는 속으로 비우고 있었다 세자가 대리로 집정을 하기 시작한 그해 10월 중순이었다 세자궁에서는 멍칙한 일이 생겼다 국녀들끼리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때로부터 8년 전 10월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 30여 명의 국녀가 지도권을 당하고 그 후로는 없어졌던 일이었다 소위 맷돌 부부라는 것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밤마다 국녀들은 서로 짝을 맞춰서 그 짓을 벌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선당에는 어른이 안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했다 해빈양씨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분이 천한집의 출신이라고 해서 국녀들은 별로 겁을 내지 않았다 세자는 1년 가까이 창덕궁을 비워둔 채 대리집정을 하느라고 그런 속사정에는 깜깜했다 주인이 없다시피 된 창덕궁은 국녀들의 세상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창덕궁의 국녀들의 방에서는 맷돌 행위가 벌어졌다 이것은 유행병처럼 번져갔다 아우 징그러워 난 못해 흥 처음엔 싫다지만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차츰 이 병은 전염돼 갔다 아편장애가 중독돼 가는 꼴과 같았다 국녀들의 추잡한 행위는 의검부에 의하여 탄로가 났다 그러나 세자궁의 위신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의검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자선당의 춘심이라고 하는 국녀가 어디서 그 사실을 알고 와선 말한다 우린 치도군을 막게 되었어 들통이 났나 의검부에서 다 알고 있단다 그럼 도망을 쳐야지 부잡히면 어떻게 되지 우선 달아나야 돼 앉아서 죽겠다는 말이야 그래 니 말이 맞다 도망치는 게 상수야 어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각자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보따리를 챙겼다가 밤이 으쓱해지자 서로 앞을 다투어 대고의 담을 넘어갔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 일에는 세자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했다 국녀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세자에게서 단 한 번이라도 은총을 받게 되는 일인데 워낙 세자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닮아 국녀들과 정을 통하는 일에는 담을 싸버려 극기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국녀들은 세자를 위하여 수절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저희들끼리 망측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뒷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로 그렇다 치더라도 체면만 생각하여 그대로 보아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세자는 이 사건을 부안께 알릴 수밖에 없었다 환후가 쾌차하지 못한 세종인금은 세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진노했다 멍측한 일이로구나 간밤에 국녀들이 줄을 이어 담을 넘어 도망쳤 다고 아니 무슨 이런 애군이 들었는가 황궁하옵니다 소자가 부덕하여서 이런 부의미스러운 일이 생겼나 봅니다 세자 그렇게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니라 그러나 니가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다 황궁하옵니다 헌데 이를 큰 탈 없이 수습해야 하겠는데 니 생각은 어떠하냐 권레에서 조용히 처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십사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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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레에서 조용히 처결한다는 것이냐 기강을 엄하게 다스리는 일이니 소자의 생각으로는 아우들에게 맡겨봄이 어떨까 헙니다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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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으로 의군부의 형리들이 다룬다면 왕가의 망신이요 수치했다 세종임금은 세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기꺼이 윤터를 내렸다 좋을대로 하되 니가 아우들을 타일러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주호도 실수하며 없도록 하여라 부왕 앞에서 물러나온 세자는 그 길로 세 아우를 불렀다 수양대군과 광평대군과 금성대군이었다 그렇잖아도 그들은 벼슬 자리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던 참이었다 그중에도 수양대군은 이러한 직무를 집행하게 된 것이 몹시 기뻤다 그는 입을 벙시벙시 거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일사천리로 멋있게 저결하고야 말 것이다 모두들 입이 딱 벌어지게 해 보일 것이다 다른 두 아우들에게도 세자는 이 사건을 저결하도록 적절한 명령을 내렸다 수양대군이 맡은 직책은 창덕궁의 임시로 설치된 권설군부 옥사의 도재조라고 하는 것이었다 두 아우는 이 밑에서 제조가 되었다 여기다가 부승지 황수신의 판일금으로 여기다가 부승지 황수신이 판일금으로 임명되었다 수양대군은 수양대군은 집안 대문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이것을 우선 부인 윤씨에게 말했다 드디어 벼슬 하나가 굴러왔소 도재조가 되었소 윤씨는 처음 들어보는 벼슬 이름에 어리둥절했다 권설군부 옥사는 무슨 일을 하는 데요 옵니까 아니 여태 부인은 궁녀들이 도망친 사건도 모르시오 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권장을 치는 일이오 아 그래요 겨우 그것뿐 입니까 맷돌 서방질하다 들켜 도망친 계집들이나 다스리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옵니까 헉 천리길이도 한걸음부터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소 아이고 이러니 여자의 턱에는 수염이 안 나는 것이오 80여 명의 궁녀들이 무감들에 의하여 잡혀왔다 도재조 수양대군이 자리에 작관자 문초를 시작했다 수양은 그 중 20명을 우선 끌어내도록 무관에게 명했다 국녀들은 끌려 나오면서 부끄러웠던지 얼굴을 감싸지고 엉엉 울었다 그들은 마룻바닥에 꿇어 앉았다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금방 잡아온 생선처럼 싱싱하고 비둥비둥한 젊은 국녀들이었다 장안에 어떤 한량도 못당할 정도로 바람기가 심했던 수양이었지만 막상 한꺼번에 펼쳐진 꽃송이를 대하게 되자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이쿠 그렇게도 남자 생각이 났던 거냐 대구 마마 정말이옵니다 남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저 덩달아 도망친 것이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말이 많구나 국녀가 되어 창피한 짓을 하고 도망까지 쳤다가 이제는 거짓말을 뇌까리는 구나 내 인연 죽고 싶으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형태과 회초리가 마당 한쪽에 놓여있었다 내 죄는 곤정을 백대 맞아야 한다 수양에 언포를 놓자 질비하게 앉아있던 궁녀들이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이들이 울고 불고 앙탈을 부리자 재판소는 금시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다 무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들을 제재했다 계집 셋이면 가날 간짜가 된다더니 수십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으니 거참 과건이로군 이번엔 거기 자주색 치마에 녹색 저고를 입은 니가 나온 나라 그래 넌 이름이 무엇이냐 자선당 십이 춘심이라 하옵니다 어 춘심이라 너 바른대로 말해보아라 대군마마 이실 짓고 하겠사옵니다 쇳내가 앞장서서 궁녀들을 도망치게 하였사오나 쇳내는 맷돌 부부 노릇은 한일이 없사옵니다 쇳내에게는 짝을 해주는 계집아이가 한 명도 없사옵니다 닥쳐라 묻는 말에나 대답해라 수양대군 옆에 앉아있던 아우 광평대군이 벌어 화를 내며 이렇게 고함을 쳤다 춘심은 기겁을 하고 입을 다물었다 광평아 그 계집년 생기기는 잘생겼구나 예 수양형님 밉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 후처로 삶는게 어떠냐 생각이 없습니다 허원 생각이 없다고 하면 금성아 너는 어떠냐 싫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아신다면 경을 칠 것입니다 아니 산수갑산을 갈 때는 가더라도 주는 떡을 버리나 그럼 할 수 없구나 내가 데리고 가는 길 밖에는 얼굴을 들어보아라 본 뒤 우리 형님 세자자와 께서 힘이 모자란 탓으로 이런 변이 생긴 것이다 골고루 만져주면 이런 일이 생길 턱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다 수양대군은 호탕하게 웃었다 아니 형님 이러다가는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겠습니다 흥 사내가 것밖에 몰라서야 무엇에 쓴담 말이 통하지 않는군 이것봐 무감 저기 맨 먼저 선동을 했다는 계집을 내 사저에 감금시키도록 해라 내 직접 문처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아우수양이 못믿어왔던 형 세자는 부승지 황수신을 이 재판에 참여시켰던 것인데 이제 이 부승지가 보다 못해 수양대군의 처사에 참견했다 마마 그러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갈랄 같은 기강으로 저들을 다스려야 하옵니다 늙은 부승지는 굽신거리면서도 할 말은 했다 부승지 영감은 모르거든 가만히 계시오 내가 그래 할 일이 없어 국녀들의 뒤치닥거리나 하고 다닌단 말이오 저 계집들은 서방질이 하고 싶어 환장들이었소 그러니 쓸만한 계집들은 첩으로 삼아 소원을 풀어줘야 할 것 아니겠소 그리고 그런 주제도 못되는 못난 것들은 두들겨서 곤장 맛을 보여주겠소 그래 부승지 영감은 다른 방책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부승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흥 괜한 소리 말고 보고만 있으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말이오 부승지는 수양대군이 아예 다 털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여기서 더 마이찬견을 한다면 본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입을 꼭 다물었다 모낙의 굴기보다는 때와 장소를 따라 둥글둥글 지내는 것이 늙은이의 지혜로 여겨졌다 수양이 이날 재과를 다스린다는 핑계로 자기 사저로 빼돌린 계집은 대충 열 명이나 되었다 별 볼일이 없는 나머지 국녀들은 곤장을 실컷 맞고 거기서 물러났다 수양의 사저인은 잇따라 국녀들이 잡혀왔다 아휴 대강께서 보내는 계집들이니 내 마음대로 쫓아보낼 수도 없는 일이다 모두 골방으로 데려가도록 해라 수양대군의 부인 윤씨는 남편의 행동에 혀를 찼다 요망한 것들 같은 일하고 그래 맷돌 서방질인가 무언가 하면서 쾌상망측한 짓들을 하니까 이렇게 잡혀오지 않느냐 뒷방에 쳐놓고 잘 감시하여라 난데없는 계집 풍년에 영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하인들을 보고 부인 윤씨는 이렇게 분부했다 그날 해가 칠 무렵 수양대군이 집으로 돌아왔다 대감 어서오셔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나의 벼락이라더니 계집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집이 온통 청루가 되었습니다 저 계집들은 모두 어디다 쓸 작정이십니까 이것 보시오 부인 내가 첩으로 삼으려는 것이오 아니 궁녀들로 첩이 삽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열명을 한꺼번에 말입니까 진나라 시왕과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 궁녀를 거느렸다 하지 않소 천하의 호걸 수양대군이 열명의 첩을 거느리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소 오늘 같은 날 이명아오가 아쉽군 함께 취하도록 마시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자 어서 주완상이나 차려오슈 이명태군 역시 계집 때문에 실수를 저질러서 부왕 세종을 진노하게 하여 지금은 유폐되어 근신 중이었다 수양이 자기 부인 앞에서까지 드러내놓고 이런 농반 진반인 행동을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양의 눈으로 본다면 궁중에서 그것도 바로 세자의 처소인 자선당을 중심으로 해서 궁녀들 사이에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것은 형 세자가 너무 약하고 세자로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우된 도리로서 무얼하고 간섭할 수도 없고 또 타고난 성민은 걸걸한데다가 이렇다 할 벼슬 하나 못 얻고 본 즉 억울하고 우람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우람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수양으로서는 이렇게 하여 형 세자에 대한 울적한 심정을 직접 토로할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한편 윤씨는 남편의 이와 같은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더 불편 같은 것은 겉으로 내부이지 않고 꼭 참았다 뿐만 아니고 남편의 역성을 다 들어주었다 마침내 수양 대군의 행패는 소헌 왕후와 세자에게도 알려졌다 도대체 그 아이는 왜 사뭄말성이냐 수양이 잡아온 80명 중에 나머지 70명은 모두 태를 쳐서 창덕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옵니다 기왕 지사 모른 채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이나 되는 궁녀들을 수양한테 넘겨주란 말이냐 기왕 벌어진 일이니 그대로 두고 볼까 하옵니다 하!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구나 아바마마께서 하시기 전에 궁녀들을 모두 창덕궁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니라 세자가 어찌 뒷일을 감당하겠느냐 수양을 당장 불러 이리 들게 하여라 이 어미 말이야 고역하지 않겠지 수양 대군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밝은 얼굴로 입걸했다 수양아 네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바마마를 대리집정하는 형의 명을 어떻게 그렇게 태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냐 그럼 방향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태연할 수가 있느냐 어마마마 소자가 그렇게 빗나간 짓을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마소서 못된 궁녀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가지 뿐만이 아니옵니다 저런 뻔뻔스럽구나 지난번에 유부녀를 겁탈했을 때도 아바마마께서 아실까봐 이 어미가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르느냐 소자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봤나 잘못한 것을 피우고 당장 궁녀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해라 그러자 수양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돌았다 어마마마 세자의 형 하나만 자식입니까 소자는 대체 무엇입니까 너는 왕자이니까 벼슬도 안 된다 왕자이니까 권력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말라 큰일도 할 생각 말라 왕자니까 채통을 지켜라 주색 잡기에는 얼신도 하지 말라 첩질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멍청이가 되어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비비거리며 한평생을 지내라는 것입니까 그 성지 좀 참아라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냐 그러나 손 왕후는 아들의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다 혹을 때려다가 도로 하나 더 붙인 꼴이 되는 것이었다 별돌이 없이 그 열 명의 궁녀들을 수양대군에 접으로 두게 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서 이름은 유우라 했고 자는 수지였다 타고난 성품이 남성적이고 호쾌했다 증조부인 태조를 닮아 무예 뛰어났고 병서에 통달했다 명예를 존중하고 권세에도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백부인 양령대군이 젊었을 때 그랬듯이 방탕한 점도 보통이 넘었다 지적인 것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빠르고 명석하고 학문에도 깊은 지식이 있었다 그는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뛰어난 걸로 믿었으며 무엇인가를 하고야 말겠다는 야심이 있었다 그는 임금의 대통을 잃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지고 있었다 충령대군이었던 부왕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출중했기 때문에 세자인 양령대군을 뒤로 제치고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도 양령대군은 현인이어서 부왕 태종의 뜻을 쫓아서 끝내 세자의 자리를 양보하고 말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일이었고 한결같이 쾌활한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채 권밖의 생활을 즐기며 만족했다 수양의 눈으로 보건대 형 세자는 유약한 성품에 만사가 유유부단하고 게다가 선천적으로 체질이 허약해서 대통을 이어가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인물이었다 항상 병치를 하느라 제 몸 하나 돌보기에도 바빴다 그러다가는 부왕인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뜰 것만 같았다 병주머니여서 늘 비실비실 거리며 아내 하나 제대로 못 건너리는 주제가 되어 몇 차례를 망신을 당하는 처지였다 구태여 이런 나약한 형 세자에게 한 나라의 왕의 지어만 소임을 떠맡겨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것이 늘 수양에게는 불만으로 남아있었다 꼭 맞으라야만 대통을 이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옹색한 사고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세종의 신념은 달랐다 때때로 그러한 신념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자에게 대통을 잇게 한다는 까닭은 오직 그가 마다들이라는 것뿐이었다 세자는 허약하고 우유부단하여 왕은 속마음으로는 늘 걱정이었다 사람 됨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았다 반면에 둘째 아들 수양은 세자인 마지와는 대조적이었다 세상 보는 눈이 트여있고 기품은 음름하여 어느 모로 봐도 대통을 잇기에 충분해 보였다 영명한 세종왕은 수양의 그러한 인품을 그대로 썩히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번 결심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다 마지에게 대통을 잇게 한다는 것은 철칙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세종대왕이라 하여도 이 융통성 없는 집념이 필경, 혈족 상잔의 근본 원인이 되리라고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설중매의 여덟 번째 이야기 수양은 조숙한 편이었고 열두 살에 장가를 들었다 신천 현감을 거쳐 군기 간판관으로 있던 윤번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 부인 윤씨는 수양보다 한 살 아래여서 열한 살에 가래를 올리면서 낙랑부대 부인으로 책봉되었다 이때가 세종 10년이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는 진평대군으로 봉해지고 다음에 한평으로 또 진양으로 그리하여 후엔 수양대군으로 불려졌다 소년 시절의 진평은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서 장난이 심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말 달리기를 즐기고 활 쏘기에도 능했다 세속적인 관습이나 거칠애로 가장하는 것이 성미에 맞지 않았다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할 일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앞을 내다보며 거기에 맞추어서 옛것과 지금 있는 것을 평가하려 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창조적 혁명적 기질이 그에게는 싹트고 있었다 그가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하고 바야흐로 당당한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세종대왕의 즉위 삼십년 경축년이 경회루에서 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개 한 마리가 연석에 뛰어들었다 보아하니 보왕이 평소 귀여워하는 개였다 세자가 황관에게 그 개를 내어 쫓으라 명했다 그때 곁에 있던 수양이 마마께서 사랑하는 짐승이니 그냥 두시지요 라고 말했다 보앙은 수양이 형세자에게 특별히 반항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세자는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더니 짐승이 어전을 더럽혔다 여봐라 황관 당장 저 개를 내다가 베어라 하고 고함을 쳤다 보통 때 같으면 이만한 일은 싱글싱글 웃어넘기는 수양이지만 세자의 태도가 뜻밖에도 강경하고 노용이 컸으므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무한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수양이 호의로든 악의로든 무슨 말을 한 마디라도 한다면 세자는 정면 대결을 해올 기세였다 보앙은 형인 세자가 요즘에 와서 아우 수양을 매우 미워하고 꺼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자는 몸과 마음이 약해서 날이 갈수록 그와는 반대로 권장하기만 한 수양을 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자연적 생리적 현상으로서 세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보앙은 이러한 심경을 알고 있었기에 세자의 편을 도와서 그 짐승을 내다 베게 하여 세자의 체면을 세우는 반면 수양의 뜻을 꺾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했던 부왕은 밤이 되자 강령전에서 세자를 불렀다 동궁, 내가 왜 불렀는지를 알겠는가 예, 아까 낮의 일 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세자는 겁에 질려서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동궁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짐승을 베게 했지만 짐승이 사랑하는 주인을 그려서 찾아오는 것이 그다지 죄가 될까 동궁은 내가 늘 아끼며 안아주고 하여 침전에까지 드나드는 짐승인 것은 알고 있었겠지 부왕은 여기까지 말하고서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비틀어져 가는 약한 세자의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라도 형제의 의리를 지키도록 해보려고 왕은 안간힘을 다 썼다 눈을 감은 채 바깥의 시종을 불렀다 거기 누가 없느냐 짐이 상궁 한 사람이 어전에 나타났다 주양 대군이 아직 권레에 있거든 내가 이리로 부른다고 속히 알려라 부왕은 말하고 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궁, 이리로 와서 앉도록 하라 부왕은 일어난 자리에 세자를 앉으라고 말했다 임금의 자리로서 남면에 있었다 세자는 황송하여 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머리를 푹 숙였다 동궁, 어서 앉거라 소자, 어찌 그럴 수가 아니, 동궁은 장차의 나라님이야 세자는 부왕의 최근에 더 이상 거역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남면을 하고 앉았다 수양이 들어왔다 좌정하고 있는 부왕의 용안에는 수심이 차 있었다 부왕과 형 세자가 함께 남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수양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맞은편 쪽에 북면한 채로 앉았다 부르셨사옵니까? 어, 내가 불렀다 부왕은 이렇게 말한 다음 조금 후에 말을 이었다 아까 경회로에서 있었던 일 생각나느냐? 예, 생각납니다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소자가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수양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여기 있는 분은 너에게 누구 되시느냐? 부왕은 세자를 가르쳤다 형님이 옵니다 나는? 부왕은 약간 상을 찌푸렸다 상간마마이쇼며 친분으로는 아버님이쇼미다 이 말을 하고서 수양은 언뜻 깨달음이 있는지 곧 다시 말을 이었다 형님은 또한 세자 저하이시고 장래에 임금 되시 분이옵니다 이제야 용안이 활짝 펴졌다 그래, 너는 북면해서 칭신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사옵니다 그럼, 아까 네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대로 동궁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군왕의 실수를 알았다면 그대로 모른 채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형과 아우를 다 나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예, 아바마마 아바마마께서 동궁마마의 위신을 세워주시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사옵니다 옳다 그 말을 너한테서 들어볼까 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부왕은 부드러운 웃음을 용안에 띄웠다 가까이 다가선 수양의 손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세자의 손을 잡아 서로 손을 마주잡게 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길이 길이 군신의 의리와 형제의 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맹세해 보아라 맹세하옵니다 수양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동궁은 금방 대답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며 머리만 숙이고 있었다 동궁은 왜 말이 없느냐 부왕은 몹시 안타까운 것처럼 물었다 예 소자도 그렇게 하옵니다 세자는 매사의 이런 식이었다 즉시 판단이나 결심을 하지 못하는 성미였다 대답하는 음성도 약했다 왕은 그 영명한 능력으로 세자를 일일이 가르치고 지휘하여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세종대왕은 자신이 생존 중에 세자에게 섭정하게 했다 그래도 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세자는 천성이 나약하여 좀 힘드는 일에 부딪히면 혼자서 결정하거나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 책임을 부왕에게로 밀었다 부왕은 수양도 늘 태골로 불러들였다 형 세자를 섬기는 습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타고난 성격이 억센지라 수양은 형 세자를 떠받들어 가면서 이를 잘 처결했다 부왕은 먼 발치로 이것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했다 몰래 미소 지으며 이들 형제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더라면 하고 혼자 탄식하기도 했다 어떤 날 왕은 지편전에서 젊은 학자들과 학문토론을 하다가 늦게 침전으로 드는 길에 갑자기 왕세손이 보고 싶은 생각이나 자선당 쪽으로 갔다 때마침 전 내에서는 세자가 왕세손에게 무엇을 책망하는 듯한 음성이 들려오므로 왕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면 조심해야 해 수양삼촌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알겠느냐 세자가 세손에게 삼촌 수양대군을 경계하도록 훈계하고 있는 참이었다 왕은 냉수를 끼얹은 듯 섬뜩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곳을 피해 돌아왔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생을 의심하고 멀리하려는 세자의 괴벽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지금은 부왕이 그냥 왕위에 머물러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부왕이 천추한 후에 세자가 등극하기만 하면 드러내놓고 동생 수양을 괄시하고 박해까지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세손에게까지 그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있음에랴 수양을 괄시해서 동기간에 유혈의 참극이라도 생긴다면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로 번져가게 될 것이다 또 한편 왕의 생각으로서는 주떼가 약한 세자가 수양의 도움을 얻어야만 정사를 무사히 취러갈 것 같았다 그 사람 됨이 신하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두어서 거느릴 것 같지 않았다 그렇거늘 벌써부터 동기간에 금이 생기고 있으니 왕으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왕은 자식들에게 보고 배우란 뜻으로 당시 선왕의 명으로 이천으로 내려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백형 양령 대군을 자주 동교로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형제의 의의를 두텁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후 양령 대군이 배소에서 돌아왔을 때도 늘 궁궐로 청하여 주안을 나누며 형제 간의 의의를 돈독히 했다 보왕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도 세자는 아우에게 대한 태도가 썩 달라지지 못했다 수양 또한 수양이 형 세자가 자기를 꺼리고 덜 좋아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꾸준히 꼴하여 형을 받대면서 제 할 일은 다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왕은 세자를 패하여 버리고 수양을 대신 책봉할 생각도 언뜻 언뜻 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다시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어진 임금이라고 이끌어지지만 개인적 가정적으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양은 형 세자의 괄씨를 탓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참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에 달하여 일이 벌어진다면 필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끝에 보왕은 때때로 수양을 불러서 다이르듯 다졌다 너는 장차 형인 세자에게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신된 도리로 참고 충성을 다할 것을 명심하여라 신이 나라에 백성된 도리로 어찌 군왕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오리까 수양은 명쾌하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수양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말이었다 후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조카를 몰아내게 된 그 당시에도 수양 자신의 생각에서 그렇게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전후 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고 당시의 그런 상황에서는 수양이 아니라 해도 누구든 그럴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수양 자신도 자기 생각을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욱 인간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왕은 그 시대에 많은 업적을 낳기 위하여 지나치게 골몰한 탓으로 차차 만년에 이르자 쌓인 피곤이 한꺼번에 나타나 옥체는 하루가 다르게 쇄약해져 갔다 이 달이 저 달보다 못하고 오늘이 어제보다 못하게 왕의 건강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몸이 쇄약해짐에 따라 건강할 때 같으면 예사롭게 지나쳐 볼 수 있는 일도 한결 마음이 더 쓰였다 이래서래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풀어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내려다보면 나이 어린 것들은 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철이 없어 보였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골머리를 아프게 한 일은 세자에 대한 생각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세자와 수양과의 감정적 대립이었다 이런 때 왕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 꼭 한 분 있었다 바로 양령 대군이었다 왕족 중에 어른이요 고금에 흔하지 않은 현인이 아니었던가 자기보다는 연령적으로 위였지만 건장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수십 년은 더 술을 할 어른 같았다 양령의 좋은 조음과 지도가 한 가지 남은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되었다 양령이 오래 살아서 감시해야 한다면 세자가 등극한 후에도 수양과 대립이 크게 생기는 일은 없으리라고 짐작되었다 설중매 아홉 번째 이야기 기사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승하하기 바로 전 해인 1449년 겨울의 어떤 날이었다 환호가 좋지 않고부터는 왕은 늘 막내 아들 영웅 대군의 사저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날도 여기서 왕은 맏형님인 양령 대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님 사자는 새끼가 사자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도 없고 딱 한 일입니다 여러 번 듣는 아우님의 하소연이었지만 양령은 머리를 숙이고 한참 잠자코 있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기린이 잠자고 하찮은 쓰라손이가 나이 뛰는 시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쓰라손이를 형님께서 돌보셔야 할까 봅니다 흉하게 나이 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가 염려하시지 않아도 신이 힘이 자라는 데까지 해볼 것이지만 쓰라손이도 호랑이 새끼라 꼭 이 노마의 지휘에 따를지는 걱정이 옵니다 양령이 세자를 썩 좋아지는 않고 있다는 것은 왕은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양령이 세자에 관하여 국가적 대세로 보자면 쓰라손이와 쓰라손이의 새끼는 제거해버리는 편이 좋을 것이외다 라고까지 그건 했던 일도 있었다 왕도 양령의 그 생각이 꼭 비난받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단지 대통을 잊게 하는 형식으로 보아서 적장을 버릴 수 없어 그냥 두고 있을 뿐이었다 왕의 생각으로는 기왕 지사는 도리가 없고 이제는 이 쓰라손이를 조금이라도 더 호랑이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왕과 형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왕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떼었다 형님 군신 분의를 터버리고 형제로서 이씨 일문의 일을 의논하겠습니다 형님의 의견도 그러시겠지만 내 적출 소생 여덟 중에서 만약 걸출로 후사를 삼는다면 수양을 취하고 학문이 나온 자를 고른다면 안평을 취하고 또 가장 아비가 사랑하는 자를 말한다면 영웅을 취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형님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걸출도 학문도 애총도 다 버리고 맞을 취한 것은 형님께서도 그 까닭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취해야 함으로 취한 것이지 별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님 말씀대로 쓰라손이지만 맞은 것을 어찌합니까 양령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한참 생각을 가다듬었다 일이 일이니만큼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제야 약간 고개를 들고 조용조용히 말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신도 전하의 뜻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수양도 본디 호쾌한 성격에 활달한 기상이라 작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신의 도리를 어길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자의 투기가 남달라서 수양을 해친다면 이 사직을 옹호할 귀한 기둥 하나를 꺾어버리는 것이 되어서 사직이 염려될 뿐이옵니다 안평은 학자이니까 하여 안심할 일이 아니옵니다 세자가 경계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구보다 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령의 눈이 아직껏 빗나간 일이 없사온대 이 양령이 본바 수양은 소직 소절에 개의할 작은 인물이 아니오며 모험한 말씀 같사오나 능히 전하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인물이옵니다 약본다고 애달아 하거나 충히 여긴다고 또 그리 뛸 인물이 아니옵고 오직 제 분수를 지키고 소신껏 꾸준히 해나갈 인물이옵니다 그리고 안평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는 경계할 인물입니다 대체학자라는 사람들의 약점은 좀스럽고 간악하고 속셈은 이익을 바라면서 겉으로는 정의를 가장하는 것이옵니다 수양에 비한다면 안평은 조심해야 할 성품입니다 형님 만일 내가 먼저 불행하게 된다면 동궁을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워낙 심약한 성품이라 비록 자기가 군왕이 됐다 할지라도 백부님께는 거역을 못할 것입니다 잘 감시하셔서 유호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생으로서 형님에게 후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줄로 압니다만 만일을 위해서 하는 부탁입니다 왕의 이같은 간곡한 부탁에 양령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 해가 되었다 초승의 초신들의 할애를 받기 위하여 근정정까지 나들이를 한 것이 탈이 되어 왕은 마침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원래 지난해 가을부터 왕의 건강은 바짝 쇠약해졌고 겨울이 되면서부터는 더해졌다 정월 보름께 수양이 부왕의 환후 문안을 왔다 부왕은 영웅 대군의 사저에서 체제 중이었다 아바마마 좀 어떠하시온지요 지난 삼십여 년 동안 한 나라를 영도하며 수많은 신하들을 모두 거느려 온 임금의 용안은 이젠 근력이 사라지고 야위대로 야위였다 수양은 엎드려서 숙이고 있던 고개를 약간 들어 부왕의 용안을 들여다보았다 때마침 왕도 묵묵히 이 아들의 눈을 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친 것이다 어 너로구나 예 나의 병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 아바마마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 아 아바마마 수양은 가슴이 덜컥했다 아버님이 다시는 일어나시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살 수 있는 춘추이지만 몇 대에 걸쳐서 해도 못 다할 업적을 당대에 쌓아 올리느라 지나친 노력을 한 결과로 이제 더 빨리 그 수명에 종말이 온 것이다 수양은 가슴이 아팠다 예야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왕은 이렇게 말하고서 더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눈망울이 약간 젖어있었다 무슨 말씀이 옵니까 수양이 이렇게 묻자 왕은 전에 한 번도 없었던 동정을 구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의 집에 누워서 앓고 있었으면 쉬었구나 너의 집 후당에서 수양은 얼른 무슨 뜻인지는 몰랐으나 짐짓 후당이란 말을 새겨 듣고서는 금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4년 전 왕빈 어마마마가 승하하신 곳이었다 그 많은 아들 중에도 가장 거위출한 이 아들 집에 와서 왕빈은 승하했던 것이다 왕 또한 환우가 중함으로 그 방 생각이 났던 것이다 자식을 둔 부모는 죽을 임시가 되면 그 중에도 가장 귀한 자식의 집에서 알타가 죽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할 것이다 왕은 지금 가장 총애하는 막내 아들의 집에 누워있건만 먼저 세상을 뜬 왕비가 누웠던 아들 수양의 집 후당이 그리웠던 것이다 아바마마 그렇게 해드리겠사옵니다 날씨가 너무 차오니 조심하셔야 되겠사옵니다 말이 그렇지 갈 수야 있겠느냐 왕은 이렇게 말한 다음 또 침묵을 지키다가 잠시 후 말한다 그거는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본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내가 임종 전에 다시 너와 단둘이서 대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 이 기회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 유언으로 알고 들어라 예 세자는 약한 사람이다 약하면 의심도 많아진다 세자가 너를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는 그것에 탓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듣거라 세자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세자를 거역할 수 없는 신분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사옵니다 세자가 아무리 너를 괄시하고 또는 너에게 죽음을 명한다 해도 너는 거역할 수 없다 수양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틀었다 아바마마 소자는 세자 저하의 괄시는 받아들이겠사옵니다 그러나 소자를 멀리 한다면 거기에는 거역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명한다면 한거하겠사옵니다 소자가 멀리 있거나 죽는다면 누가 이 사직을 보호하리까 그래 그렇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너의 충신과 힘을 믿는다 힘껏 세자를 보좌하여라 아바마마 성신껏 보필하겠사옵니다 부왕 세종임금은 걸출한 아들 수양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용기를 얻은 듯 눈에는 잠깐 빛이 감돌았다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세자의 건강이 큰간에 더욱 나빠졌구나 만에 하나 세자에게 불행이 있는 날에는 왕세손의 장례도 나는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예 소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몇 대가 되더라도 주공의 소임을 다할까 하옵니다 그래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자가 너를 괄시한다면 참을 것이옵니다 참다 참다 참을 수 없으면 어찌하겠느냐 백부님에게로 가서 의논하겠사옵니다 오 그래 백부는 현명한 분이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백부에게로 가거라 너의 힘과 지혜면 어지간한 일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일이 있거든 백부를 찾아가서 의논하여라 세자도 양령 백부시라면 괄시 못할 것이니라 소자는 참는 데까지 참을 것이옵니다 백부님을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밤이 되어서야 부안께 하직하고 별궁을 나선 수양은 그대로 집으로 가게는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 백부 양령을 찾기로 했다 남녀를 타고 백부의 집을 가는 동안 그는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다 부안에 당부하던 말씀은 자기도 늘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부안께서 요원으로까지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이러는 동안 가마는 양령의 사저에 당도했다 백부님 아바마마의 환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사옵니다 아 이제 어서에서 오는 길이냐 양령은 많은 조카들 중에서도 수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이 숙제에 가는 마주 앉아있었다 아 너의 얼굴은 본래 근심하는 얼굴이 아니다 얼굴을 펴라 보기 싫다 백부님은 마냥 근심이 없으시니 다행이옵니다 나는 근심이 없다 내가 왕의 형이오 불형이 아닌가 저도 왕자요 장차는 왕제가 될 몸이지만 근심은 적지 않습니다 그를 걱정 말아라 세자도 마음이 약한 것이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는 별 성품이 다 있지 지차가 돼야 적당한데 마지가 되어 탈인계지 허허허허 양령은 호쾌하게 웃었다 백부님이 부럽습니다 같은 일이다 나는 왕형이고 너는 왕의 동생이니 서로 다를 것이 없지 마음 먹기가 문제인 것이다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오늘은 내가 잡아온 노루 고기를 안주삼아 술이나 한잔하자 수양은 고개를 들어 백부의 초탈하고 호쾌한 얼굴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다 이 나라의 왕이 돼 세자로까지 체봉되었다가 거기에 연연함이 없이 물러서서 일개 왕자로 나중에는 왕형으로 변신하여 인생을 유유자적하는 이 노인을 우러러보고 있으려니 수양도 어느 사이에인가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았다 숙질은 밤이 으쓱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양도 벌써 나이가 사십을 바라보는 장년이었다 이 득도한 노인의 기분이 통해왔는지 얼큰해진 수양은 마음이 한결 상쾌했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백부의 집을 나왔다 1450년 2월 16일 세종대왕은 임종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세자와 수양과 안평과 그 이하 여러 대군들이 와 있었고 양령 대군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왕세손도 합석해 있었다 왕은 옥세를 세자에게 물려주며 간신히 말했다 저하, 전하, 백성들을 구하시오 무거운 일이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리고 좀 뒤에는 수양을 어전해 오게 했다 수양, 마지막이다 내가 없더라도 세자 저하를 나로 알고 정성을 다해라 저하는 선비라 도덕이 높고 착하지만 미처 못 보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니 네가 좀 도와드려라 알겠사옵니다 힘껏 성기겠사옵니다 왕은 이번엔 안평을 불렀다 너도 함께 힘을 모아 저하를 돕도록 하여라 수양 형님이 계신데 신 같은 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옵니다 안평의 말을 들은 후 왕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너는 일마다 수양 형에게 투심을 품는구나 형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왕은 거기에 참석한 왕자들을 차례로 불러 한마디씩의 훈계를 남겨주고 형 양령 대군에게는 모든 조카들을 감독하여 충성된 인물들로 지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도 뒷일을 당부했다 왕은 세자로 하여금 당신의 바로 곁에 앉게 하여 모든 지친들과 신하들을 대면시키고 있었다 모두들에게 지금부터 세자가 자신을 대신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왕은 세자를 곁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 세손을 불러 앉혔다 왕은 어린 세손의 손을 잡았다 임종에 직면하여 이 세손의 장례가 근심되었던 것이다 왕의 생각으로는 세자가 장수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 왕이 우연히 엿들었던 말이지만 자선당에서 세자가 어린 세손에게 삼촌은 무서운 사람이다 조심해야 해 알겠느냐 하던 말이 왕은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세손이 아버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왔다면 장차 세손은 수양 삼촌과는 화목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겨우 터전을 다져놓은 사직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만이 왕이 끝내 내 마음에 품고 풀지 못한 안타까움이었다 그 이튿날 왕은 그 거대한 업적을 남긴 채 그러나 개인적인 한을 품은 채 길고 긴 침묵의 세계로 이 세상을 떠났다 천수 54세 제위 32년 묘호를 세종이라 칭했다 영명한 임금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밝게 비치던 태양이 사라진 듯 백성들은 한동안 깊은 시름에 쌓였다 세종의 장지는 4년 전 아내인 소헌 왕후가 묻힌 광주의 대무산이었다 거기는 또 왕의 아버님인 태종과 어머님인 원경왕후 민씨의 묘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을 영능으로 칭했다 그 뒤 예종 때 세종의 능은 여주의 신묵사 근처로 옮겨졌다 1450년 세종 32년 2월 22일 세종이 승하한 지 닷새째 되는 날 대행 왕의 뜻에 쫓아 세자가 보위에 올랐다 새로 등극한 왕의 춘추 이미 37세였다 그는 부왕 세종의 대리집정을 6년 동안 맡았었다 그래서 정무를 집행하는 데는 별달리 새로운 느낌이 없었다 문종은 즉위하기가 바쁘게 부왕의 제공을 모시는 일에 골몰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유교사상에 젖어있고 게다가 태생이 심약한 신왕은 부왕의 서고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슬픔에 잠겨 식음도 패하다시피 했다 아직도 매서운 한기가 살을 애인은 2월 선왕의 영해가 안치된 빈전은 냉랭하고 횡했다 시중을 드는 내관들은 그 냉기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두터운 소못을 잔뜩 껴있고 있었다 요행이 빈전 밖으로 심부름이라도 나가게 되면 그곳으로 가서 오래 시간을 보내고서야 돌아왔다 되도록이면 빈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했다 화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전은 그렇게 춥고 쓸쓸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왕 문종은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한결같이 빈전 안에 머물면서 부왕의 영해를 지켰다 그렇잖아도 원체 약질은 그가 부왕의 오랜 병구안을 하느라고 건강이 말이 아닌 참이었다 이러한 무리한 결과는 부왕의 영해를 장지로 운구하는 날 여실이 나타났다 신왕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웠다 현기증이 생긴 것이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헛수고였다 그때 내관 하나가 급히 다가와 신왕의 한 팔을 잡고 부축했다 그러나 신왕은 일어서지를 못했다 옥체는 완전히 내관 쪽으로 기울어졌다 기절한 것이다 인산에 수행하려고 빈전에 모여 있었던 왕족이며 문무백관들은 의외의 사태에 놀라고 당황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앞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다 수양 대군이었다 그는 내관에게 돈피 이불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다른 내관에게는 따뜻한 꿀물을 끓여오도록 시켰다 불피운 화로도 몇 개 가져오게 했다 수양은 왕의 옥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손끝에 힘을 주며 주물렀다 이윽고 신왕은 깨어났다 눈을 뜨고 바라보니 아우 수양이 자기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는 수양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화로 있는 대로 눈길을 돌렸다 상황 판단을 하게 된 왕은 수양을 보고 말했다 화로를 어떻게 갖다 놓았지 소신이 가져오게 했사옵니다 아니야 상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신왕은 돈피 이불을 걷어치웠다 전하 몸이 풀릴 때까지라도 수양은 왕의 신상이 진심으로 염려스러웠다 이만하면 됐다 무표정한 대답이었다 부왕의 장례식을 엄수하고 돌아온 신왕은 이틀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었다 그러면서도 정사를 게을리 하는 법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편하든가 아니란 것은 금물이었다 수양대군이 누차 임금에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안정하기를 진언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국녀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은 물론이었다 그 해 여름은 유달리 더웠다 푹푹 찌는 열기가 기승을 부렸다 문종 임금은 상중임을 생각하여 얼음 한 조각을 가져오게 하거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마저 꺼렸다 의대에는 땀이 찼고 살갗도 물러졌으나 의지 하나로 그 무더위의 열기를 이겨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가신 부왕을 추모하는 효심의 정성이라고 믿었다 정 견디기가 어려우면 땅속에 계신 아바마마를 생각할 일이다 하며 스스로의 마음에 매질을 가했다 이런 임금의 모습이 딱 했지만 대신들은 더 이상 참견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임금의 건강이 뚜렷하게 쇠약해 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충간을 하지 못했다 한때 명군이었던 선왕의 뛰어난 영도 하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실력을 발휘했던 신하들이지만 이러한 자제력이 강한 임금 밑에서는 별 수 없이 빛을 나타내지 못했다 임금은 좀처럼 자세를 흐트르지 않았다 무리하게라도 일어나서 정무를 보살폈다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했다 3년 상이 끝나기 전에는 정무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 임금이 무엇인가를 새로 찾아서 개혁할 일이 별로 없었다 부왕이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방면에 갖출 것은 이미 적절히 갖춰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하들도 임금의 심정대로 무사 안일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영의정 황희는 세종이 승하의 무렵에 나이 88세로 이미 현직에서 퇴직해 있었다 황희의 뒤를 이어 황보인이 영의정 자리에 올라 있었고 김종서가 우의정에 앉게 되었다 황보인은 지금은 이렇다 할 재능이나 지략도 없는 늙은 선비에 불과했다 젊을 때는 세종 임금 영도 하에 북방 개척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바로 그런 연유로 그는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이다 김종서는 앞장을 서서 일을 계획하고 창조해가는 능력은 없었다 그저 위에서 시키면 그것을 잘 해나가는 그런 위인이었다 그 밖의 신진으로서 성상문, 신숙주, 박팽년 등이 집현전을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로서는 국정에는 아직 창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치적 경륜이 없었고 다만 학문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을 뿐이었다 지위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또는 인격으로 따진다 해도 문종황을 부축할 만한 사람은 수양대군뿐이었다 딱 한 일이지만 왕은 수양을 믿지 않았다 늘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문종은 정사를 살피는 일보다는 복상의 예절을 지키는 일에 골몰했다 대신들은 이때다 싶어 한가하게 술이나 마시고 유유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새로 도단한 신진들이라 해도 쓸데없이 경서만 가지고 하루종일 매달렸다 한심스러운 하루하루였다 문종은 경서 이외에 다른 학술은 잡기나 잡술로 간주하여 천대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잡기와 잡술이 성에 신다면 나라의 근본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여 직접 억압했다 선왕 세종과는 판이했다 세종은 역학, 야금, 음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장려했었다 보잘것 없는 장인들에게 대하여도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해주었었다 어떤 학문이든 발달하면 그것이 곧 나라의 도움이 되며 혹시 당장에는 쓸모가 없다 해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종은 복상에 정성이 지나치게 기울이고 유학 일변도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는 가운데 뚜렷한 치적도 없이 일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다만 임금의 건강만 쇠약해졌다 한참 옥좌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면 몹시 힘이 들었다 몸을 일으키려면 단단히 벼르고 애를 써야만 기동이 가능했다 나중에는 내관을 가까이 오게 해서 부축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였다 문종은 보유에 오르고부터 더욱 허약해졌다 부왕의 복상에 성의를 다하거나 정무를 직접 처결하거나 또는 학문에 탐입하거나 민정을 살피는 따위의 일에 혼신의 일을 주입하느라고 몸과 마음은 시달려 건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판서 민신 등은 보다 못해 의견을 모아 임금께 간이 심우할 것을 간했다 임금에게 하루 정무를 보고 하루는 쉬게 하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문종은 대신들의 그러한 간청을 거절했다 게으른 임금이 오래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한 해를 살아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임금의 의향을 쫓는 듯 정인지 일파들이 덩달아서 간이 심우를 반대하고 나섰다 임금이 정사를 태만이 한다면 나라는 쇠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마당에 임금의 건강을 염려했던 늙은 측의 대신들은 이 질을 따지고 내세우는 젊은 정인지 일파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임금을 편히 해주고자 애썼던 일부 대신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본인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정인지나 신숙주 등은 왕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일조한 셈이었다 문종 1년 6월 하순의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왕은 몸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도 조회에 나가서 대신들을 적겨냈다 신하들을 굽어보는 임금은 피곤했다 계단 아래로 몸무 백관이 정렬하여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임금은 억지로 피곤을 감추면서 그들의 절을 다 받았다 조회가 끝나자 임금은 편전으로 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다 요즘 늘 그러하듯이 임금이 기동하는 것을 부축하기 위해 내관이 재빨리 용상 뒤로 돌아갔다 내관이 뒤에서 임금을 붙잡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내관은 임금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늘은 용상의 뒤에서 단순히 부축하는 식으로는 임금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임금의 옥체는 기운이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회에 참가하고 있던 수양은 임금이 언뜻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보아하니 임금은 눈을 감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 위로 머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수양은 임금의 용안이 수상해 보였다 한걸음에 쫓아가서 부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군의 신분이라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수양은 용안에 사뭇 시선을 떼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내관이 옥체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팔에 힘을 주고 있었다 임금의 옥체가 움직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임금의 상반신이 앞으로 푹 수그러졌다 내관이 당황해서 옥체를 똑바로 일으키려는 순간 그만 헛잡고 말았다 그러자 임금은 용상 아래편으로 기울어졌다 시선을 쏟고 있던 수양은 움찔했다 체면을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용상으로 뛰어갔다 왕을 바짝 안아 일으켰다 전하 정신을 차리소서 그제야 임금은 정신을 차렸다 오 수양 아우로군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있게 해주게 전하 수신이 편전으로 모실까 하옵니다 왕은 정신이 아찔하고 맥이 다 나갔을 때 민첩하게 자신을 정성껏 살펴주는 수양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수양이 부축하는 대로 왕은 옥체를 의지했다 수양은 임금을 두 팔로 껴안고 편전으로 가지 않았고 아예 내전으로 모셨다 내관에게 금침을 펴게 했다 임금이 안정하여 편히 잠드는 것을 보고 수양은 침전을 물러나왔다 수양은 긍정전으로 갔다 거기서는 대신들이 아직도 당황하고 있는 기색으로 약간 웅성거리고 있었다 수양 대군이 안심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분위기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제야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수양 대군에게로 향했다 전하께서는 안정하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말 없는 대신들의 근심스러운 표정에 수양은 짤막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런 다음 위험있는 걸음으로 제자리로 가서 앉았다 문종은 원래 체질이 허약한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부에 열중하고 근래에 와서는 부황의 환우에 심려한 나머지 무리하게 병구 안에 진력하였던 것이 더욱 옥체를 쇠약하게 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 머릿속이 굳어져 있는 그는 일체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심신양면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로 마음은 편했기 때문이다 부황이 승하한 이후로는 한때 침식을 거의 패하다시피 하기도 했다 수라는 밥과 채소만 취하고 육류와 생선은 멀리했다 이러한 수도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신왕의 옥체를 날이 갈수록 쇠퇴하게 했다 그것도 정말 수도사처럼 기도나 올리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었지만 하루도 걸을 수 없는 대신들과의 접촉과 정문은 허약한 신왕에게는 지나친 일정이었다 피로에 피로가 겹쳐서 서서히 골수 속으로 침범에 들어갔다 금방 위독해질 병도 아니지만 결코 나을 병도 아니었다 시름 시름 기운을 빼면서 조금 조금씩 더해지는 병환이었다 수양은 신왕의 건강이 근심스러웠다 주위 대신들과 그리고 모든 측근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일국의 주상의 용태가 이렇게 허약해서야 나라의 기둥이 튼튼할 것 같지가 않았다 어쩐지 신하들은 모두 마음이 둥둥 떠서 중심을 잃은 그런 상태에 놓인 것 같았다 하루속히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구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수양을 위시한 측근들은 왕에게 보약과 기름진 음식을 권했다 그러나 임금은 그런 걸 모두 마다했다 부왕의 상중에 자식된 도리로써 그런 것을 입에 댈 염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음식이란 원래 먹는 양을 줄이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가도 얼마가 지나면 그만 거기에 익숙해져서 식성이 약해지고 배고픈 것도 모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음식량을 줄여가면 얼마든지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정비를 해서 인간의 정력은 감소되며 필경은 득병하여 생명을 단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문종왕이 수도사처럼 부자연스러운 고욕을 고집할 수 있는 것도 알고보면 이러한 생리적 현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 수명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는 오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앉았다 하면 제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임금이 억조 민생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짐작 있는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의 행사가 무슨 장난이 아니란 것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써 문종왕의 건강은 하향일로 기울어져 갔다 영양은 결핍되고 몸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 운동 부족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젠 근력이 딸려서 허리를 펴고는 걷지를 못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었다 하다못해 한 집안의 가장이라 해도 자기 한몸은 자기 한몸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가족 전체에 운명이 딸려있지 않은가 그것이 하물며 일국의 지상인 임금의 몸에 있어서랴 왕의 융통성 없는 거동이 하도 민망스럽고 딱해서 수양은 전하 신은 옥체를 보전하심도 효도라고 생각하옵니다 하고 왕의 생각을 돌려보려고 애썼다 이 신의 안의를 꾀하면서 예를 지킨다는 것은 안 될 말이 있세 내 수양 아우의 마음은 잘 알고 있네만 왕은 끝내 예법 하나에만 집착했다 스스로의 건강이 얼마만큼 손상되고 있는지는 미처 실감 못하는 것 같았다 황궁하옵니다 수양은 정중히 대답하고서는 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수양 아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걸세 기름진 고기를 먹는다 보약을 복용한다 그러면 기운이 난다 기운이 나면 계집도 불러야 한다는 말이 있세 전하 그것은 황궁한 말씀이옵니다 자네는 고서를 읽지 않는가 예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망구의 죄인이 될 걸세 전하 구보 통척하소서 옥체를 손상하심이 오히려 효도에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다시금 왕의 딱한 생각을 깨우쳐보려 애쌌다 그러나 갈수록 태산이라 문종황은 오히려 노기를 띄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걸핏하면 과인을 괴롭히려 드는 건가 무슨 토론을 할 작정인가 전하 황궁하옵니다 아 과인은 어찌되든 자네나 호의 호식하게나 과인은 그것만은 못하네 전하 통척하소서 통척하소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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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 물러가게 전하 깊이 생각하시와 옥체를 보존하소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려 하옵니까 통척하소서 아 더 할 말이 없으니 그만 물러 가라 하지 않느냐 왕은 분노에 가까운 표정이었으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양은 되려 왕의 비위를 거스른 결과가 된 것을 알고 더 이상 간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는 어전을 물러나왔다 수양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대로 가다가는 왕 개인의 신상도 신상이지만 나락굴이 무엇이 되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왕의 허약한 옥체에 불행이 생긴다면 어찌 된단 말인가 대통을 이을 세손의 나이 이제 겨우 열 살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 임금이 들어선다 하자 법통으로서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왕이 승하한지 일천하지 나라의 장사가 그것도 임금의 장례가 잇따라 겹친다면 될 일이 아니었다 대골의 정사에는 틈이 생기고 왕실에서는 불운이 닥친 것으로 판단하여 동요가 생기고 상당한 세월 동안 시리에 빠지리라 어디 그것이 조정이나 왕실에만 한정된 일이랴 백성들의 실망도 비길 데가 없으리라 그들은 비탄에 빠지고 혼미 속에 헤매게 될 것이며 생업은 위축될 것이며 나라의 발전은 저해되고 말 것이다 약골인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연명하는 것이 기뇨한 일이었다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도 수양대군은 속이 후련해지지 않고 더 답답해졌다 그렇다 부왕께서는 만약 왕과 의사가 통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양령 백부와 상의해보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수양의 발길은 어느덧 양령 백부의 사절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의 지혜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현명한 백부의 지혜가 아쉽고 그리웠다 수양으로부터 이날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들은 양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맘만 다셨다 백부님 정말 딱한 일이옵니다 늦기보다 못한 일이지만 내 능히 침작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어 낸들 무슨 수가 있겠느냐 하기야 임금 스스로가 인생관과 성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이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양령과 수양은 서로 물끄러미 시선을 마주치고 있었다 백부님 부왕께서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곤란하여 혼자서 해결 못하는 일은 백부님께 여쭈어 보라고 하셨사옵니다 아 그래 매사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의논하는 게 의외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많은 게야 정성을 다해서 힘을 쓰면 안 될 일이 있겠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지 않느냐 내가 이걸 해서 힘껏 권해보겠다 백부님께서 꼭 애써 주셔야 하겠사옵니다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건 그렇고 들은 얘기지만 네가 용상에 뛰어 올라갔다는데 물론 다급해서 그랬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용상은 그 어떤 신하도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냐 워낙 상황이 다급했사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문신들이 그걸 문제 삼을 기세라서 가만히 있지는 안을 모양이야 그걸 가지고 새삼스리 아 그들은 외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급하고 안하고를 불문하지 문신들이란 그런 것들은 무엇이든 꼬투리만 잡으면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배들이다 주둥이만 살아서 속하고 겉이 다른 무리들이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그저 네가 용상에 뛰어오른 것만 가지고 벌을 내리도록 할 것이 분명하다 수양은 백부의 말을 듣고 본 즉 사태는 그런 쪽으로 지달릴 것 같았다 문신들은 핑계만 생기면 그것을 내세워서 임금의 관심을 사고 그리하여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예 습성이 되어버렸다 비록 대군의 신분이라 하지만 용상까지 뛰어올라갔다는 것은 그들로 보아서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생각과 틀림없이 이튿날이 되자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상소가 올라왔다 이따라 사관원에서도 사헌부에 뒤질세라 그것을 문제삼아서 일어났다 신하가 용상에 뛰어올라간 것도 큰 죄에 해당하지만 옥채에 손을 댔다는 것은 범상의 죄임으로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소를 문종임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양대군의 행동이 그들이 상소에서 주장한 대로 법에 어긋나는 흔적이 있다 해도 일편단심 임금의 평안을 위한 벌할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이었다 양령대군이 수양의 부탁을 받고 입궐한 것은 그때로부터 사흘 후의 일이었다 임금의 건강은 말이 아니었다 몸이 수척해져서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왔고 눈은 속으로 꺼져 들어가 눈동자만은 평약한 특유한 광채를 띄고 있었고 얼굴 아래로는 수염이 자랄대로 자라서 성성했다 워낙 기운이 없고 나른하여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다 편한 자세를 취하려 계속 상반신을 움직였다 전하 옥체보전에 유념하소서 용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사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시게 하여서 진정 송구스럽습니다 백부님 전하 맘백성이 주상께서 빨리 쾌차하시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사옵니다 과인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의 환호가 생각보다 자심하옵니다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전하 혼자에만 관한 일이 아니옵니다 백성들이 우러러 봄는 옥체옵니다 이 늙은 것이 아는 것이 많지 않사오나 그것만은 분명하옵니다 전하 음식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옵니다 고기 한 점이면 천마리의 귀신을 쫓는다 했사옵니다 임금은 대꾸하기가 힘겨운지 백부양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백부님 말씀과 수양의 말은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꼭 갔습니까 이제 선왕께서 승하하신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돌하게도 벌써 이 신의 안일을 쫓겠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기름진 음식이나 먹고 보약이나 먹으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백부님의 부탁이시라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하하신 부왕께서는 전하가 효도 때문에 옥체마저 해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사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선왕께서 다지신 그 유업을 더욱 신장시킴이 효도인가 하옵니다 부디 이 노인의 말을 통촉하소서 백부님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만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질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진심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양령은 더 이상 간할 말이 없었다 건강을 무시하고 수도사와 같은 생활 태도를 취하기가 일수였던 문종 임금은 끝내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므로 어린 세자를 대하는 임금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문종이 즉위하자 세손 홍위는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제 열두 살이었다 임금은 오래 가지 못할 자신의 수명을 생각하면서 세상 모르고 내 시들과 국녀들에 따라 뛰노는 세자의 모습을 보면 즉은 하기 짝이 없었다 어린 세자는 장차 구강이 될 신분이 아닌가 하지만 어린 것이 음모의 표적이 될지도 몰랐다 심약한 문종 임금은 어린 자식의 장례가 공연히 불안스럽고 염려되었다 세자가 더 성장한 후에 왕이 승하하여 대통을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불안감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문종 임금은 수양을 비롯한 수많은 억센 대군들의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이 끔찍스럽기까지 했다 이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숙부들에게 철없는 세자를 남겨두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임금은 어린 세자를 앉혀놓고 자주 훈시했다 동군 내가 죽으면 세자는 누구를 믿고 살지 아바마마 천추 만세 후에라도 수양숙부와 안평숙부를 의지하고 믿고자 하옵니다 세자는 나이보다 똑똑한 편이었다 세상 돌아가는 데에 대한 눈치도 조금은 있었다 아 그래 너는 이 아비가 일러준 말을 잊었구나 안평숙부는 몰라도 수양숙부는 무서운 어른이라고 했는데 임금은 어린 세자를 부드럽게 타일렀다 설중매 열두 번째 이야기 이해 이월 하순께 문종임금은 심기를 일신하고 신하들의 사기를 부추겨줄 생각으로 내전의 사찬장에서 연회를 베풀도록 했다 지편전에 여러 학사들이 모였다 신숙주 성상문 박팽년 등등 이십여 명이 한자리에 앉았다 임금은 이들이 즐겁게 담론하는 것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세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제신들이었다 바깥은 눈발이 흩날리는 싸늘한 날씨였지만 사찬장은 참 숯불을 피우게 해서 훈훈한 기가 돌았다 임금은 정식 정복을 갖추고 있었다 곤용포를 입고 익성관을 머리에 쓴 당당한 풍채였다 용안은 초채했으나 어딘지 왕자의 위엄이 스스로 풍겼다 밤은 깊어 가는데 이미 신하들은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임금과 신하들의 흥겨움은 더해갔다 임금은 세자를 불러 이 자리에 참석해 했다 세자는 평복 차림으로 대청에 들어와서 부왕 곁에 두 손을 읍졸이고 섰다 몸은 호리호리했으며 어린 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임금은 미소를 띄우면서 세자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약간 높은 위치에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좌정했다 세자는 부왕에게로 황급히 달려왔다 임금은 세자를 무릎 바로 앞에 앉혔다 그리고는 세자의 양 어깨를 어루만졌다 임금은 손을 제자리에 놓고서 제 신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경들에게 이 어린 세자를 부탁하는 바이오 임금의 어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신하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 취기가 싹 달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제 과인의 병이 골수에까지 미친 모양이오 오늘은 그래서 경들에게 세자를 부탁하고자 하오 그렇잖아도 무거워진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아무리 뭐라고 입을 여는 신하가 없었다 이미 병약한 왕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당신의 입에서 직접 이런 말을 들은 신하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심정이었다 좀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조금씩 고개를 바로 로 했다 임금이 세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세자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여기에 모인 여러 학사들을 스승처럼 대하고 공경하여라 모두가 나의 옛 친구들이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이들을 돈독히 대접하고 세자는 오만하지 오만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울러 오늘의 내 말을 명심하여라 아바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바마마의 가르치심 깊이 깊이 간직하여 행할 것이옵니다 세자는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안은 다시 엄숙해졌다 취기로 인해 도로 웅성거리는 대신들이 있었으나 이때는 조용했다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임금은 열로 한 신하를 바라보았다 정인지가 저만큼 한 구석에 앉아 피곤한 듯 눈을 스르르 감고 있었다 보기가 민망해서 임금이 정인지를 불렀다 하격제는 피곤하신 모양인데 그만 일어나시오 하격제라 함은 정인지의 호였다 그는 임금의 세자 시절의 스승이었다 이때 정인지는 의정부 우참찬이었고 57세였다 작은 체구였지만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얼굴은 팽팽하여 주름이 없었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여 정력이 넘치는 것 같았다 콧대가 오똑 솟아서 성격이 매섭고 간사해 보였으나 속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직선적이어서 경망스러운 것 같았지만 금방 앞을 내다보는 식견은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예리했다 따라서 정치적 수환과 책략이 뛰어나 있었고 그런 것을 사전에 떠들어대는 법이 없이 소신껏 실행으로 옮겼다 그래서 세종의 충회를 받았던 것이다 정인지는 외교적 수환도 능숙했다 명나라의 사신들의 접대는 의뢰껏 그가 도맡아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었다 소위 대국이랍시고 우쭈되는 명나라의 사신들을 접대하기란 높은 수단과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정복자가 비정복자에게 대하는 그런 근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쁜 처녀를 보며 그냥 두지 않으려 했고 저희나라 황제에게 바친다는 핑계로 값비싼 말을 요구하는 등 행패가 심했다 이러할 때 정인지는 필요 이상으로 아참하는 일이 없었다 물론 상대편에게 굴욕감을 주지도 않았다 양측의 체면을 살리면서 그들을 설득시킬 줄 알았다 정인지는 18세에 생원 급제하고 19세에는 문과에 장원 급제했다 33세에는 중시의 수석으로 급제하자 조야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자는 백수 혼은 하격재로서 양촌의 아우 권우의 제자였다 세종 임금의 부왕인 태종은 문의 정인지가 있고 무의 홍사석이 있으니 이들을 정승과 원수로 삼는다면 나라는 태평하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태종은 세자인 세종에게 정인지는 천하의 문장이다 앞으로 크게 등용하여라 라고 분부까지 했다 나중에 세조때에 정인지는 지평요랑과 역대 병요를 편찬하고 한글세정에 참여하여 고려사를 편찬했다 그는 철저한 유교신봉자였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아량이 없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를 굽힐 줄 몰라서 덕량이 부족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는 자기를 공자의 제자인 자유나 자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신 출세하는 일이라면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다 잔인 하리만치 경쟁자와 겨루었다 그러나 그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설명이나 변명을 늘어놓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속셈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태종과 세종에게서 총애를 받았고 문종 임금도 그를 아꼈다 이제 임금에게서 임금에게서 특별히 정인지에게만 물러나가도록 학교가 내리자 대신들은 그것을 내심 부러워했다 정인지는 어전에 고개를 숙여 절하고 물러갔다 자정이 지나자 신하들은 술에 만취되어 임금 앞에서 하나 둘씩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임금은 친히 궁녀들을 시켜 몸을 덮어주도록 했다 맨 먼저 코를 골고 있는 사람은 최항이었다 그는 남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떠들썩 거리다가 남보다 일찍 고라떨어진 최항이 코를 드르렁 거리고 있는 것을 보자 임금은 웃음이 나왔다 최항은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에는 수염이라고 는 하나도 없어 맨들맨들 했다 흥 그래 저 사람은 참으로 유명했지 문종왕은 최항의 지난 날을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선친 세종왕은 과거를 실시하기 며칠 전에 꿈을 꾸었다 꿈에 성경관 앞들의 잣나무에 용 한 마리가 칭칭 감겨 있었던 것이다 용 꿈이란 좀처럼 꿔지지 않는 것이었다 세종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감을 시켜서 일부러 꿈에 보았던 잣나무 있는 곳을 살펴보도록 했다 잣나무 아래에는 작달막한 남자가 보따리를 배고 잠에 자고 있었다 한쪽 다리는 이것 보라는 듯이 잣나무에 걸치고 있었다 무감은 급히 발길을 돌려 임금깨로 달려가 그대로 고했다 이상하게 여긴 세종왕은 몸속 성균관 앞둘로 가보았다 무관의 말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과거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이날 창원 급지 한 사람이 바로 그날 잣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세종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 그 꿈은 이 사람을 얻게 하는 꿈이었다 세종왕은 남몰래 속으로 생각했다 이로부터 성균관의 그 잣나무는 유명해지고 그 후로는 장원나무라고 불려졌다 최항은 세종의 총애를 받게 되어 과거에 급제한 지 몇 해가 지나자 지편전에 직제학이 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중시에 급제하여 부제학에 올랐다 그리고 명날의 사절을 파견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 대표로 지명되었다 문종임금은 즉위하자 최항을 우승지로 등용했다 장원나무에 다리를 걸치고 잠들었을 때도 저렇게 고를 고랐을 테지 하하하 임금은 선친 세종왕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대신들을 이렇게 초대한 후로 문종임금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문종임금은 수양과 양령 백부의 성화와 권유를 이겨내지 못하고 육준만은 들었다 보약도 다려 먹기로 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때가 있는 것이어서 이제는 너무 늦어 효험을 보지 못했다 육신으로 들어갔다가는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고 말았다 이 무렵에 있었던 일이었다 안평대군이 부왕의 승하 일주년을 맞이하여 소상을 불교식으로 치르려 했다 그래서 그는 조부 태종왕의 부인 심씨가 창건한 양주의 대자음을 다시 증축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억볼책을 쓰고 있는 참여서 있는 사차에도 줄이고 있었다 문종왕 자신은 철저한 유교 신봉자로서 불교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선친 세종왕이 남긴 호부를 갑자기 억압할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부왕의 복상 기간까지는 그대로 둘 작정이었다 유신들은 문종왕의 심중을 알아채고 이 기회에 불교라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릴 생각으로 억불을 간언했다 즉 왕가에서 호불을 하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이었다 안평대군이 대자음을 증축하겠 노라고 왕의 윤허를 상주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문종왕은 난처했으나 효도하는 일이었기에 할 수 없이 윤허를 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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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대군에게 맡겼다. 수양대군은 이 일에 정력을 쏟고 있었다. 매일같이 이것 때문에 궁중을 출입했다. 전처럼 왕에게 귀찮게 구울 겨를도 없었다. 문종이 즉위한 지가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섰다. 1452년 5월 14일. 연희때와는 달리 5월이었지만 몹시 더웠다. 요즘 왕의 환후는 갑자기 더 심해졌다. 항상 시름시름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틀 전부터 그것이 심각해진 것이었다. 의관들이 달려와서 진맥을 하였으나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할 묘책이 없었다. 왕은 정신이 혼맺었다. 그리하여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의관들이 의논한 결과 당약이 들어왔다. 이것을 복용하고 왕은 잠시 정신을 차렸다. 정승이 여기 왔느냐. 이리로 모셔라. 왕은 겨우 말했다. 어명을 받은 내관이 빈청으로 달려갔다. 빈청에는 영의정 황부인과 김종서 등이 왕의 환후를 근심하고 있었다. 수양 대군도 거기 있었다. 그들은 꼬박 밤을 새웠던 것이다. 정승과 판서들을 부르시옵니다. 내관이 말했다. 대신들은 내관의 뒤를 따르고 수양이 내관을 붙들고 물었다. 전하께서 나를 찾지는 않던가. 이에 그저 대신들만을 부르셨습니다. 수양은 무작정 들어갈 수가 없어 혼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저절로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 내전에서는 왕이 황부인과 김종서 등에게 세자를 부탁하는 고명을 내리고 있었다. 왕은 가까스로 한 손을 대면서 황부인을 곁으로 불렀다. 세자의 등을 그 한 손으로 어루만졌다. 영상 이 아이를 부탁하오. 고명이 있었을 때 신숙주와 성상문 등도 승지로서 동석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영의정 황부인은 전하 심려마시옵소서 소신 등은 충성으로 세자 저하를 받을 것이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왕은 안심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서는 세자가 훌쩍이며 울고 있었다. 도승지 강맹경과 임직승지 신숙주와 성상문이 어전에서 붓을 들고 이날 고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고명이 다 끝나고 문종왕은 수양대군을 비롯한 대군들과 그 밖의 지친들을 어전에 불러들였다. 마지막 이별을 고할 참이었다. 왕은 감았던 눈을 다시 뜨고 이들을 둘러보았다. 곁에 꿀앉아 있는 아우들을 보고 말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배만 끼친 것 같다. 하나뿐인 어린 조카를 잘 부축하여 이 나라의 영명한 임금이 되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 말을 맺자 왕은 저쪽에 좌정하고 있는 양령대군에게 시선이 멈추었다. 그는 부왕의 큰 형님이며 문종 자신의 백부였다. 따라서 종친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다. 귀밑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쉬어 있었다. 그는 태종의 마다들로서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부왕 태종의 생각이 차츰 셋째 아들 세종을 세자로 다시 책봉하려는 뜻을 미리 알아챘었고 일부러 광인을 가장해서 세자의 지위를 아우에게 양보했던 인물이었다. 술과 방랑으로 여생을 달래며 속세에는 달관해 있었다. 그는 자기 선대에서 왕위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곤륵상잔을 보았기 때문에 왕위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자야. 왕이 말하면서 곁에 있던 세자를 더 가까이 오도록 하여 앉게 했다. 세자를 다시 백부에게 부탁드리 참이었다. 백부님 예 전하 연로하신 백부님께 어려운 부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어린 것을 사뭇 돌봐 주십시오. 부디 안심하소서 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힘껏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문종황은 양령에게 고명을 마친 다음 눈을 대군들에게로 돌렸다. 대군들은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도 수양대군은 더욱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어린 세자를 대신할 섭정을 맡긴다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문종황은 울고 있는 세자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희미한 소리로 말했다. 숙부들이 있으니 심려하지 말아라. 잘 돌봐주리라. 그리고 왕은 세자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힘을 다해 간신히 말을 이었다. 경들에게 세자를 다시 부탁하오. 왕의 말은 이것으로 끝났다.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왕은 영원히 눈에 감았다. 왕은 수양대군에게 특별한 고명이 없었다. 수양대군은 어린 임금을 모시고 천하를 호령해보려는 야망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 임금은 못되어도 주공이 되어보겠다고 은근히 마음속에 지부하고 있던 참이었다. 문종은 경북궁 천추전에서 승하했다. 향년 39세, 재위 2년 3개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6년 동안 부왕 세종을 대리집정하기도 했다. 2년 동안의 세자 시절에 그는 부왕을 도와서 많은 일을 성취했었다. 백성들은 세종대왕이 승하한 지 불과 2년 만에 또 임금의 상을 당하자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다. 고명을 받은 세정승, 영의정, 황모인, 우의정, 김종서, 좌찬성, 정분 등은 이번 국상의 책임자들이었다. 그들이 발표한 국상도감의 간부명단에는 문종의 아우들인 대군들의 이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은 정승들이 종친들에게 권력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기 위한 저사였다. 그 중에서도 김종서는 어린 세자만 남게 된 조정을 누가 노릴 세라 눈을 불아리며 궁중을 감시했다. 어린 세자와 대군들이 왕의 유해를 지키느라 빈전에 모여앉아 있었다. 야심 만만한 대군들이라 혹시 어린 세자를 해칠까봐 황부인을 비롯한 세 명의 정승은 마음이 놀지 않았다. 왕에게서 직접 한마디의 고명도 받지 못한 대군들은 빛이 마음속에 울분을 감추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정승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어린 세자에게서 대군들을 떼어놓을 작정이었다. 왕이 승하하며 아우들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 저들을 자연스럽게 세자 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해야지요. 당장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던 참인데 김종서가 한마디 지략을 개진했다. 밤도 늦고 했으니 왕제의 대군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하시지요. 그 말이 저들에게 통할 것 같소? 황부인과 정부는 김종서의 제안이 탐탁스럽지 않았다. 아니 국상도감에 이름이 없는 종친들은 수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밤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어쨌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저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다. 김종서는 큰 소리를 쳤다. 대군들이 김종서의 그러한 뜻을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정승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거슬려 있던 참이었다. 이제 그 꼬투리가 하나 잡힌 것이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임금이 승하한 지 하루도 채 못되었는데 정승들이 하는 짓들이 고작 이 모양인가? 맨 먼저 수양대군이 벌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는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렸다. 아우들 보게나 저들이 우리들더러 집에 가서 잠이나 잘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러는 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어디 그렇게 되는가 보자. 무험한 것들 같으니. 수양대군이 외치는 말에 대군들도 다 같이 동의하며 그렇다 마다요. 하고 맞장구를 쳤다. 안평대군도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유교를 존중한답시고 떠벌리던 저들이 한 나라의 임금이신 형 왕이 승하신날에 그런 무례한 짓을 우리에게 하란 말인가? 그것은 안 될 말일세. 수양대군은 분노하는 아우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이들 중에는 아무도 왕의 고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은 없었다. 어린 세자를 돌보고 그를 훌륭한 왕이 되도록 이끌어달라는 고명이 모두에게 내려졌던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수양은 문득 김종서와 황부인 등이 왕에게서 직접 받은 고명을 방패로 왕위 찬타를 꾀할 것 같은 의심이 났다. 지금 궁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자만 남게 되는 셈이었다. 이런 판국에 대군들마저 모두 가버리면 왕권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수양은 김종서의 무리들이 날뛰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아우 대군들도 흥분해 있었다. 형님, 저놈들이 변을 일으킬 작정인가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빈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쫓아낼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수양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잘못 덤비다가는 황부인과 김종서 무리에게서 영모의 책을 잡힐 우려도 있었다. 이쪽에서 힘으로 맞서 나간다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올 터이니 그렇게 되면 저들은 이쪽에서 영모라는 누명을 씌울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수양 대군은 여러 아우 대군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우의정 김종서를 빈청으로 불러들였다. 정승들이 대군들을 빈청에서 몰아내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양 대군은 특유한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래의 법도가 있는지라 종친들은 누구라도 빈청에서 밤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상도감에 한문도 들어있지 않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세자 저하는 저희들이 잘 보살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대행왕 전하의 고명이시기도 합니다. 김종서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우상 대감. 고명은 경들만 받은 것이 아니오. 대군들도 세자 저하를 도라는 고명을 받았소. 수양 대군은 양보하지 않고 되들었다. 그것은 신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앤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종친들께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 조카님을 진정으로 위하신다면 대군들께서는 이번 조치에 따르셔야 합니다. 김종서는 수양 대군이 감정을 도두어 하는 말에도 예사롭게 대하는 것이다. 수양 대군은 이것이 더욱 괘씸했다.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라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다. 우상 대감 들어보시오. 말씀하십시오. 대감의 말씀은 우리가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물러가야겠지요. 잘 하신 판단이십니다. 대감. 하지만 진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생들은 집으로 가서 잠이나 자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대굴 바로 앞에 멍석을 깔아놓고 백성들과 함께라도 밤을 새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대감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기 좋은 광경이 되어있지요. 이렇게 말하고서 수양 대군은 김종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김종서는 과연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입가에는 미소마저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야 신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감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왕실의 채통이 말이 아닐까 싶어 그것이 걱정이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옳을까 역입니다. 김종서는 서슴없이 대적해 나갔다. 대감, 말씀을 듣자 하니 지나치지 않소? 우리를 두고 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은 단지 승하하옵신 대행왕 전하에 고명을 받자와 그것을 충실히 거행할 뿐이옵니다. 허! 그 말 한 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동생들이 빈전해서 밤새워 수직하지 말라는 고명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변명을 뿌리부터 잘랐다. 약점이 잡혀 꼼짝 못하게 된 김종서는 딴전을 부리며 반박했다. 정승희라는 직책을 방패로 해서 그대로 밀고 나왔다. 대군께서는 익히 아시면서도 억지를 부리시는군요. 이 나라 계곡이래 종친들이 왕실에 접근할 수 없음은 절칙이지요. 세자 저하가 어리시다고 법칙을 어기셔야 되겠습니까? 대군께서는 그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종서가 굳이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상 이딴 정해진 법도를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딴 대군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사생결단의 대결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한쪽에서 원할 때 다른 편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다. 김종서가 참사를 당한 것은 이러한 상식마저 안중에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집으로 돌아와서 수양대군은 울화가 치밀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치명적인 모욕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니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문종왕이 승하한 지 사흘 후인 1452년 18일에 세자 홍의가 보위에 오르는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근정전 식장에는 종친들을 비롯하여 문무백관이 운집해 있었다. 나이 12살인 어린 임금은 작은 체격에 멸류관을 쓰고 곤룡보를 걸치고 있었으나 부왕을 여인 슬픔이 그대로 용안에 서려 있었다. 어쩐지 이날의 분위기는 엄숙하기는 했으나 무거웠다. 대행왕의 제공 앞에서 어린 왕은 분향하고 절을 올렸다. 문무백관들과 참석자들이 일제히 신왕 앞에 머리를 숙였다. 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그리고 전례대로 조칙이 반포되었다. 백성들에게 신왕으로서 주기한 것을 선언하고 충성하기를 당부하면서 나라의 번창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추기를 기하여 죄인을 사면한다는 교서를 내렸다. 조칙이 반포되고 교서가 내려진 다음 신왕은 대신들의 할애를 받고 마침내 즉위식이 끝났다. 신왕은 종묘로 행차를 옮겨서 선조들의 위패 앞에서 분향하고 보위에 오른 것을 고했다. 이로써 조선조 제6대 왕이 탄생했다. 이 왕의 묘호가 바로 단종이었다. 어린 신왕은 그동안 빈전을 지키느라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심기도 울적해 있었다.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자리에 앉은 채 연방 끄덕끄덕 졸았다. 뒤쪽에 앉아있던 숙부 수양대군은 보다 못해서 함죽선을 꺼내어 용안을 향해 바람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내관을 불러 사방 침을 가져오게 하여 어린 왕의 오른팔을 살짝 들어 거기에 기대게 했다. 왕은 잠결에 몸을 움직이면서 약간 눈을 떴으나 그대로 다시 감았다. 붙여주는 가벼운 바람에 기분이 상쾌하여 고운 한 잠에 떨어졌다. 김종선은 수양대군 이하 여러 대군들이 어린 임금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임금에게서 그들을 떼어놓는다 해도 결국 빈전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므로 썩 효과가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빈전의 대군들이 얼씽거리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면 빈전 안에서는 아예 그대로 참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나을성 싶었던 것이다. 어린 왕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극진하게 보살펴주던 할머니도 여섯 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또한 그를 가장 사랑해 주던 할아버지 세종대왕도 열 살밖에 안 되는 그를 두고 돌아가셨다. 이제 자유롭고 따뜻했던 부왕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린 왕은 외롭기 잃을 때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여러 대군들의 마음도 가엾은 어린 왕에 대하여 애틋함이 더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왕은 부왕이 생존해 계셨을 때도 수양숙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부왕이 어린 세자에게 늘 그런 눈치를 은연중에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언뜻 심중을 스칠 때 수양대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떠서 어린 신왕의 마음을 괴롭혀서는 안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감정으로 큰일을 잊어버리고 그르칠 수는 없었다. 어린 임금 한 분만을 대골에 남겨두고 물러서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종친들의 의견이었다. 왕은 아직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보호와 보필이 필요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씨 왕조의 사직이 불안스럽게 느껴졌다. 학렬로 따지자면 양령대군이 종친의 가장 연장자였다. 그러나 양령대군은 태종왕 시대의 세자가 되었다가 폐위를 했다는 이유로 왕실의 장로가 못되었다. 이러함으로 대행왕의 첫째 아우며 신왕의 첫째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실의 장로가 되었다. 수양대군은 어린 왕을 반드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아로새겼다. 수양대군 말고도 안평대군과 그 밖의 자리를 같이한 대군들도 번갈아 가며 어린 왕의 잠든 용안에 연방 부채질을 하여 바람을 보내고 있었다. 어린 왕이 갑자기 무슨 소리에 놀랐는지 눈을 떴다. 대군들을 휘둘러 보았다. 그리고는 약간 어리둥절하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부님인 양령대군이 계신 것을 보고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양령조부님 거기 계셨군요. 예 전하, 좀 더 주무시지 않고 어린 임금의 눈꺼풀은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간 쇠잔해진 것이 역력했다. 거기 자리한 종친들의 가슴은 울컥했다. 이런 어린 임금을 놔두고 끝내 승하해버린 문종왕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대행대왕의 장례를 치르고 난 수양대군의 심중은 착잡했다. 이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정승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임금은 너무나 나이가 어렸다. 대행대왕의 고명을 대군들이 제쳐놓고 직접 받은 정승들은 모든 정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옛날의 설레로 본다면 어린 임금이 등극했을 때는 연장의 왕족이 그를 포필하는 것이 통례였다. 모후나 선왕비가 생존에 있다면 이들이 수렴청정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종시 중에서 가장 촌수가 가까운 연장자가 섭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순서로 보아 수양대군에게 섭정의 고명이 내렸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왕 문종은 그에게 한마디의 고명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이것이 한스러웠다. 그는 정치에 대한 야심이 남달리 강하고 커서 어쩌다가 정치에 참견하게 될 때는 정승들은 그를 냉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왕의 고명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아예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러하건 말건 수양대군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껄하여 빈청이나 각 부서를 왕래했다. 말창견도 하고 의견도 제시했지만 대신들은 그것을 정색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어물쩡 넘겨버렸다. 중요한 일은 될 수 있으면 입 밖에 내지 않고 감추었으며 수양대군을 기피했다. 수양대군은 겨우겨우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눌러 참았다. 그러나 그는 승하한 형님이 미련하고 야속하게 느껴졌다. 보아하니 대신들이라는 것들이 쓰레기와 잡동산의를 끌어모아 놓은 것 같았고 이런 못난 인물들을 믿고 형님이 어린 아들의 장례를 부탁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영의정 황부인은 벌써 70이 넘은 늙은 이가 아닌가 본래 창조적인 소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위인으로서 세종대왕과 같은 명군 아래서 그저 왕명을 받들고 얌전하게 정사를 이끌어 나가기에 안성맞춤일 뿐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를 찾아서 개척하기란 기대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황부정승이라면 우직하다거나 못난이란 별명으로 통하고 있었다. 워낙 호인이오 온후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그의 정치 생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었다. 좌이정 남진은 식견은 있으나 조금 형세가 불리하면 몸을 도사리고 꽁무니를 빼려고 하고 나라의 일보다는 일가와 일신의 안전을 택하는 인물이었다. 눈치가 빠른 그는 이미 병이 났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나 우의정, 김종서가 문제였다. 삼정승 중에서 그래도 김종서는 한 주먹거리가 되었다. 짝달막하게 똘똘 뭉쳐진 채구는 정력덩어리라 할만했고 눈에서는 전기가 흘렀다. 음성도 짜랑짜랑해서 아랫것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옆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무인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두만강 변두리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야인들 무리를 쳐부수던 기계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었다. 과연 호랑이라는 별명은 헛된 소리가 아니었다. 수양대군은 입맛을 다셨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김종서가 앞장을 서서 대군들이 어린 신왕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군들 중에도 특히 자기를 경계하는 김종서의 심사를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빈전에서 대군들이 밤을 새우겠노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서는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수양대군에 대하여는 노골적인 적의를 품고 정면으로 대대기까지 했던 것이 아닌가. 그때는 분명히 김종서의 위세에 눌려서 물러났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번 겨루지 않으면 김종서의 위세는 더욱 등등해질 것이었다. 어린 임금이랍시고 대신들은 하는 일 없이 무사태평으로 소일하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나라의 정사라는 것은 단 하루의 정체도 불허하는 것이다. 아마도 겉으로는 무사하게 대평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수양대군은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던 울화가 치밀었다. 소극적인 반항심이 적극적인 적의로 탈바꿈했다. 쓰레기 같은 대신들을 쓸어내버리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임금을 정성껏 포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수양대군은 마음속으로 다졌다. 수양대군의 생각이 변모를 일으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인품과 신분을 생각할 때 그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닐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남자의 나이 마흔을 바라보는 한창 때에 서로 의기가 투합하는 친구가 없을 리 없었다. 사상이란 것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서 서서히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누구보다 수양대군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인물은 권남이었다. 이 두 사람의 친교는 벌써부터 있어 왔었지만 이전에는 그다지 표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았다. 문종이 승하하기 직전 대군들이 대골로 불려 들어갔을 때만 해도 수양대군은 권남과 대화를 나누고서 급히 입궐했던 것이다. 그때 권남은 문종왕이 피씨 아오인 수양대군에게 고명을 내릴 것을 예상하고 대문을 나서는 수양대군에게 뜻있는 몇 마디를 던졌었다. 나으리 이제 크게 운이 트이는가 봅니다. 이심전심이라 수양대군도 뜻을 알아채고 허 무슨 말을 그리 하오 하고 받아 넘기며 시치미를 뗐던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예상은 다 빗나갔지만 이때의 권남의 말이 수양대군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전부터 그때까지의 두 사람의 의사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다. 이때 권남의 나이는 34세 안팎이었다. 여인 몸매에 얼굴은 핏기가 없고 창백했지만 눈에는 총기 있는 빛이 번뜩였다. 행색은 흰 못이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가 궁한 선밈은 얼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려주 말기와 조선주 초기의 양대에 걸쳐서 유명했던 양촌 권근의 손자여 세종 때의 중신 권제의 아들이었다. 그의 조부는 조선주 태조와 태종 양시대에 걸쳐서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으며 그의 부친 역시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 대제학으로서 일생을 마친 인물이었다. 그의 조부와 부친이 모두 높은 벼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없었다. 단지 태조가 권근에게 하사한 집 한 채가 목멱산 밑에 있을 뿐이었다. 권남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이 집에 살면서 책을 벗삼아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 역시 재주가 있었고 그래도 능했지만 사람을 사귀는 일은 달가와 하지 않았으므로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찾아갈 곳도 없는 처지여서 자기 집 한 구석에 작은 초당 한 채를 따로 짓고 그것을 소한당이라 부르며 거기서 독서로 소일하고 있었다. 권남이 수양대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문종왕이 명한 역대 병료를 편찬하게 되었을 때였다. 권남은 본래 집현전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적을 두고 있었는데 병서에 밝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특별히 발탁되어서 수양대군과 함께 그것을 편찬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사귄지는 1년이 될까 말까 했지만 서로 담론하는 사이에 의기가 투합해서 친숙함이 빨라졌다. 그들은 시국에 대한 견해라든가 인생관이 차츰 일치하게 되었다. 권남의 친구들은 순수한 선비들보다 이른바 방랑패들이 많았다. 그들과도 친밀하게 지냈고 내왕도 찾았다. 서른 살이 훨씬 넘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있었으니 친구들이란 자연 그런 부류밖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친구들이란 대개 힘 꽤나 쓰고 무술 따위의 취미를 가지고 한 세상을 지내는 소위 의협지사들이었다. 나중의 일이지만 수양대군이 무사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권남을 알게 되었으므로 수월한 일이었다. 이른바 천하의 모사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한 사람도 권남이었다. 형인 왕의 임종에 접하여 부름을 받았던 수양대군은 왕이 반드시 자기에게도 고명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그 뜻을 권남에게 전하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때 권남은 그 결과가 궁금하여 수양궁의 사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사랑에 나타났다. 권남은 보이떡 일어섰다. 생각보다 일찍 퇴골하셨습니다. 상감께서 마지막 고명이 없으셨습니까? 눈치가 빠른 권남이 물었다. 아하 고명은 늙은 것들한테 내리셨소. 늙은 것들한테라뇨? 황보인, 남지, 김종서 따위지 누구겠소? 아, 그거 참 잘된 일입니다. 아니, 이 사람 보게 그대마저 그 늙은이들 편들긴가? 수양대군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며 화를 불끝 냈다. 소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천명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지요. 지금 어수선한 때에 소인은 말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하고 권남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지 말고 앉아보시오. 수양대군은 권남과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잘 된 일이라고 한 말이 수상하고 동시에 마음이 끌려 놓아주지 않았다. 권남이 한 말에 속댓을 알고 싶었다. 아닙니다. 지금은 물러갈까 합니다. 또 오지요. 수양대군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권남이 일부러 한 번 오기를 부렸다. 그러지 말고 지금 좀 함께 있고 싶소. 하고 수양대군은 권남의 옷소매를 잡아앉혔다. 그러더니 사랑채의 좀 더 으슥한 방으로 권남을 끌다시피 데리고 들어갔다. 권남은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대로 끌려갔다. 수양대군은 주안상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다시 마주앉았다. 권남은 묵묵히 앉아서 벽에 걸린 그림과 활과 검등속을 둘러보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권남이 먼저 말하기를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래도 권남이 말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앉아있으니 속이 답답한 수양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보시오 권남이 할 말이 많을 터인데 그대로 간다는 게 말이 되오. 조금 전에는 고명을 받지 않은 것이 잘 되었다고까지 하지 않았소?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보시오. 권남은 말하기가 거북한 듯 얼마 동안 주저했다. 그는 결심이나 한 것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조용히 말했다. 만사가 나으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고명을 받지 않은 것이 차라리 잘 된 일이라 함은 고명을 받으면 미련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면 결심이 흐트러집니다. 결심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엇갈려 소신대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 고명을 받게 되면 인정에 끌리고 발목이 잡히고 말지요. 그래서야 어찌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으리에게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수양대군인 권남이 정색을 하고 토하는 참뜻을 한마디라도 빠뜨릴 세라 권남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다. 권남이 말을 계속했다. 때라는 것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지금은 하늘이 나으리의 편입니다. 그렇게 아시옵소서. 수양대군은 가슴이 뜨끔했다. 하면 된다는 말이오? 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옵니다. 이제 권남은 주저하지 않았다. 당긴 활은 시위에 화살을 쏘아낸 것이다. 수양대군은 권남의 손을 꽉 잡았다. 권공이 나를 도와주오. 권남은 얼른 대답하지는 않았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수양대군의 손의 열기가 그의 손을 통하여 전해오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신명을 바쳐도 좋으리라고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신임하려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왜 대답이 없소? 내 인물이 부족해서 그러오. 나는 오직 권공을 믿으니 나를 도와주시오. 그제야 권남은 저만 짓떨어져 물러 앉으며 나으리께서 진정으로 소인을 믿어주신다면 장부감천이라 미력이나마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권남의 대답을 듣고 수양대군은 더없이 만족한 기분이었다. 왕이 승한 때에 술을 마시기란 도리가 아니어서 술잔에는 입만 갖다 대고 두 사람의 젓가락은 주로 안주로 옮겨졌다. 이 일에는 모략이 있는 사람과 그 모략을 실천해 옮길 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남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다. 모사야 권공이 아니오. 그래 나머지 용사들을 구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소. 미리 생각한 바가 있었소. 수양대군은 권남의 손을 다시 잡으며 그의 눈을 주시했다. 소인이야 선비나부랭이가 되어서 큰 모사가 될 자질이 갖춰있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워낙 타고나기를 약질이어서 글이나 외우고 있는 게 고작이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말할 것이 아니오. 내가 알기에는 정경은 천하의 호걸들을 많이 사귀고 있다는데 그 일을 내게 말하오. 내가 정경을 믿는 뜻을 알아주시오. 정경의 입으로 모사와 용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마음 먹은 사람이 꼭 있을 것이오. 그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내 마음에도 들 것이고 그대가 쓸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쓸 것이오. 이만 하면 권남은 만족했다. 이미 보좌의 고명이 대신들에게만 내리고 수양대군은 일개 권세 없는 종친의 지휘에만 머물게 된 형세였다. 수양대군은 그 권세를 지혜와 힘으로 받게 얻을 길이 얻게 되었으니 이제 권남은 수양대군에게는 한층 더 요긴한 인물이 되었다. 나오리께서 소인을 완전히 믿어주신 걸로 알고 소인도 생각해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회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모략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명회라.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오? 한상질의 손자입니다. 나이는 올해 서른여덟입니다. 무얼 하고 있소? 개성의 경덕궁직입니다. 경덕궁직이라고? 그래. 나이 서른여덟에 아직 벼슬이 그 모양이오. 어떻게 된 거요? 수양대군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권남은 대답을 하지 않고 수양대군이 다시 묻기를 기다렸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용한 모사꾼이란 말이오? 정경이 그만큼 치켜올리는 걸 보면 필류 곡절이라 보통내기는 아닌 모양인데 출세가 늦었군. 수양대군은 언성은 진단반, 농단반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나으리께서는 삼국시대의 조조나 송권의 봉추선생을 미처 몰라보았던 고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인물이란 지위나 겉모양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조나 송권은 봉추선생이 형편없는 용무의 풍채가 빈약하고 나이 먹도록 초야에 묻혀 살았다고 하여 무시해버렸지만 결국 그를 유현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봉추선생에게 조조와 송권은 도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재를 알아볼 줄 몰랐던 것이지요. 나으리가 지평 대업을 하시려면 한명회란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허, 좌우간 사람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한시바삐 불러올리도록 하오. 지금 벼슬 자리에 있는 인물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소. 우의정, 김종사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위인은 워낙 호랑이라서 기들일 수가 없지요. 다른 이들은 별것이 아니고 혹 인연이 닿으신다면 정인지를 끌어보시지요. 그는 명나라의 대관들과 교재가 넓고 그리고 지편전에 최항을 필두로 하여 정인지를 따르는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흠, 정인지가 내가 끈다고 따라올까 수양태군은 미심스러운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절개보다는 부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평소에는 절개를 내세우지만 난시에는 시세를 따르는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으리께서 부기와 공명으로서 달래면 쫓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염려돼요. 정인지를 시켜 최항을 끌게 하고 최항을 시켜 신숙주를 끌게 하고 신숙주를 시켜 강맹경과 이계전 등을 줄로 엮듯이 끌어오면 됩니다. 옳은 말이요. 지난번 내전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정인지의 거동이 나를 기피하는 것 같았으나 상감께는 종실 가운데서 주공과 같은 덕을 가진 사람이 숙부라고 아래였소. 신숙주는 조금 전에 경회루의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은근히 호의를 보이는 것 같았소. 대세가 나으리에게로 돌아오는 길조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어서 한명회를 불러오도록 기별을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수양궁을 나온 권남은 남산꽃 자기 집으로 직행했다. 그는 송도의 한명회에게 편지를 썼다. 일이 급하네. 이제 하늘의 기회가 온 것 같네. 수양대군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이 글을 보는 즉시 행장을 꾸려 상경하도록 하게. 권남은 편지를 다 쓴 다음 그것을 한명회에게 여러 번 심부름을 다녔던 신보 카인을 시켜 한명회에게 보내왔다. 한명회를 오게 했으니 권남은 천만군의 후원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는 큰 일을 계획하는 데는 자기 혼자서는 역부족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명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수양대군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일할 시기는 한명회가 상경하는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권남은 속으로 다졌다. 한명회는 경덕궁 직이었지만 그 직위와는 상관없이 개성 바닥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통하고 있었다. 남들은 그를 두고 불량배 또는 건달이라고 하는 등 다루기 힘든 흉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별명이 칠싹동이라 하듯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을 못 채우고 석 달이나 먼저 이 세상에 났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그의 생김생김이 보통 사람보다 못생겨서 머리통은 뾰족하여 얼굴이 아래가 퍼지고 눈은 컸으나 사팔뜩이었고 코가 컸다. 머리통이 유달리 뾰족하여 잡아 뽑은 듯 했으니 한명회의 이러한 관상을 보고 영통사의 한 노스님이 광혁첨 즉 빛이 나도록 솟아있다고 하여 장차 귀한 사람이 될 상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다. 뱃속에서 떨어진 것을 보니 사람임은 분명하였으나 아직 사람 꼴이 덜 되었다 해서 젖을 먹이지 않고 갖다 버리려 하는 것을 그 집에 늙은 할멈이 데려다가 고의고의 길러냈다고 한다. 명신록의 한명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시생월 수년 방시성형이라고 해서 탄생한 지 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사람과 같은 꼴이 되었다고 했다. 날때에는 병신스러웠고 성장기에는 괴물과 같았으나 재주는 뛰어났다. 그의 종조부 한상덕이 어린 명회를 보고 이 아이는 우리 집 천리구로다 라고 말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키웠다. 한명회는 민중추 대생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 집 사위가 네 명이었는데 한명회는 다른 동서들에게 업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장모도 그를 신통찮게 여겼다. 그 까닭은 주로 그의 용모가 괴상하게 생겨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처남들도 그를 부대접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명회는 한명회는 그런 것을 별로 탓하지 않았다. 그의 뱃속에는 이런 구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굳은 반항심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못난 내 얼굴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 모두 우러러보게 하겠노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밟고 그 위에 서서 승리의 쾌제를 부를 것이다. 지금 나에게 던지는 비우승과 천대는 비우승과 천대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강철같이 단련시키는 훈련이오 불패의 인간으로 만드는 보약이다. 이렇게 한명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다지면서 악착같은 인간으로 성장해 갔다. 아무리 욕을 하고 얕잡아 보아도 그는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글을 두고 배심이 좋은 사나이라고 평했다. 보기에 못생겼고 주는 것 없이 보기만 해도 아무에게나 불쾌감과 저항감을 일으키는 용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거지도 생긴 용모에 걸맞는 짓만 하고 다니는 것이 일수였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그의 배심은 두둑한 배심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더 얄미운 행세로 보였다. 그는 조부대는 문열공 한상질의 사당의 집이 있었으나 일가를 꾸미지 못하고 집을 비워버린 채 아내는 처가에 갖다 맡기고 혹시 생각이 나면 가서 만나기도 했으나 항시 이 사람 저 사람의 신세를 지며 돌아다녔다. 주로 그가 자주 드나드는 곳은 권남의 집이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는 친구를 만날 일이 생겨도 권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정해놓고 거기서 만났다. 권남의 집에서도 한명회라면 어느덧 한 집안 식구처럼 생각하게 되어 하루 세 끼니는 다 못 주어도 한두 끼니는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가나 소설가들이 한명회란 인물의 성장기를 평가할 때 그를 단순히 시정에서 할 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자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네이지만 그것은 한명회의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판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좀 더 속을 들여다볼 일이다. 겉모양으로 한 인간의 전부를 말할 수가 있는가. 겉일에는 진정한 내용을 형성하는 동안 겉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위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겉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겉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속마음은 잘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권남의 집을 거초로 삼고 한명회는 밤낮을 쏟아냈다. 절친한 권남도 한명회가 사귀는 사람을 다 알지는 못했다. 이따금 그가 권남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 술객이거나 한량들이 고작이었다. 권남이 한 번은 보다 못해. 자아준이 자네 요즘 무슨 술법을 배우는 모양이지? 여기서 자아준은 한명회의 호를 말한다. 그러자 왜? 뭐 벌써 달리 보이는 게 있는가? 하고 슬슬 웃으며 사팔뜨기 눈을 휘번득 거렸다. 못생긴 눈이기는 하나 자네 눈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신통력이 있어 보이네. 권남은 한명회의 눈을 들여다보며 웃으면서 말했다. 신통력뿐이겠나? 이래봬도 천강성의 전기를 타고난 눈이라네. 자네 눈보다 나을걸세? 하고 한명회는 일찍이 도인이란 자가 그의 상을 보고 한 소리를 되풀이했다. 한 번은 한명회가 자칭 술객이란 자를 권남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자가 권남의 상을 보았다. 10년이 안 되어서 판서가 되시겠소? 하며 그 자는 일부러 일어나 권남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권남도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아 못 이기는 채 마주 절을 했다. 그 자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몇 년 안에 나라에 큰 정변이 생기며 나라에 인명 살상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바로 한명회와 권남 두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자는 한명회의 상을 보고는 타고난 귀한 상으로 말하면 영의정을 30년은 지내시기로 돼 있으나 눈에 살기가 많아서 인명을 해치겠고 때로는 칼로써 해침을 받을 상이지만 무사히 넘기고 생전에는 그다지 염려가 없을 것이오. 라고 점쳤다. 바로 이날 한명회와 권남은 마음이 들떠서 하늘에라도 올라갈 것만 같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우쭐한 기분이 되었다. 그들은 이 날을 기하여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를 했다. 말하자면 관중과 포숙의 사귐을 맺었다. 한명회를 따라다니는 졸개 세 사람이 있었다. 그가 경덕궁직으로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붙어다니다시피 했다. 양정과 유수 그리고 이문이었다. 이들은 모두 힘께나 쓰는 기골이 장대한 인물들이었다. 한명회의 뛰어난 지혜와 보통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꾀의에 매료된 위인들이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할 일 없이 남에게 행패나 부리고 다니는 한명회의 부하들이라는 비난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는 불량패들로 낙인을 찍고 있었다. 사실 양정과 유수와 이문 등은 거리를 나다니면서 비위에 거슬린다 싶으면 아무나 붙잡고 주먹질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 안하무인격인 불량패들도 한명회 앞에서는 맥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이 모자라거나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비록 한창 때에 넘치는 힘을 유용하게 쓸 줄을 모르고 밑바닥의 세계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한명회를 대하게 되면 그들 속에서 들끓었던 힘과 정열이 잠시나마 그 올바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한명회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그것도 보통 꿈이 아니라 사나이라면 한 번 신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실현해 보고 싶은 신나는 꿈이었다. 장차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참가하는 장대한 꿈이었다. 힘은 쓸 때가 따로 있는 게야. 천하를 움직이는데 보람있게 행사하는 것이야. 우선 눈앞의 것에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나만은 뜻이 커야 해. 뜻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려는 생각이 생기지. 승부는 거기에 걸어야 해. 괜히 나이 뛰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두게. 한명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투로 그들을 설득했다. 방향 감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넘치는 힘을 자제할 줄 모르고 헤매던 그들에게는 한명회와의 만남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출현이었다. 이제 그들은 눈이 번쩍 뜨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와 닿는 것 같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흉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을 한명회는 극진히 보살폈다. 혼자 살아가기도 궁한 신세였건만 한명회는 생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았다. 경덕궁 직으로 받는 보수도 받는 날로 세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하다못해 경덕궁 기와를 벗기고 국내에 비싼 나무를 뽑아 판 것도 이들을 돕기 위하여 한명회가 행한 일에 하나였다. 이리하여 이들 세 사람은 한명회의 보살핌에 감지덕지에 하여 문자 그대로 죽어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맹세했다. 그 중에서 이문은 아예 한명회의 개인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다. 한명회가 편지를 써서 이문에게 주어 권남에게 전달시켰다. 한 달 전 아직도 문종이 승하하기 직전에 한명회는 권남의 집으로 찾아가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심정을 권남에게 토로한 일이 있었다. 이제 주상만 승하하시는 날이면 세자는 어리신지라 키필코 수양과 암평이 병구를 일으킬 것세. 암평이 좀 명망이 있는 것 같지만 문약하여 일할 사람이 따르지 않으니 소용이 없을 것이고 수양은 명성이 암평만 못한 것 같지만 의지가 억세고 이를 밀고 나가는 성민이 우리 둘이 합세하면 가히 성사를 기할 수 있을 것세.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십 년 내에 정승이 된다는 것도 헛소리가 아닐지 모르지. 문장과 도리를 따지는 데는 자네가 나를 능가하겠지만 일을 치르는 데는 내가 자네보다 더 나을지도 모를 것세. 지금 자네가 수양대군 궁에 친밀히 왕래하게 된 것은 다 하늘의 뜻이 닿아서 그런 것세. 자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때를 놓치지 말고 수양대군을 더 가까이 해서 나를 청거만 해 주게. 수양대군과 만나게 되면 큰일은 내가 꾸미겠네. 그리고 그 후 한명회는 권남에게 편지를 써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 것이 제삼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이문에게 안평대군 궁의 동정을 정탐하도록 시키고 한편 수양대군 궁의 동향도 잘 알아오도록 시켰다. 수양대군 궁에는 이문의 일가 되는 사람이 궁로로 일하고 있어서 그곳의 동향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양정과 유수도 한명회의 뜻을 알고 자기들의 부활을 통하여 한명회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거동을 알아왔다. 그들이 정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물들은 여러 층에 속해 있었다. 그 속에 정승과 판서가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오. 집현전의 문신들과 수령 방백들도 끼어 있었다. 한명회는 남이야 무어라 말하거나 묵묵히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그 수첩은 기재사항이 하루하루 늘어갔다. 양정과 유수와 이문이 고해 바치는 보고사항이 하나하나 깨알같이 기록되고 있었다. 어느 세월에 어떻게 그것이 필요할지는 한명회 본인이 아니고서는 귀신도 모를 일이었다. 참으로 덧없고 기약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누가 봐도 그것은 한뭉치의 휴지에 불과했다. 얼빠지고 못생긴 한 사나이가 허튼 수작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것이 한나라의 왕을 탄생시키기 위한 숱한 변혁의 기본적인 설계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몇 월 며칠 어느 때에 누가 누구를 찾아갔다. 누가 무슨 벼슬이 되고 누구는 무슨 벼슬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그 속에 적힌 것은 모두 이런 것들이었지만 한명회는 시종일관 지치는 법이 없이 적어넣기를 계속했다. 그 보고 중에는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이 우의정 김종서에게 그가 야인에게서 뺏은 활 하나를 선물로 보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어있었다. 한명회는 이 보고를 몹시 소중히 여기고 보물이나 얻은 듯 기뻐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양정과 유수가 그것을 어디에 쓰겠다고 그렇게 좋아하는가를 물었다. 심심파적이 있세. 뭐 특별한 것도 아니지. 그러나 내가 장차 염나대왕이 되면 필요할지도 몰라서 알아두는 것세. 하고 웃어넘기는 것이었다. 대붕의 뜻을 어찌 양정이나 유수와 같은 참새들의 무리가 짐작이나 하랴. 한명회의 포부나 지혜는 양정 따위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대붕과 참새만큼이나 거리가 멀었다. 얼마서는 단호절이었다. 유수부의 관원들이 송도의 만월대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여 개를 모았다. 거기에 한명회도 한몫 끼고 싶어 개원이 되기를 원했다. 한명회의 신분이 경덕궁 직이었으므로 모두 그를 업신여겨 개원으로 넣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한명회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양정등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에 새기며 꾹 참았다. 언젠가는 꼭 품풀이를 하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설중매 16번째 이야기 건방진 놈 같으니 짓다위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든다는 게야 하고 큰소리치는 자도 있었다. 양정과 유수와 임은 세 사람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그들 관원들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대로 두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때려주기 기세였다. 한명회는 뜻있는 웃음으로 그들을 달랬다. 잠시만 참게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 힘과 울분을 써먹을 때가 따로 있다고 말일세. 한명회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못생겼다고 학대를 받고 조롱을 받아온 것이 바로 그에게는 비싼 약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축적시킨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박해가 없었다면 그에게 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순탄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면 십중팔구는 현실과 타협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권남과 양정과 유수와 이문 등이 한명회를 우러러보고 그가 원한다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따르려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한명회에게는 꿈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신의 영달이나 자기 한 집안의 부기와 안전에 집착하여 끙끙거리고 살게는 너무나 배포가 큰 인물이었다. 그는 사랑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초인적 능력을 타고난 인물이었다. 한명회의 판단력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다. 벼슬이라고 할 수도 없는 송도의 경덕궁지구로 있던 그는 문종왕이 끝내 승하하고 어린 세자가 즉위한 소문을 듣고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 답답하다. 열두 살 소년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제 조정에는 풍운이 생길 것이오. 나라의 근간은 흔들림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바람에 백성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할 것이며 민생이 도탄에 빠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내가 한양에 있었다면야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명회는 우물거리고 있는 권남이 원망스러웠다. 쉽게 될 일이 난감하게 되고 단순한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일이 지금은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다. 세자가 즉위하기 전에 수양대군을 왕위에 앉혀야 할 일이건만 세자가 왕이 된 이상은 싫든 좋든 그 왕이 승하하기 전에는 왕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까딱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고 참사를 당할지도 몰랐다. 그는 세웠던 계획을 아예 없었던 걸로 하고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둑의 두목이라도 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다시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갈고 갈아왔던 큰 칼을 이만한 일로 도로 칼집에 넣고 그대로 녹슬게 할 수는 없었다. 난관은 극복해서 해결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참 승리일지도 모른다. 내가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포위에 오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욕을 탐내서가 결코 아니다. 이 나라의 구군을 바로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명해는 서둘러 한양의 권남에게 편지를 썼다. 때의 형세가 이러하니 암평대군이 임금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환란이 일어날 것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인가 하노라. 그대 홀로 이에 생각이 미치지 못함인가. 환란의 평정함은 세상을 구제하고 어지러움을 바로잡을 군주가 아니면 안 되거늘. 수양대군이 활달하기를 한나라의 고조와 같고 용무하기를 당나라의 태종과 같으니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함이라. 이제 그대가 가까이 모시고 있거늘 어지 조용히 말씀드려서 빨리 결탄케 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은 권남이 보라는 것보다는 수양대군에게 보이도록 쓴 것이었다. 암평대군이 신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한명해가 추측하여 쓴 말이었다. 수양대군을 충동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편지를 이문에게 주어서 한양의 권남에게 보내고는 한명해는 초조해졌다. 이 편지에 대한 반응이 그의 장차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보고 수양대군이 권남을 통하여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만사는 끝장이 나고 만다. 나이 벌써 서른여덟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영영 궁직으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새삼스럽게 과거를 본다는 것도 안 될 일이었다. 며칠 동안 한 가닥의 희망을 간직한 채 결정의 순간을 기다리느라 번뇌에 시달려 밤잠을 설쳤다. 드디어 한양에서 기별이 왔다. 한양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의 첩 정씨의 목소리였다. 한명해는 송도에 와서 정보의 서매를 첩으로 얻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포은 정몽주의 손녀였다. 정씨는 이제 열여덟 살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한명해는 송도에 와서 정보와 사귄 지 석 달 만에 충신 정포은의 손녀를 첩으로 얻게 된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삼아왔다. 그 사람이 어디 있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명해는 대문 있는 대로 뛰어갔다. 나치 읽은 권남의 집 종놈이 거기 서 있는 것이었다. 한명해를 보고는 공손히 절을 하고서 품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한명해에게 건네주었다. 한명해는 그 자리에서 즉시 편지를 읽었다. 그의 눈은 편지 위로 빨리 이동해 갔다. 어느 대목에 가서는 약간 멈추다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입가에는 웃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회심의 미소였다. 어느 결행가 바깥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양정과 유수도 한양서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거기에 나와 편지를 읽고 있는 한명해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 씨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편지를 읽으면서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한명해는 정 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내가 서둘러 상경할 일이 생겼어 입고 갈 의복이나 챙겨서 내놓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랑으로 발길을 옮기려 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왔습니까? 정 씨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한명해는 내가 바쁘니 옷이나 내놓아 안여자가 장견할 일이 아니야 하고 무뚝뚝하게 내뱉고는 사랑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명해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색이 감돌았다. 한양서 기별이 왔다면 좋은 일이요? 양정이 물었다. 옆에 있던 유수는 뭐 별 소식이 있겠냐는 투로 두 사람의 대화에는 취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한명해는 쓰다 달다 말은 하지 않고 나는 지금 곧 한양으로 가네 라고 뱉듯이 말할 따름이었다. 그가 바쁘게 한양으로 간다는 말에 두 사람은 좀 놀랐다. 권남의 종놈이 가지고 온 편지가 무슨 큰 뜻이 있었는가 약간 호기심이 생겼다. 해가 다 져가는데 무슨 일이 그리 급해서 지금 떠나신단 말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양정이 미심스러워 물었다. 유수가 또 그 말을 받아 한양 근처에 능참봉이라도 하나 맡으셨나? 그래도 한양을 가셔야 무슨 수가 생기지. 이 송도 구석에 박혀 있어서야 뭐 생전에 수가 날 까닭이 없지. 이렇게 혼잣말 비슷하게 중얼거렸다. 한 명 해는 함부로 짓거린 이들의 말이 좀 비위에 거슬렸지만 금방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내가 오늘 한양으로 간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게. 수양 대군이 급히 나를 부르시니 피씨 무슨 큰일을 의논하실 모양일세. 양정이는 나와 같이 지금 한양으로 가세. 유수는 집에 있어주게. 그리고 한양이 바로 이웃이 아니고 걸어서는 먼 길이어서 이번에 한양에 가면 송도로 다시 오지 않고 거기에 있게 될 것 같으니 유수 자네는 이문이 오거든 같이 가소를 데리고 한양으로 내려오도록 하게. 내가 또 한양서 기별을 할 거 있세. 급하게 말하고는 한 명 해는 서둘러 안체로 들어가 버렸다. 설중매 열일곱 번째 이야기 초여름의 더운 날씨였다. 한 명 해와 양정은 한양의 홍재원 고래에 당도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한양에 머물고 있던 이문이 임말을 데리고 마중 나와 있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덥다 뿐인가.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일세. 사람을 불러 모시려거든 말이라도 탈 수 있게 노자라도 보내주지 않고 이거 어디 꼴이 되었나 하하 한 명 해는 그래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그는 연방 부채질을 하면서 얼굴에 바람을 보내고 있었다. 수양대공 궁에서 보낸 인마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지 뭡니까? 안짱이 은으로 된 말이 두필에 아래 종이 둘 그리고 구종이 둘입니다. 수령의 행차도 이만 하겠습니까? 저도 어깨가 으슥해집니다요. 이문이 혼자서 우쭐거리며 말하고서는 편지 한 장을 꺼내어 한 명 해에게 주었다. 권남이 쓴 편지였다. 수양대공께서 한 명 해가 오기를 몹시 기다린다는 것과 대군이 직접 선비를 맞이하는 것이 예의지만 국상 중임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과 한 명 해가 대의명분 없이 수양대군 궁에 드나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므로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과 인마를 보내는 바 곧 수양대군 궁으로 직행하라는 것과 거기서 권남 자신도 기다린다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한 명 해의 얼굴에는 희색의 빛이 영역했다. 한 명 해와 양정은 각기 말에 올라탔다. 이제 인생의 길을 다시 오른 것이다. 남은 모르지만 그들의 보람찬 인생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었다. 구종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들은 서대문을 지나서 자학골의 수양대군 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수양대군과 권남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맞았다. 일찍이 한 명 해가 권남에게 띄웠던 편지를 읽어보았던 수양대군은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천명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나 자신을 한의 고조와 당의 태종에 비유한 말은 난생 처음 듣는 말이지만 미상불 비위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안평대군이 보위를 노리고 있다는 말도 바로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있던 바여서 한 명 해야말로 꼭 쓰일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한 명 해를 대하게 되니 그 생김새가 머리쌍은 뾰족하고 눈은 삿발뜩이어서 웃어왔으나 수양대군은 그것이 반드시 보통이 아닌 인물로 느껴졌다. 한 명 해는 수양대군에게서 극진한 예로 대접을 받았다. 한 명 해가 정 계단 아래서 수양대군에게 읍하고 절을 올리자 수양대군도 같이 읍하여서 맞이했고 청마루에 올라가서 한 명 해가 정식으로 대군을 대하는 격식을 차려서 절을 올렸을 때도 수양대군은 맞절을 함으로 그를 환대했다. 한 명 해는 실로 감격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신명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고 그는 속으로 다졌다. 원체, 괄괄한 성미에 무슨 일이라도 판단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치워버리는 수양대군은 한 명 해를 맞이함에도 우물되지 않았다. 시각이 바쁘게 그의 계책이 듣고 싶었다. 한 명 해 일행이 미처 행장도 온전히 풀어놓기 전에 수양대군은 한 명 해와 권남을 한쪽 은밀한 방으로 데려갔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 수양대군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한 명 해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 평소에 깊이 생각해두었던 소신을 차근차근 말하려 했다. 소인이 우매한지라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민심이 곧 천심이라 민심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올건데 천명은 나으리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사옵니다. 한 명 해의 음성은 차분했다. 그는 권남에게 보냈던 편지에서도 말했지만 한 고조와 당태종을 이끌어내어 수양대군을 그들에게 비유하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천명이 내게 있다 한들 나같이 덕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감당하겠소? 천만의 말씀이 옵니다. 천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사려되옵니다. 겸양 지덕이 아름답기는 하오나 그것은 태평무사할 때나 통하는 말이옵니다. 천명은 내릴 곳에 내리옵니다. 이것을 회피함은 겸양이 아니고 역천이라 할 것이옵니다. 순서를 따진다면 선왕께서 승화하셨음에 나우리께서 상주가 되심이 옳은 일로 아옵니다. 그런데 그리 안 된 것은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관계에 의한 것이옵니다. 한명해는 소신대로 조금도 서슴없이 말했다. 하지만 세자가 계시는데 내가 상주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소. 나는 오직 충성을 다하여 어리신 상감을 도우려 함이 전부요. 조금도 다른 뜻이 없소.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황보인과 김종서 따위가 안평을 끼고 나란 일을 잘못되게 할까 하는 것이옵. 그 계책이야 싶소. 수양대군의 이 말은 한명해에게는 뜻밖이었다. 듣고 보니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선 것 같기도 했다. 한명해는 수양대군의 진위가 의심스러웠다. 그의 말대로라면 주공으로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닌가. 주공은 성황을 돕는 것으로 일생을 만족했던 사람이었다. 수양대군의 뜻이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한명해는 순간 아차 내가 실수를 범했는가 보다. 그렇다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후회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서 꼭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이대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는 없었다. 첫 번에는 자기가 한 수 졌지만 다음 수에는 꼭 이길이라 결심했다. 소인은 물러가는 게 옳을까 합니다. 한명해는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결심의 빛이 보였다. 예기치 않았던 한명해의 행동에 권남이 먼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니 사람 왜 그러나 하고 한명해의 소매를 잡았다. 나를 잡지 말게. 선비는 한 번 말을 꺼냈다가 용납이 되면 머물고 안되면 물러가는 거일세. 나는 세상 이래 얽매이지 않는 사람일세. 부귀와 공명이 나에게는 다 뜬구름일세. 초야에 묻혀 이름 없이 사는 것이 걸맞거늘. 공연이 자네 말을 잘못 듣고 서울에 올라왔네. 이제 나으리 뜻이 내가 믿던 것과 다르니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한명해는 권남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다시 수양태군에게. 소인은 그만 물러갑니다. 하고 문쪽을 향해 갔다. 수양태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때를 놓치세라. 이것 보시오. 이리 와앉으시오. 나를 버리세미오. 하고 말하는 그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권남이 달려가서 한명해를 붙잡아 앉혔다. 한명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계책이 그대로 적중했기 때문이었다. 나를 버리세미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수양태군이 한명해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때 수양태군의 진심이 진실로 주공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궁극적으로는 임금의 자리까지를 엿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마도 수양태군 자신도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한명해가 다시 자리에 앉자 수양태군은 새삼스럽게 무슨 사사로운 말은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시정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나란 일이 근심이 되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겠소.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소. 군사상의 기밀과 국가의 대사가 하나같이 모두 황보인 김종석 무리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으니 내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좋은 계책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해 주오. 한명해는 수양태군의 솔직한 태도에서 오히려 대인의 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감명을 받았다. 한명해는 고개를 숙이면서 일을 하자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기르실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떻게 힘을 기루오? 그걸 말해보오. 힘을 기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라 안에 불청객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불청객이며 어떻게 그들을 모은단 말이오? 불청객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요순시대의 성군과 같으셔 재위 삼십여 년의 문을 지켜올리시고 무를 가벼이 하신 것은 태평성대여서 그럴 수 있었지만 무신들로서는 불평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문장 제사는 출세하기가 쉬웠으나 무예에 능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으니 따라서 문인이 교만하여지고 무사는 그것을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또 문신들 가운데도 불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있는 법이어서 이들이 모두 불평객들입니다. 이 불평객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내뿜을 곳만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준다면야 금방 쫓아올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소리를 듣고 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그런 불만이 있는 자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풍문이 있게 되면 그들은 제 발로 걸어올 것이옵니다. 조선팔도 방방곡곡에서 다 튀어나올 것입니다. 궁한 자에게는 한 끼니의 밥도 감지덕지한 것이어서 모여드는 그들에게 우선 끼니를 이어주고 술 한 잔이라도 그 뜻에 살해하여 후일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응분의 벼슬과 녹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나으리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으리의 힘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명회가 조목조목 따지다시피 이치에 딱 들어맞게 해 내려가는 설명을 들으면서 수양태군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양태군은 더 깊이 한명회에게 묻고 싶었다. 하찮은 사람들이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대접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걸출한 인물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대세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기울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곧 대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인 사람이 비록 볼 것이 없는 졸개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나으리의 세력을 무시 못하게 됩니다. 기왕 그렇게 된다면 천하의 물이 다 바다로 모이듯이 천하의 인물들이 다 나으리에게로 모일 것입니다. 한명회는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서는 수양태군의 표정을 살폈다. 수양태군의 안색은 밝았다. 한명회는 다시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 황보인 무리들이 군국 대사를 휘어잡고 있다지만 그런 문신들 따위는 난시에는 아무 맥도 못 쓸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무사가 필요합니다. 소인에게는 소인을 따라다니는 양정이란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녀의 하나만 들려주면 문관들이 백명이라 하더라도 당하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안평대군에게는 문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자들이야 하는 일 없이 글귀나 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소인이 말하는 불청객 역시 하나씩 따로 분산시키면 힘이 없지만 그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그것은 실로 무서운 세력이 될 것입니다. 옛부터 천명을 받으심에는 힘이 따랐던 것이오며 나중에도 천명을 받는 데는 힘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말에 끌렸다. 권남의 지혜가 보통이 넘었지만 한명회의 그것이 한발 앞서 있는 것 같았다. 한명회의 꾀는 조조나 제갈량이라야만 따라갈 것 같았다. 수양대군은 마음이 흐뭇했다. 이런 인재를 늦게나마 만나게 된 것이 기뻤다. 그래 그 불평객들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략이 있으면 듣고 싶소. 예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외딴 넓은 땅을 구하여 사정을 세우고 숲사장을 만들어 활 쏘는 사람을 모읍니다. 거기에 나으리께서 친히 임하시어 그들과 함께 활을 쏘시고 잘 마친 사람에게는 상금을 내리신다든지 그를 친히 부르시어 칭찬해 주신다면 천국에 이렇다 하는 활 잘 쏘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 것입니다. 한명회의 말은 한마디도 틀리는 것이 없었다. 수양대군은 한 손으로 한명회의 팔을 잡고 툭툭 치면서 허허 좀 더 일찍이 그대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부터 한명회는 뻔질나게 수양대군 궁을 드나들었다. 수양대군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무엇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담을 했다. 권남이나 한명회와 이야기가 시작되면 수양대군은 끼니도 제때에 하지 않았다. 수양대군의 부인 윤씨도 이들 두 사람에게 한갱랑이란 별명을 붙였다. 한갱랑이란 국을 씻게 하는 손님이란 뜻이다. 이것은 반드시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었다. 이 한갱랑들이 장차 부인 윤씨를 일국의 공모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부인은 미처 알지 못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신복인 이문을 국로로 삼아서 아예 대군궁에 두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그를 시켜 한명회를 불러오게 했다. 한명회는 이문의 팔에 줄을 며 한 끝을 창 밖으로 내어놓게 했다. 그는 한밤중이라도 수양대군을 만나러 오면 잠들어 있는 이문을 깨우기 위하여 창 밖에서 그 줄을 힘껏 당기는 것이었다. 한명회의 집은 수양대군 궁에서 멀지 않았다. 수양대군이 정해주었다. 수양대군은 몇 사람의 비복까지 그 집에 보내주었다. 안방에는 큰 부인 민씨가, 건넌방에는 젊은 첩 정씨가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사랑에는 전에도 그러했듯이 양정과 유수가 만년 손님처럼 기숙하고 있었다. 할 일 없는 무리들도 심심찮게 모이고 있었다. 홍달손이도 충남 홍성에서 상경하여 거기에 드나들었던 한 사람이었다. 송도에서의 궁한 살림살이와는 달라서 이곳의 한명회의 사랑에는 먹을 것도 나오고 가끔 술도 나오는 모양으로 취하여 흥청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한명회의 사랑에는 모이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변변한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국상 중이었지만 백립 하나 제대로 쓴 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 갓에 흰 종이를 오려붙인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1년이 못 가서 좌명 공신이니 익대 공신이니 숱한 부원군이 쏟아져 나왔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세상일이었다. 한편 수양대군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종친부에 나갔다. 거기서 빈청 또는 각이며 사로 내왕하면서 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참견할 일이면 관여하기도 하고 자기의 소신도 밝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들은 될 수 있으면 수양관은 진지한 이야기를 피했다. 마지못해 한담하는 것쯤으로 수양대군을 대했다. 그들은 은연 중에 그를 기피하다가 자침 그의 참견을 귀찮아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수양대군은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의정에는 황보인이 영의정으로 김종서가 좌의정으로 앉아 있었다. 남지가 좌의정으로 있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여 집에 있었다. 이때 두만강과 압록강 저쪽으로 쫓겨가 있었던 야인들이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되었다. 일찍이 김종서가 세종이 살아있을 때 왕명을 받들어 오랫동안 색북에 가 있으면서 그곳 야인들을 토벌하여 그 지방을 평정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이 승하한 후 지휘할 사람이 없게 되고 문종이 재위 2년 남짓한 동안 무사태평으로 보내어 야인들이 기회를 얻어서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이것을 방치한다면 세종 때 쌓아놓은 피의 대가는 없어지고 그 결과는 나라에 심상치 않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새 임금이 들어선 이때를 계기로 하여 야인들을 응징하여 멀리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래야만 민심이 바로 잡히고 국이도 선양이 될 것이라고 수양대군은 벼르고 있었다. 하기야 대신들이 있으니 그들이 미리 알아서 적절히 실행한다면 대군의 신분으로 굳이 국사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 전날만 해도 함기 또 감찰사로부터 야인 내침의 장계가 올라왔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무태신들과 마찬가지로 무의무사로 지내는 쪽을 택할지 모르지만 다른 일도 아닌 그가 과거에 직접 체험해서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리라 여겼다. 이리하여 오늘 수양대군은 야인 토보를 정부에 직접 건의한 것이었다. 수양대군의 건의에 대하여 김종서는 천마디부터 반대했다. 그의 의견은 지금은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어지신 상감님을 모시고 그런 큰일을 결행함은 신중히 사려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진재를 얻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노려보았다. 이젠 늙은이었다. 왕년의 호랑이란 별명은 이제 김종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옛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힘들여 쌓아놓으신 땅을 그대로 버릴 작정이십니까? 그곳이 우리 왕조의 발상지인 것도 잊으셨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려두자는 것이 아니고 진재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신 상감을 보좌하여 윤허를 얻고 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말이기보다는 정승들이 미리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수양대군의 말에 김종서는 김종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쓰이그머니 딴 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수양대군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그 내용은 따질 필요가 없으며 우선 반대를 하고 보자는 그런 태도였다. 수양대군은 이번에는 영의정 황보인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김종서는 일단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한 영상대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황보인은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옅은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옳은 일이라면 상감의 분부가 계시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분부가 안 계시면 나라의 땅을 잃어도 그대로 앉아 계시겠단 말씀이오? 황보인은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조용히 있던 김종서가 나섰다. 나으리, 정부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오리다. 김종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럼 좌상은 일을 어떻게 조치하시려는 겁니까? 수양태군은 비위가 맞지 않았으나 끝맺음을 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두고 보지요. 아니, 아직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까? 지금 터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창견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감은 종친이 들어와서 나라의 위급을 은논하자는데 외면만 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대감들의 분명한 의견을 듣고야 말겠습니다. 좌상께서는 야인토벌의 경험이 계시니 어디 의견을 좀 말해 보십시오. 나으리는 종실의 웃어른이시니 종친이나 잘 거느리십시오. 나란 일은 정승들이 할 일이 오니 종친에서 심려할 일은 아닌 줄 아옵니다. 대감들이 무사태평으로 몸을 도사리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종실에서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록을 받으시면 보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신들은 선왕께 고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상감을 보필할 임무가 있습니다. 상감께서 아직 춘추가 어르신데 군사를 색북에 출동시켜 일이 잘못된다면 지하의 선왕의 뜻을 무엇으로 보상하겠나이까? 나리께서 그 책임을 지시겠소이까? 나라 땅을 한치라도 잃는다면 그때엔 어떻게 하겠소? 나라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낫지요. 군사를 일으켜 오랑캐를 무찌른다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말이오? 나으리는 선왕께 고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노신들은 상감을 보호하라는 고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이 노신들에게 있지요. 보필만이 아니고 보호하라는 고명이었습니다. 보호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오? 그것은 우람찬 대군들의 서술 아래서 어리고 약하신 상감마마를 보호하라는 고명이십니다. 무슨 말이 그런가? 수양대군은 일어서서 팔을 지켜들었다. 한 손으로 김종서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다시 말해보아라 못나니? 벌써 영능의 가르침을 잊었나? 못난 수양이지만 영능의 분부를 받자와 형인 왕도 보좌했거늘 어찌 금상전하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영희정 황부인이며 좌찬성이며 우찬성이며 그 아래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어섰다. 황부인은 일어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손을 비비며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나으리 참아주십시오. 이 말과 함께 성난 수양대군의 손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 신숙주가 꿇어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수양대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으리 좌이정 어른네가 외람단 말씀을 올렸사옵니다. 나으리께서 참아주소서. 두 손으로 부드럽게 수양대군의 손을 잡고 있는 신숙주의 모습은 참으로 정성스러워 보였다. 수양대군은 그제야 김종서의 멱살에서 손을 풀며 말했다. 이보시오. 대감은 기력이 빠졌소. 색불토벌이 겁나면 겁난다고 할 것이지 왜 종씨를 헐뜯는 것이오. 영룡께서 고명하실 때 대감은 참여할 지위가 못되셨지만 그 자리에는 지금의 영상 황부인 대감은 참석해서 목도했을 겁니다. 수양대군이 말했다. 그랬지요. 대군께 고명하시던 광경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요. 황부인은 입가에 미소를 보이며 맞장구를 쳤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황부인의 말에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신숙주를 다시 돌아보았다. 일품 정승들이 벌벌 떨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일개 오픈관으로서 자기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신숙주의 모양은 갸륵하기 짝이 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숙주 제자리로 가게. 수양대군은 말하면서 신숙주의 손을 꼭 쥐어 주었다. 신숙주가 자리로 물러가자 수양대군은 좌중을 돌아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국왕을 보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생각하면서 국왕이 좋은 임금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오. 나라야 어찌되든 국왕의 일생과 마음만 편안히 해드리고자 함은 진정한 보좌라 할 수 없을 것이오. 때에 따라서는 들으시기 거북한 간언이나 혹은 시시비비의 간언을 올릴 때도 있고 나아가서는 생사를 건 간언도 서슴치 말아야 할 것이오. 나라의 위기가 닥쳐와서 그 방향이 잘못 치닫고 있을 때 국왕 일신에 아닐만 생각하여 다른 일을 도외시하는 것은 신된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왕과 함께 나라를 몽땅 잃어버리는 큰 잘못의 저지를 염려도 있는 것이오. 이 점을 똑똑히 명심해야 하오. 초하상은 방금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꼭 종실이기에 하는 말이 아니라 대감들이 실정을 하면 모두가 패하고 마는지라 이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러워 한 말이오. 고명받았다 안 받았다 하고서 포필할 권리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길이 아닐 것이오. 그만한 것을 모를 좌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수양대군이 호통을 치다시피 대단한 기세로 소리치는 바람에 장래는 숙연해졌다. 다만 영상 황보이니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고 수선을 떨었다. 김종서는 어리 빠졌는지 감히 한마디의 대꾸도 못하고 애써 무표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이쯤이 김종서가 색북의 변방야인들을 평장한 것이 가상한 일이었지만 만일 영명한 세종대왕의 지혜와 경륜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세종대왕은 거의 매일같이 한양에서 현지의 김종서에게 서찰을 보내어 격려와 지휘를 했었다. 세종대왕은 몸소 지도를 펴놓고 일일이 계략을 짜내어서 명을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김종서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혜는 없지만 성질이 고다서 지자가 위에서 시키면 아래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김종서를 보는 세종대왕의 눈은 밝았으며 정확했다. 하나에 하나를 보태면 둘이라는 판단은 거의 틀림없지만 그 이상의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이 김종서의 인품이었다. 그에게는 국가의 장례를 내다보고 융성을 꾀하는 창조성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좋게 말하면 충직했지만 옳게 평한다면 고지식할 따름이었다. 이런 융통성이 없는 자가 정승의 자리에 올라 있었으니 수양대군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궁중이나 나라의 부서는 기강이 말이 아니게 흐트러져 있었다. 하관은 상관의 지휘를 기다리지 않았다. 도대체 신통한 지휘를 내리고 있지 않았다. 하관을 지휘할 생각이 상관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무사한 일로 지내겠다는 것이 일반화된 분위기였다. 아래서 어쩌다가 지휘를 청하게 되면 어지간한 것은 하관의 재량에 맡기고 상관된 자는 자기의 책임을 피할 것만 생각했다. 중대한 사항은 왕이 장성한 뒤로 밀어버리기가 보통이었다. 궁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궁녀들은 정장이 귀찮다고 대개는 편복으로 지냈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이 늦잠 자는 것이 통내가 되어 있었다. 궁녀들끼리 시비를 벌려 할퀴고 뜯는 일이 비비재한가 하면 심지어는 궁중에는 있을 수 없는 황관 아닌 다른 남자들이 출연한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궁녀들이 궁중에서 개진몸종들을 불러들여 무언가 보따리에 싼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기들의 친정으로 나르게 하는 등 기강은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졌다. 어린 왕이 등극하고 대골 안에는 이들을 다스릴 어른이 없어서 궁녀들은 무례와 방자함을 일삼았다. 수양대군은 부왕 생존실을 생각했다. 활기에 넘치던 그때 나라의 곳곳에 엄한 기강이 서 있었던 궁중의 생각이 났다.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다지도 변하고 만 것일까 마음 같아서는 큰 빗자루로 이런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내고 싶었다. 그는 지금의 자기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웠다. 이리하여 대혁신을 결행하려는 생각은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고부동한 결심으로 그의 내부에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세상 만사는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것뿐이었다. 안일과 나태는 반드시 정체와 퇴보를 가져오리라. 부왕께서 이루어놓은 모든 성업이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하나 붕괴되어 끝내는 자취마저 없어질 것이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왕업을 어찌 보고만 있단 말인가. 수양대군은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불꾼 쥐었다. 쓰레기들을 모두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졌다. 설중매 열아홉 번째 이야기 이때 수양대군의 국사 참여에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종실 대군들과 3품 이상의 단상들이 대고를 드나들면서 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정에 간섭하는 것과 파당을 모아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 따위를 금지하는 금분 경안을 사헌부의 대사헌인 기건이 차관하여 왕에게 개청한 것이었다. 대군들과 당상관들의 분경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적 목표는 대군들을 겨눈 것이었다. 당상관을 거기에 끼어넣은 것은 대군들만을 상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다. 지금 당상관들 중에는 금지당할 만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눈을 닿고 찾아봐도 없었다. 또 막연하게 대군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위로는 양령 대군과 효령 대군 등이 있을 뿐이며 아래로는 수양 대군의 동생들인 나이 어린 대군들 뿐이어서 그들 중에 누구도 분경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킬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 금붕경안이란 것은 순전히 수양 대군과 암평 대군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했다. 수양 대군은 돌아가고 있는 정세가 금붕경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 제안은 임금이 어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세력이 강한 대군들이 나란일에 간섭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현노 같은 사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정승들에게 이 법안을 확정지을 것을 권유했다. 이제 곧 결정되어 곧 실시가 돼 참이었다. 만약 그렇게 실시된다면 수양 대군이나 여러 대군들은 궁중 출입이 금지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세력을 못 가진 손발이 묶인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게재에 수양 대군은 부랴 부랴 권남과 한명회를 불렀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대로 둔다면 종치는 손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명회는 흥분하여 말했다. 이 안에 대하여 모두들 찬성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소. 이미 사헌부에서는 확정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겠소?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통하겠소? 난감한 일이오. 수양 대군은 한탄만 했다.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중단시킬 묘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으리가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건가? 세상이 다 기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그도 기건은 무시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기건이 대사원으로 임명된지는 아직 1년이 못되었지만 원래 인품이 곱고 엄하여 기골이 있는 인물로서 자기 임무 수행을 가차없이 하고 있었으므로 약간의 부정이라도 하고 있는 대소관리들은 전정긍긍하고 있었다. 수양 대군의 어딘가 한풀 꺾인 태도와는 달리 한명해는 사뭇 꼿꼿했다. 사팔뜨기의 두 눈은 전기가 흐르고 매서왔다. 그는 한 번 웃었다. 하! 우선 안평대군을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에는 나으리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안평대군과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김종서와 친밀이 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럴 때는 그 점이 도로 유리할 듯합니다. 더욱이 안평대군의 친당들이 사헌부와 기타 관사에 두루 박혀 있사오니 안평대군과 합력하는 것이 지금은 가한 일인 줄 아옵니다. 한명해의 이 말은 수양대군의 비위를 거슬렀다. 사사건건 자기의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대하는 안평대군의 거동이 늘 마음을 괴롭혔고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는 자칭 천하명사라는 자들을 모아놓고는 거드럭거리는 것이 미웠었던 것이다. 그러한 안평대군과 합력하라는 한명해의 말은 수양대군에게는 욕과 같이 느껴졌다. 한명해가 수양대군의 그러한 심사를 모를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한명해의 꾀가 얼마만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안평이 내 말을 들을성 싶소? 물론 나으리께서 안평대군을 보고 대뜸 명령조로 하시게 되면 자존심이 강하신 안평대군이 들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은 나으리께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총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이것을 이용해서 안평대군이 붕괴하도록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기건이 총친의 붕경을 금하려 하는 것은 총친을 의심하여서 그런 것이며 그 중에도 가장 세력을 떨치는 안평대군을 겨눈 것이라고 나으리께서 한번 안평대군에게 말씀하신다면 안평대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붕괴하시거든 함께 여러 대관들이 모인 곳에 가시어 나으리께서 한번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평대군은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옵니다. 금붕경안은 욕헌데 종실을 의심하고 욕보이려 하는 것이니 종실은 상감께 상서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신다면 주책이 없는 늙은 황보이니 먼저 겁을 내어 수그러들 것이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더 크게 호통을 지시오 그 무리들의 콧대를 아주 꺾어버리시면 앞으로도 나으리를 두려워할 것이오니 차라리 이번 금붕경안은 일석이조가 떼는 세미온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옵니다. 어차피 나으리께서 위험을 한 번 세우셔야 할 터인데 이것은 화를 복으로 만들 기회라고도 할 수 있사옵니다. 한명회가 말을 끝냈을 때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하! 이 사람! 차준이는 과연 장자방이라 불러도 과함이 없겠소? 정말 옳은 말이오! 수양대군은 한명회보다 더 의기양양해지면서 말했다. 차준은 한명회의 자이며 장자방은 한나라 패공의 무사로서 천하를 얻게 한 인물이었다. 한명회의 말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권남도 한명회의 말을 거들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불러오게 했다. 형님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를까?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본 적이 없었기에 좀 의아스러워했다. 그러나 옆에서 수양대군의 뜻을 알 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하는 문객들도 있었으나 이것을 뿌리치고 가기로 결심했다. 항상 형제간에 소홀하게 지내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좀 가까이 하는 것이 조율성 싶어서였다. 수양대군은 반갑게 안평대군을 맞아들였다. 그는 안평대군에게 금분 경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하된 자들이 대군들의 분경을 금한다는 빙계로 우리 손발을 꼭 묶어 놓을 모양일세. 그래서 형님은 그 모욕을 그대로 참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예상한대로 안평대군도 이 문제에는 달아올랐다. 사헌부에서 이미 그 안을 작성했으니 좀 늦었지만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하네. 대신들을 움직여서 다시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세. 그것이 될까요? 어떻게든 힘을 합해보세요. 수양대군은 목적이 반은 달성됐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평을 뒤따르게 하고 황부인에게로 가기만 하면 일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이 같이 가서 안평대군은 곁에 앉혀놓고 수양대군 자신이 나서서 말을 하면 그것은 곧 두 사람의 뜻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의정부인은 영의정 황부인과 우의정 정분이 마침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좌의정 김종선은 자리에 없었다. 수양대군은 노기에 찬 음성으로 황부인을 보고 대감은 어찌하여 종씨를 의심하는 것이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으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인이 종씨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황부인은 벌써 움츠러들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풍경을 금한다 하니 그게 뭐요? 우리들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꼴이 돼요?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소? 요컨대 종씨를 그 중에서도 대군들을 궁중에 자주 못 들어오게 함이 아니겠소? 왕의 지친을 이꼴지 못하게 함은 그 까닭이 둘 가운데 하나리이다. 하나는 대군들을 의심하는 것이오. 또 하나는 대군들에게 의심받을 일을 행하면서 대군들로부터 이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오. 우리 대군들이 의심받는다는 것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늘. 임금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심하도록 하는 일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오. 종씨들을 어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의 날개를 잘라서 임금을 고립시키려 함은 어떤 필요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로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첫째로는 아직도 유충하신 임금을 고립무엉케 하여 권세를 가진 나쁜 무리들에게 나란 일을 맡겨둘 수 없고 다음으로는 종실의 책임상 어리신 임금을 그들의 수중에 맡겨서 농락되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나라와 함께 근심과 편안함을 같이 하거늘 지금 나라가 원한 한때라 여러 대신들과 일심 협력해서 가난을 극복하려 했더니 도리어 세상들이 우리를 멀리하려 함은 우리를 의심하기 때문인지 또는 우리에게 의심받을 일을 하려고 함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거기에 속을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재상들의 알 수 없는 생각을 전하게 하려서 저결하려던 참이지만 혹시 이번 일이 재상들의 본의가 아니고 어떤 자고로 생긴 일인가 하여 먼저 대신께 이를 고하는 것이오이다. 수양태군의 위풍은 무서웠다. 그 논리는 정연하고 당당했다. 금방 벼락이라도 떨어질 분위기가 되었다. 나으리 용서하십시오. 소위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황부인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정분을 바라보았다. 정분 역시 황부인의 진배 없이 모진 인간이 못되었다. 그, 그러합니다. 아마 사헌부에서 철없이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분이 말했다. 곁에 와 있던 도승지 강매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글쎄 오이시다. 대사헌 기건이가 그랬나 봅니다. 조정중신들의 이러한 태도에 수양태군은 약간 노기가 가라앉았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소. 그래서 먼저 대감들에게 말하는 것이오. 수양태군이 조용히 말했다. 사헌부에서 알리지도 않고 철없이 저희들끼리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좌천을 시키도록 개청을 하겠습니다. 황부인이 말했다. 수양태군은 안평대군과 나란히 돌아왔다.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얼마 후 기건은 대사원의 중임에서 연하부사로 좌천당했다. 금분 경안을 백지화하는데 성공한 수양태군은 기세가 당당해졌다. 아무 거리낌 없이 궁중을 무상출입하는가 하면 집에는 많은 문객들을 모여들게 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물론 황부인이 무능하고 기골이 약하였기 때문이었다. 분경안이 그대로 시행만 되었던데 대군들은 다시 맥을 주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김종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수양태군의 호통에 그렇게 호라호라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뒤늦게 그 말을 들은 김종서는 혼자 땅을 치고 분해하며 통탄했다. 선왕이 승하한 지 벌써 다섯 달이 지나고 있었다. 조정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고면을 살해하여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다. 사고면은 새로운 임금의 즉위와 선왕의 묘호를 명나라의 황제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당시는 조선에서 세력을 잡으려면 명나라 조정에 가서 얼굴을 익혀두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사신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큰 관심사였다. 사고면에 담내하는 사신을 명나라로 보내는 일 따위는 원래 조정과 육조와 삼사의 우두머리들이 결정하는 일이었다. 오늘은 수양 대군이 동생 되는 각 대군들을 불러서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한 명 회가 뒤에서 그렇게 하기를 조정했던 것이다. 수양 대군도 무슨 일에나 참여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린 왕도 정전에 추러하고 있었다. 명나라의 살해사로 누구를 보내려 하시오? 왕이 제신들에게 물었다. 황보인 이하 대신들은 아무도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수양 대군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였고 자기들도 내심으로는 수양 대군을 청거하기가 싫었다. 사신으로 갈 자격은 새의 정승들과 대군들에게 있었다. 영의정 황보인은 팔순에 접어든 노인이었으니 갈 수가 없었고 좌의정 김종서나 우의정 정분 중에서 택한다면 인물로나 어떤 면으로나 김종서가 적격이었다. 그리고 대군 중에서 택한다면 문장과 식견의 면에서 안평 대군을 파견하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 여기서 사신을 택하는 데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영의정 황보인이었다. 그가 김종서나 안평 대군을 청거하면 일은 끝나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수양 대군에게서 혼이 나고부터는 감히 다시 수양 대군의 비위를 거스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입을 봉하고 있었다. 김종서는 황보인이 자기를 청거하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했다. 모두 입을 때려 하지 않는다면 수양 대군에게 빼앗길 것 같았다. 수양 대군이 명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명나라 대관들과 친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을 세력을 잡는 데 이용하게 될 것 같았다. 김종서는 자신이 못 갈 바에는 수양 대군을 못 가게 하는 수단으로 안평 대군을 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번 사신은 안평 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아려 김종서가 말했다. 김종서가 이렇게 말하자 눈치만 살피고 있던 황보인 이하 모든 대신들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왕은 김종서의 이 말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왕은 왕대로 달리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뿐인 혈육인 누님 경혜 공주를 따르는 마음이 늘 간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누님의 부군대는 매부 남령위 정종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부왕이 승하한 궁 중에는 혈육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이 가는 곳은 누님 부부뿐이었다. 즉위한 이래로 벌써 몇 차례나 남령위 궁을 들렀던 것이다. 그래서 왕은 그래서 왕은 단순한 생각에 꼭 정종을 사신으로 보내고자 했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에 아직 나이 스무살이 못 되는 소년이고 아무 공로나 경험도 없는 사람을 기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종을 청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왕은 정종을 청거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막상 대신들과 숙부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수양태 군이 불쑥 어전에 나타났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청거해줄 것을 은근히 기다렸지만 돌아가는 공기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자기의 의사를 이때 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이 다녀올까 합니다. 수양태 군이 당당하게 말했다. 왕은 옥좌에 앉아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작은 몸을 움직였다. 그는 숙부들 중에서 수양태 군이 가장 무섭고 싫었다. 수양태 군을 명나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왕은 역시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 수양태 군은 약간 무한했다. 더는 말하지 않고 탑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양태 군이 물러서자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 대신들을 둘러보았다. 남명의 정종을 남명의 정종을 사신으로 보내고 싶소 어떠하오? 왕의 어성은 또렷하였으나 용안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영의정 황부인이 대답을 해야 했으나 왕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렸다. 다른 신하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하지 못했다. 우의정 정분도 영의정과 같은 심사였다. 좌의정 김종선은 안평대군을 수양태군을 청거하였으니 할 말이 없었다. 수양태군은 흥분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양미간에 주름살이 나있었다. 이때 우참찬 정인지가 발언했다. 우참찬 정인지 아래오 이번 사례사는 상감직위 후 처음이 온 즉 식경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옵니다. 남령위 정종은 아직 나이 어려웠고 또 사신으로 간 경험이 없사와 황송하오나 이번에는 불가한 걸로 아래오. 수양대군께서 일찍이 대행대왕 즉위 때에도 명조에 가셨으며 지금 종실에서 제일 높은 분이오니 가장 적합한 줄로 아래오. 정인지의 음성은 또렷또렷했다.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의 말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좌참참 허우가 발언하기를 나라의 종신되는 수양대군이 나라를 비운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다. 결국 수양대군이 정사로 결정되었다. 이날 밤 수양대군은 몰래 정인지의 집으로 갔다. 그는 정인지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자못 기뻐했다. 대감 우리 혼인합시다. 동지가 되어달라는 신호였다. 예 그렇게 하지요. 정인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잖아도 벌써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이제 수양대군이 직접 와서 부탁하는 셈이 되었다. 정인지의 눈은 앞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례사 부사로 공조 판서 이사철 집 현 교리 신숙주를 종사로 정하여 영경으로 떠나게 되었다. 수양대군이 신숙주를 뽑은 것은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속셈에서였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좌의정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를 수행원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이것은 수양대군이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나라에서 황보인과 김종서가 수양대군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일을 꾸미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한명회의 계책 중에 하나였다. 이를테면 겉으로는 선심을 써서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질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권남이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는 데 대하여 황보인과 김종서가 나으리를 의심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를 비우시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스러운 듯 말했다. 그래서 두 아들 놈을 데리고 가지 않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별일이 없을 것이오. 수양대군은 자신있게 말했다. 수양대군 일행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것은 이듬해 1453년 2월이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수양대군이 했던 말대로 별다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양대군이 돌아오는 날에 백관을 거느리고 모학원까지 나가 마중을 했다. 수양대군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로는 세력이 당당해졌다. 정승 정승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승지를 수양대군에게로 보내어 의견을 묻게 되었다. 한명회와 권남도 이제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수양대군 궁에서 마음대로 일하게 되었다. 자학골 수양대군 궁 후원에서는 모학원과 훈련원에서 뽑혀온 무사들이 날마다 열심히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 이 소문은 나라 전체에 퍼졌다. 힘 꽤나 쓰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사를 택하는 책임은 한명회가 맡아서 그것을 양정과 유수와 홍달손에게 시켰다. 습사를 하는 날이면 50명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활잡이들이 모였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남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을 거느리고 활터에 나와 앉아있었다. 그는 이따금 손수 활을 당겨 쏘기도 했다. 그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것은 무사들이 그를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습사가 끝나면 수양대군은 꼭 한명회와 권남 등을 따로 불러서 은밀한 의론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황부인과 김종서와 안평대군 등을 몰아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저들의 거치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양대군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또는 안평대군 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황부인과 김종서는 안평대군과 어떠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모두 알아야만 했다. 이것은 한명회가 맡아서 양정과 유수 등을 시켜서 염탐해 오게 했다. 설중매 스무 번째 이야기 오호 통제라 1453년 개유년 10월 10일 그날은 연이 날과 마찬가지로 늦가을의 화창한 날씨였다. 그러나 이날은 피로 물들여진 날이 되고 말았다. 자학골 수양대군 궁에는 새벽같이 무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 중에 거물들은 홍윤성 임자번 안경손 홍순노 민발 곽연성 등이었다. 한명회 권남 양정 유수 이문 등은 수양대군 궁에서 밤을 새웠다. 겉으로는 습사를 한다 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무려 백여명이나 되었다. 사랑에서는 한명회와 홍윤성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접대했다. 후원에서는 무사들이 먹고 마시며 활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낮 동안은 한번도 수양대군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명회도 방으로 들어가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한걸? 오늘은 나오리께서 나오질 않으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 일세? 아이고 장안에는 세상이 뒤집힌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 어, 조정에서도 그런 소문을 알고 있어. 문객들이 주고받는 말이었지만 황부인과 김종서도 최근에 수양대군의 행적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로는 이것보라는 듯이 공공연히 물의 한들을 모아놓고 화를 쏘게 하며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수양대군 궁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물의 한이라 불렀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고지식한 정승들은 모여앉아 수양대군의 그러한 거동에 대비할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길 생각만 했다. 한심스러운 일이오. 그런 무례 한들을 모아놓고 장차 어떻게 할 셈인지. 헉! 그까짓 오합 지조리 무슨 일을 하겠소.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요. 어, 좀 더 두고 봅시다. 설마 당장이야 어찌 하겠소. 이것이 그들이 모여앉으면 하는 소리였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야 비로소 그런 줄 아는 위인들이었다. 그러나 김종서만은 달랐다. 그는 수양대군의 거동을 중시했다.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조국관 좌참찬 이앙 내시 김연 한승 등을 은밀히 불렀다. 수양대군의 행동을 감시하고 만일 역모를 하는 징조가 보이면 수양대군의 처치해 버리자는 의논을 했다. 김종서는 우참찬 정인지는 부르지 않았었다. 그는 정인지를 의심하고 있었다. 정인지는 수양대군의 제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어떤 말이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좌참찬 이앙이 조심성 없이 그 회의의 이야기를 정인지에게 누설하고 말았다. 이앙은 천성이 다부지지 못한 호인이었다. 그는 태종왕 서형의 아들이었다. 정인지는 도승지 강매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수양대군에게 알렸다. 이것은 수양대군에게 거사할 좋은 구실이 되었다. 그는 김종서가 자기를 없애는 동시에 어린 왕마저 시역하여 안평대군을 보위에 옹립하려는 역모를 꾸몄다. 우겨서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울 작정이었다. 지금 수양대군 국내실에서는 은밀한 의론이 진행 중이었다. 계획이 누설된 것 같으니 거사를 후일로 연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늘 중에 결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예정대로 결행하자고 주장했다. 누서이 되었다 해도 괜찮소 저들이야 모두 아홉 명이오 김종서 한 놈만 박사를 내면 나머지는 말할 건더기도 없을다. 수양대군이 말했다. 이 주먹 하나면 다 알아봅니다. 김종서는 제가 당장 요절을 내버리지요. 홍윤성이 불쑥 내뱉듯이 말했다. 아니 나우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저들은 힘은 없어도 아직 상간마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라 만일 우리의 계획의 눈치챘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좀 더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송석손이 말했다. 송석손의 말이 일리 있는 줄로 아옵니다. 힘으로 덮치기 전에 나우리께서 먼저 상강께 저자들이 영모를 한다는 말씀을 아뢰고 왕명을 얻으셔서 저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듯 쉽사옵니다. 유형과 민발 두 사람의 의견이었다. 그것이 바로 땅 짓고 헤엄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송석손이 다시 자기 주장을 옹호했다. 수양태군도 듣고 보니 그것이 그럴 듯 했다. 돌아가는 공기가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때 한명회가 말했다. 어허 이러다가는 대사를 그르치기 알맞게 쏘이다. 중구는 남방이라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행동은 무뎌 집니다. 나으리께서 결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 번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나으리가 결정을 하십시오. 홍윤성이 한명회의 말을 받아서 말했다. 용병 지도는 최기 유예라 했거늘 싸움은 우물되는 것이 가장 불리한 것이외다. 말만 가지고서도 해가 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해보지도 못하고 역적 소리만 듣게 될 것이며 몰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싫은 사람은 다 물러 가시오. 내가 혼자라도 그 늙은 자들을 다 해치우고 말겠소이다. 홍윤성의 눈에는 살기마저 돌았다. 방안의 공기는 돌변하고 있었다.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앉아있던 수양태군이 벌떡 일어섰다. 가도록 하자꾸나. 뺑 가르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 수양태군이 단화하게 말했다. 나으리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두르시면 대사를 그르치고 맙니다. 송석손 민발 유형 등이 수양태군의 소매를 잡으며 서말했다. 저리 비키시오. 겁이 나거든 놈들한테 가서 일러 바치기나 하시오. 여기 앉아서 무얼 하겠다는 말이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따르기 싫거든 저리 비켜라. 수양태군은 녹이 등등 했다. 벽에 걸린 활과 칼을 집어들었다. 어떤 놈이든 딴소리를 하면 먼저 여기서 베어버리 터이니 그리 알아서 해라. 그는 돌아다 보지도 않고 바깥 중문으로 향해 갔다. 부인 윤씨가 허겁지겁 갑옷을 들고 나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려는 남편을 말리려고는 하지 않고 그의 출정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부인 윤씨는 수양태군에게 갑옷을 건네주고 남편이 그것을 입는 것을 도왔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요. 윤씨가 말했다. 걱정마오. 수양태군이 말했다. 수양태군은 이문 한 사람만을 데리고 대문 쪽으로 갔다. 그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운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뒤따르 겨를이 없었다. 그 순간 모두 입만 딱 벌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명회가 앞으로 나와서 임기응변책을 폈다. 곧 나으리를 뒤따라야 하오 하고 한명회는 홍윤성을 보고 걸음에 재촉하여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가서 그의 행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양정과 유수하 송석선에게는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수양대군을 따라 김종서의 집까지 가게 했다. 권남과 권원과 한석위와 한명진에게는 도니문 위에 매복해 있다가 수양대군을 돕도록 시켰다. 감순인 홍달선에게는 밤이 되어도 순군을 해산시키지 말고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한명회 자신은 수양대군 궁에 남아서 무사들을 규합하는 일에 종사했다. 한명회는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 밤에 거사하기로 한다. 힘을 다 해 싸워라. 공을 따라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영을 어기거나 달아나거나 저들에게 미통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문 지키는 신복 부하들에게 만일 담을 넘어가거나 도망치려 하는 자가 있으면 불문 곡직하고 죽여버릴 것을 명령했다. 한명회는 백여명이나 되는 무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맹세하는 서약을 받았다. 서명을 하는 손들은 떨리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한명회는 다시 일장에 연설을 했다. 이제 우리는 사생결판을 낼 것이다. 이기면 원훈이 되고 지면 이 서명록은 역적인 명부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대군께서는 역적 김종서를 잡으러 가셨다. 무사히 돌아오시면 이런 성공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부터 군법을 시행하는 것이니 모두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라. 이것은 연설이라기보다는 호령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야 싸워서 이기자 이기자 죽기로 맹세한 무사들의 외침이었다. 수양대군은 양정과 유수를 뒤따르게 하고 이문만을 데리고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 홍윤성은 수양대군 일행보다 한발 앞서 김종서의 집에 당도했다. 김종서의 아들 승규가 그의 신복되는 신사명과 용광훈을 데리고 정원을 서성대고 있었다. 날은 벌써 저물어 어둑어둑했다. 승규는 홍윤성이 수양대군 궁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경계했다. 신사명과 용광훈도 수상한 생각이 들어 홍윤성을 둘러쌌다. 홍윤성은 태연함을 가장하며 춘부대인 계신가요? 하고 승규에게 물었다. 계십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내가 뵙고 여쭐 말이 있어. 그렇게 대감 깨여 주시오. 가친께서 안에 누워 계시니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내게 말해 주시오. 내가 전해 드리리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요. 직접 뵙고 할 발이 있어서 그러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리가 있겠소. 이렇게 대감을 뵈러 왔다고 무슨 청이나 하러 온 것으로는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나라와 대감의 몸에 큰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것이오. 대감을 못 뵙게 한다면 그냥 이대로 가겠소이다. 아 그럼 잠깐 기다려 주시오. 승교는 말하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홍윤성이란 자가 아버님에게 긴 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밖에 와 있습니다. 승교가 아버지 김종사에게 말했다. 어 그래 홍윤성이라고 하더냐 힘께나 쓴다고 소문이 나 있는 자 말이냐 김종서가 말했다. 그는 어린 손자를 어르고 있던 참이었다. 육십이 넘었지만 말소리는 아직도 힘이 쌌다. 글쎄 읍시다. 그는 양화도에서 뱃사공을 죽여서 유명한 자입니다. 음 그 자가 수양대공 궁을 드나든다는데 왜 왔나 나라와 아버지 신변에 큰일이 생길 것을 알고 그 말을 하러 왔다 합니다. 보아하니 몸에 흉기는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흠 흉기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까짓 것이 어찌 한단 말이냐 불러드려라 홍윤성의 목적은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거사를 미리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과 신변을 도사리고 있는가 보러 온 것이었지만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는 김종서를 만나는 참이다. 당당한 태도로 대하여 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별났다. 그러나 그의 아들 승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한 번 생각을 가다듬었다. 의심을 두고 있어야 할 자기를 쾌히 불러들이는 김종서의 탐력이 놀라웠다.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섬뜩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못마땅했다. 여기까지 와서 좌절해 버리다니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이러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는 있는 용기를 다하내어 다시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불의의 습격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힘에 맞설 놈도 드물 것이다. 그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다.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홍윤성은 김종서의 시선에 마주쳤다. 김종서의 눈빛은 광채가 났다. 홍윤성은 얼떨결에 그대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는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다짜고짜 절부터 하게 된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아 자네는 힘이 세다 하던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윤성이 대답을 하자마자 김종서의 어깨에 매달려 놓이던 그의 손자 만동이란 어린 것이 홍윤성에게로 달려가서 느닷없이 그의 한쪽 뺨을 한데 쳤다. 뿐만 아니라 소리마저 질렀다. 어린 것이 홍윤성을 보고 이놈 하고 소리쳤다. 워낙 순간적인 일이라 홍윤성은 그저 얼굴만 붉힌 채 말을 하지 못했다. 생각 같아서는 작은 녀석을 혼내주고 싶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때 홍윤성은 참았다. 또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김종서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당장은 어린 손자를 시켜서 미운 놈의 뺨을 쳤지만 바로 그 이튿날 김종서의 어린 손자인 만동이는 다른 사람도 아닌 홍윤성의 손에 두 다리를 잡혀 찢겨서 죽고 말았으니 말이다. 하라범이 시키는 대로 한 그 손자에게 얻어맞고 울분을 토해내지 못하고 있는 홍윤성을 보고 김종서가 또 단수를 높여 말했다. 어 자네 이런 때에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하네 하고 말하면서 김종서는 벽에 걸린 활을 두 개나 집어내주며 홍윤성 앞에 갖다 놓았다. 힘이 세다는데 이걸 한번 당겨보게 그려 김종서가 말했다. 빈말이라도 목적을 달했으면 손자에게 꾸중의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김종서가 이런 인물이었으니 적을 만들었던 것은 당연했다. 용감하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았다.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에게는 아부를 할 윈이었다. 홍윤성은 아무 소리 없이 활을 들어 당겼다. 더 힘을 주었다. 활은 더 이상 벌어질 여지가 없이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홍윤성은 속이 좀 후련해졌다. 어허 참 장사로군 이 활도 당겨 부러뜨려 보게 못 부러뜨리면 벌로 부수면 상으로 술을 내겠네. 김종서는 웃으며 말했다. 홍윤성은 두 번째 활을 당겨보았다. 더는 당길 수 없도록 힘껏 당겼다. 활은 둥글게 벌어지기만 하고 부러지지는 않았다. 미련한 짓 같아서 홍윤성은 활을 방바닥에 그대로 놓았다. 벌주가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허 어쨌거나 그대는 장사일세. 김종서는 이렇게 말하고선 안쪽을 향하여 소리쳐 어린 애첩 도림나를 불렀다. 그녀에게 주안상을 차려오도록 하고 홍윤성의 잔에 술을 따르겠다. 홍윤성도 두만강변 야인의 추장의 딸을 김종서가 애첩으로 삼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다. 술을 따르는 도림나는 듣던 대로 민이었다. 조선의 내양적이요 수줍은 많은 처녀와는 달리 명랑하고 활발했고 한결 요염해 보였다. 새하얀 넓은 이마 아래로 새까만 눈썹이 돋보였다. 시원스리 금직한 눈은 서글서글해서 긴 속눈썹이 검은 눈망울을 가리고 있었다. 콧대는 상끝하고 오똑하여 쭉 뻗어있었고 입술은 앵두빛깔로 열고 작았다. 홍윤성은 술맛보다 도림나의 풍기는 채취해 먼저 취하는 것 같았다. 그는 언뜻 정신을 차렸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노련한 김종서가 큰일을 앞둔 자기에게 술과 계집으로 올가미를 씌울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김종서의 집을 나왔다. 홍윤성의 입을 통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 김승규는 기만당한 생각이 들었다. 아 그럴 줄 알았다면 그대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절을 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 그래 너에게 그런 힘이 있더냐 잊고 말고요 한 주먹에 요절을 냈을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아까 윤성이가 저 활을 꺾어 놓았다. 이것은 꺾지 못했는데 네가 꺾을 수 있나 해보렴 승규는 아버지가 내주는 큰 화를 받아서 줄을 퉁겼다. 이것은 김종서의 신복이었던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이 야인 무리를 토벌했을 때 사로잡은 계집 도림나와 함께 선물로 김종서에게 보낸 야인 우두머리 도림나의 아버지가 쓰던 활이었다. 승규는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겼다. 활은 완전 원형이 되고 드디어 타원형이 되더니만 오지직 소리를 내며 활대가 부러졌다. 승규의 힘은 놀라웠다. 홍윤성을 죽이지 못하고 놓친 원한을 이 활을 부러뜨려서 풀었다. 분발하면 없었던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곁에 있던 도림나도 놀랐다. 야인들 사이에서도 이 활은 강하기로 유명한 것이었다. 도림나는 자기 아버지밖에 딴 사람은 이 활을 제대로 당기지도 못하고 쏠 수도 없는 걸로 알아왔던 것이다. 김종서는 놀라움과 함께 아들 승규가 대견스러웠다. 너야말로 장사 중에 장사로구나.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인다. 누가 나를 해칠 놈이야 있겠냐만은 김종서가 말했다. 부러진 활을 내려다보고 있는 돌입 나의 얼굴에는 어둔 그림자가 깃들었다. 속눈썹에는 이슬이 맺혀 촉촉했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이다. 어 너 또 우는구나. 또 고향 생각이 났냐. 그래 내 너를 돌려보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애첩이라고 했지만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든 김종서의 마음속에는 이 어린 계집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애욕과는 달랐다. 처음 돌입날에 대했을 때는 비록 6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 지지 않는 애욕의 불길이 달아올랐던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김종서는 나이와 달리 건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날이 지남에 따라 열은 빨리 식어갔다. 아무리 김종서라 하더라도 늙음에는 한과할 수가 없었다.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보고 즐기는 편이 많았다. 불길은 가라앉고 인간적 동정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야화야 그만 울어라. 내가 니 마음을 알고 있다. 때가 오면 너는 고향으로 가게 된다.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그는 도림나를 야화란 이름으로 불렀다. 드레핑 꽃이라는 뜻일까. 야인들의 핏줄이란 뜻일까. 야화가 우는 꼴을 보면 측은하여 금시라도 고향으로 가게 풀어나주고 싶었지만 그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제 스무살 안팎의 낯선 그러나 뛰어나게 예쁜 미인을 누구를 믿고 북변의 야인들에게 데려가게 맡긴단 말인가. 그렇게 데리고 가게 맡긴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토끼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김종서가 애첩을 그만큼 염려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틈을 봐서 자신이 직접 두망강변에 야인의 추장을 만나서 야화를 넘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자기의 책임이 다해지는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야화가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몸과 꾸밈없는 마음씨는 김종서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야화의 성질은 솔직하여 한 번도 남을 속일 줄 몰랐다. 싫으면 싫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쁨 그대로 숨김없이 밖으로 다 나타냈다. 그러나 야화는 줄곧 틈만 있으면 저 먼 북녘 하늘 그 서글서글한 눈에 슬픔을 담은 채 바라보는 것이었다. 광활한 들판이 어릴 때 뛰놀던 고향이 그리워서 였다. 그녀의 자유분방한 타고난 야성을 감당하기에는 열두 대문 정승의 집 담장하는 너무나 좁고 답답했던 것이다. 야화의 마음에 깊이 아로 새겨져서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야화는 사슴과 멧돼지와 토끼 등 짐승들이 날뛰는 수풀과 벌판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말을 달리던 젊은 사나이 오발라의 인상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오발라는 야화의 집 이웃마을의 추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헌칠한 인물의 칼과 활을 잘 다루었으며 노래도 우렁찬 목소리로 잘 불렀다. 야화도 추장의 딸이었다. 두 사람의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세력을 다투어서 사이가 나빴다. 그러나 김종서의 군대가 와서 야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바람에 두 사람은 사사로운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힘을 합하게 되었다. 이들이 단결하여 김종서의 군대를 막았다. 그들의 저항이 몹시 완강하여서 김종서도 더 쳐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이남쪽으로 야인이 더 진입하지 못하게 성을 쌓고 한양으로 돌아왔었다. 그리하여 이징옥을 후임으로 정하여 거기에 보냈다. 이징옥 역시 야인들에게는 조선의 무서운 장군이었다. 오발라의 아버지와 야화의 아버지는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맹세의 승거로 우발라와 야화를 결혼시키기로 했다. 두 집안뿐만 아니라 두 마을이 다 기쁘게 생각하고 이들의 결혼 날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첫날 밤을 맞이하려고 하던 찰나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선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외침이었다. 축하와 즐거움에 들떴던 분위기는 삽시의 공포와 혼란의 분위기로 돌변했다. 어서 싸움토로 나가자 서둘러라 축하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활과 칼을 가지러 제 집으로 모두 돌아갔다. 앞마당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술과 그리고 그릇이 그대로 지배했다.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도 급히 무장을 갖추어 말에 올라탔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은 피해라. 이제 또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은 죽지 말고 살아서 복을 누려라. 야화의 아버지 동목한이 말했다. 그는 노인이었다. 무수한 싸움을 겪어왔지만 오늘은 흐느꼈다. 신랑인 우발라의 아버지 몽국도도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피신해 있기를 권했다. 그러나 젊은 우발라는 피신하기를 거부했다. 자기 아버지와 신부인 야화를 한 번 돌아본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무장을 하고 나왔다. 그는 황급히 말을 탔다. 눈에는 분노의 빛이 영역했다. 세 사람은 똑같이 싸움토를 향하여 말에 채찍질을 했다. 야화도 다른 여인들과 어울려 집의 문을 꼭 닫아 걸고 몸을 숨겼다. 불행히도 야인들은 이날 밤 조선 군사에게 몰살을 당했다. 야인 부락도 모두 노력을 당했다. 남자는 눈에 띄는 대로 잡혀 죽었고 젊은 계집들은 묶여서 끌려갔다. 야화도 끌려간 것은 물론이었다. 삼백여명의 계집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장수의 첩이 되거나 졸병의 아내가 되고 썩 못난 것들은 계집종이 되었다. 이때 야화는 이징옥이 따로 뽑아서 김종서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이다. 야화가 매양 북녘 하늘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신의 신랑이었던 우발라의 생사여부였다. 야화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다. 그들이 많이 살아있다면 생전에 한 번인 듯 만나볼 수 있을까. 덧없는 일이었다. 적막강산과 같은 일이었다. 만나보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단 한 번 생사의 소식이라도 이 세상의 어느 풍문에서 듣기만 해도 한이 풀릴 것만 같았다. 야화는 여자이지만 의지가 굳었다. 아무에게도 아직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슬픔은 그녀의 가슴 속에만 품고 있었다. 야화야 내 너를 꼭 고향으로 보내줄 테다. 그동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말이다. 만일 내가 너를 고향에 데려다주지 못하고 죽거든 조선 땅에서라도 젊은 남편을 얻어 살아라. 오늘따라 김종서는 감상에 젖어있었다. 젊은 애첩 야화의 신상이 어느 때보다 더 추근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야화가 김종서의 집으로 온 것은 반년 전의 일이었다. 그동안 이 순정스럽고 가련한 나이 어린 처녀 야화는 온 정성을 기울여 자기 주인을 섬겨왔다. 슬픔을 견디고 원통함을 참고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잘 받아들였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늙은 김종서의 마음도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늘 밤 유달리 김종서는 야화를 생각하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야화의 매끈하고 탄력있는 손을 잡아 그의 품속으로 끌어들였다. 야화야 오늘 밤은 왜 그런지 네가 더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나. 이리 와서 내 발다리나 좀 주물러 다오. 이때 방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가 왔나 봅니다. 김종서는 잡았던 야화의 손을 풀어주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버지 승규의 목소리였다. 어 무슨 일로 그러느냐 아버지 수양대군이 오셨습니다. 뭐라 수양대군이 김종서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밤중에 수양대군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승규가 혹시 잘못 알고 그러는가 싶어. 수양대군이 오시다니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안평대군이 아니시냐 수양대군이 오셨습니다. 관복 차림을 하고 오셨습니다. 대골에서 나오는 길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낯선 놈들이 두서너명 따르고 있습니다. 보기에 험상굳고 수상한 놈들입니다.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라고 하여도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잠깐 아버지께 긴 한 말씀이 있으니 밖에서 만나고 가시겠답니다. 좀 수상합니다. 홍윤성이 왔다가 간 것도 수상하고 말입니다. 어허 무슨 일이라고는 말이 없더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김종서는 야화와 승규의 부축을 받아 관복 차림을 하고서 앞마당을 나와 대문이 있는 넓은 마당에 들어섰다. 수양대군은 양정과 유수와 이문을 그의 뒤편에 대동하고 서 있었다. 김종서 역시 승규와 신사명과 용광은을 좌우로 호위하고 있었다. 김종서는 정중히 절하고 수양대군을 맞이했다. 수양대군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탐내했다. 나우리가 왕님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잠깐 들어오시지요. 아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게 생각하오. 성문을 닫을 때이니 들어앉을 겨를이 없소. 대감께 한마디만 물어보고 가리다. 처음 수양대군이 자학골 궁을 나섰을 때는 부인이 내다 준 투구와 갑옷을 갖추고 활마저 가지고 나오려 했었지만 한명회의 계책에 따라 홍윤성을 김종서의 집으로 먼저 보내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없다는 보고를 들었으므로 갑옷을 벗고 관복을 입고 나왔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사물을 바로 고쳐쓰려는 듯이 한 손을 쳐들고 뒤통수 근처를 만졌다. 그러자 오른쪽 사무웃불이 그대로 부러지며 땅에 떨어졌다. 아이고 이거 봐라 사무웃불 대목이 부러졌군. 참 괴이한 일이로군. 그는 떨어진 뿔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한명회가 생각해낸 꾀였다. 승교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김종서가 반드시 다른 사무웃불을 가져오도록 아들에게 시키게 되면 부자간을 따로 떨어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종서는 하필이면 수양대군이 자기 집에 와서 사모의 뿔을 부러뜨리게 된 것이 송구스러웠다. 아이고 큰일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황송하오나 여기 제 것을 대신 꽂으십시오. 하고 김종서는 얼른 자기의 것을 빼어서 두 손으로 수양대군에게 건네주었다. 수양대군은 속으로 아차 싶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받아든 뿔을 자기의 사모에 꽂아보았다. 어허 이게 맞지를 않아요. 보고 있던 김종서는 아들 승규더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뿔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승균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언뜻 수양대군과 그 일행을 노려보았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지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곁에 있는 친구들 신사명과 용광은에게 눈짓을 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았다. 조심하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내가 어서 불을 내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보아라. 김종서는 아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재촉했다. 승균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눈짓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감께만 은밀히 말할까 하오. 하고 수양대군은 김종서에게 곁에 있는 신사명과 용광은은 저리로 보내라고 고개를 한번 낮췄다가 올리면서 말했다. 김종서는 마치 기계처럼 저도 모르게 그들을 저리로 가 있으라 하고 수양대군의 입을 쳐다보았다. 여기 편지가 한 장 있소. 이걸 읽어보면 아실 거요. 하고 수양대군은 소매에서 편지를 꺼내어 김종서에게 주었다. 편지의 글씨는 굵은 붓으로 쓴 것이어서 달빛에서도 사연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음력 10월 열흘에 맑은 하늘의 달은 밝기만 했다. 김종서가 편지의 사연을 읽어보려고 눈을 찡그리며 읽고 있는 동안 수양대군이 한 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이문이 옷 속에 감추고 있었던 철여의를 꺼낸과 동시에 달려가 김종서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김종서는 퍽하고 쓰러졌다. 그는 엉거주춤 반쯤 눈 자세로 손으로 머리를 가려왔다. 또 한 번 이문이 철여의로 김종서의 머리를 쳤다. 사모가 나동그라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땅에 자빠지며 사지를 뻗어버렸다. 신사명과 윤강은 역시 양정과 유수에게 각각 습격당하여 맞아 죽었다. 안으로 들어갔던 승규가 마당에서 사람 죽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그는 이문의 목덜미를 잡아 힘껏 둘러메어 저만치 내던졌다. 이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꼼짝도 못하고 내던져진 채 땅에 코를 쳐박고 쓰러져 있었다. 승규는 이문의 철여의를 빼앗아 들고 유수에게 달려들었다. 유수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었다. 승규는 대드는 유수의 칼을 비켜서면서 칼을 든 유수의 팔을 철여의로 갈겼다. 유수의 손에서 칼이 땅으로 떨어졌다. 승규와 유수가 맞붙어 싸우고 있을 동안 양정은 김종서의 목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고 있었다. 양정의 칼이 김종서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승규가 몸을 던져 자기 아버지를 감쌌다. 아버지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자 양정에게 대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른 보호의 방법이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이었다. 그러나 양정의 칼은 무자비했다. 그것은 그들 부자를 한꺼번에 내리쳤다. 삽시간에 네 사람이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았으나 김종서의 집 대문 안에 마당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을 것이다. 유수도 일어서지를 못하고 누워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다. 자 그럼 가자꾸나 수양대군이 말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나왔다. 양정이 황급히 뒤따라 왔다. 그들은 말에 올라타고 서대문을 향하여 급히 달렸다. 유수도 말을 타고 간신히 거기서 나왔다. 무서운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쥐죽은 듯이 집안에 여기저기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던 노복들이 꾸여꾸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겁이 나서 곧장 시체 곁으로 다가서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김종서의 시체 곁으로 맨 먼저 달려간 것은 야화였다. 다른 가족들은 노복들이 그러하듯이 겁을 먹고 덜덜 떨고만 있었다. 야화는 고향에서 사람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다치거나 죽는 것을 자주 보았던 것이다. 이젠 그런 것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다. 야화가 앞장서는 바람에 집안 시구들도 뒤따랐다. 야화는 김종서의 시체를 찾아냈다. 야화는 위에 덮인 승규의 시체를 혼자서 들어치웠다. 그리고 치맛자락으로 김종서의 얼굴을 닦았다. 얼굴에서 피가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연방 치맛자락으로 닦았다. 야화는 김종서의 코에 자기의 귀를 갖다 대었다. 그리고 서는 가슴에도 손을 얹었다. 가슴이 약하게 고동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노복들을 시켜 물을 가져오게 했다. 가져온 물을 숨이 끊어져 있지 않은 김종서의 얼굴에 끼얹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또 끼얹었다. 김종서는 한 번 눈을 떴다. 야화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은 맥없이 다시 감고 말았다. 감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양대군 일행은 기고만장하여 돈이 문에 이르렀다. 문이 닫힐 때가 지났는데도 그냥 열려 있었다. 한명회와 홍윤성이 성벽 위에 서 있었다. 어둑어둑한 성 밖을 눈이 빠지게 내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수양대군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쫓아 내려왔다. 나으리 일이 어떻게 한명회가 물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 걱정들 마시오 일은 잘 되었소 수양대군이 말했다. 사람을 죽이고 온 것 같지 않은 침착한 음성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생사를 건 한판 싸움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 기뻤던 것이다. 이제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가장 강력한 적을 죽였으니 다음 싸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호랑이를 잡았으니 그 새끼들을 처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 일은 실수 없이 끝났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이꼴하여 천하께 상계하려 하오. 윤허를 얻어서 남은 역적들을 처치해야 하겠소. 내 집에 있는 무사들을 이리로 부르시오. 그래 순군은 내가 시킨 대로 멈추어 두었소. 수양태군이 말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풍부대로 하였습니다. 한명회가 말했다. 애썼소. 순군들도 이리로 불러 모아두시오. 수양태군은 이렇게 말하고서 눈짓으로 한명회를 가까이 불렀다. 그는 한명회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생살부는 어찌 되었소. 이름을 다 적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태궐 안에 안 계시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계시다는 거요. 매부 댁 영양위 정종의 댁에 추러 하셨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한생원은 한생원은 그 역적들의 얼굴을 분간할 수 있소일까? 황보인 이 땅들 말이오. 소위는 몇 명을 압니다만 권남이 그들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하께 역적들의 흉계를 알려드리고 윤허를 얻을 것이오. 권생원에게 장사 두어명을 붙여서 행제소의 대문안에 기다리도록 하시오. 참내하는 제신들의 시종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권생원은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식을 직함과 성명을 큰소리로 외쳐서 신문을 밝히면 한생원은 둘째 문에서 생살부를 보고 살려둘 자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없앨 자는 홍달손에게 눈짓으로 알려주어 천려의로 머리통을 치도록 하오. 한 차례 타격으로 요절을 내야 하오. 섣불리 쳐서 소동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오. 떠들썩해서 전하를 놀라시게 하지 않도록 일격에 거꾸로 들이시오. 명심하겠소이다. 지금 곧 무사들을 이끌고 교동으로 가오. 나는 순청으로 가서 순군을 데리고 가겠소.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지시해 하고 다시 말에 올라탔다. 양정과 또 다른 무사들이 말을 타고 그의 뒤를 따랐다. 교동은 왕의 매부 영양위 정종의 궁이 있는 곳이었다. 10월 10일 이날은 마침 왕의 누님 되는 경혜공주의 생신일이었다. 영양위 정종은 경혜공주의 남편이오. 왕의 매부임은 물론이다. 왕은 모처럼 누님의 생신일을 축하하고 겸하여 하룻밤을 오랫동안 누님 가까이에서 놀고 즐기 작정이었다. 이 누님은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르고 친애하는 단 한 분의 동기였다. 왕은 매부인 정종과도 각별히 친밀한 사이였다. 그래서 이직이 그를 명나라로 사절의 대표로 보내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이날 밤 영양위 궁 안방은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고 정교음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밤의 즐거움은 곧 풍지 박산이 나고 말았다. 영양위 궁 대문 밖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감순 벼슬의 홍달순이 부하 순군 200명을 그리고 한명회가 부하 무사 100명을 이끌고 궁 대문 밖에 당도에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말을 탄 수양대군이 있었다. 바깥이 소란하구나. 인마의 소리가 아닌가. 어린 왕이 눈이 둥그레지며 측근들에게 물었다. 순군들이 순을 돌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밀라인 윤현화가 말했다. 아니다. 너무 요란하게 들리는구나. 승정원에 가서 알아보아라. 나인이 내시에게로 내시는 영양위 궁 사랑의 왕을 따라 임시로 와있는 승정원으로 달려갔다. 이날 밤에 입직 승진은 최항이었다. 최항은 입직 하기 전에 이미 정인지로부터 오늘 있을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곧 당도 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정인지에게서 이번 일이 자해되면 상당한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들었지만 막상 일이 닥쳐오고 본 즉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수양대군을 돕다가 일이 틀어지는 날이면 목이 날아갈 것이 아닌가.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문 밖에서 입직 승지를 불러달라고 했다. 급히 상감께 아를 일이 있다고 했다. 최항은 얼른 문을 열지 못하고 대문을 사이에 두고 수양대군과 말을 주고받았다. 수양대군은 최항이 주저하는 까닭을 알 수 있었다. 김종서가 죽었다면 최항은 안심하고 협력할 것 같았다. 역적은 죽었소. 수양대군은 대문 저쪽에서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최항이 문지기를 시켜 대문을 열었다. 대문 안에 들어선 수양대군은 최항의 손을 잡으며 안심하라는 눈짓을 했다. 그는 잡은 손을 끌다시피 하면서 최항을 데리고 왕을 알현하러 안으로 들어갔다. 순서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런 것에 구해될 겨를이 없었다. 이보다 한 발 앞서서 바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사랑채에 있는 임시 승정원으로 달려갔던 내시가 돌아왔다. 수양대군이 밖에 와서 상감께 무슨 긴급히 여쭈의 말씀이 있으니 대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것이 내시의 보고였다. 왕은 급히 의관을 갖추었다. 수양대군은 방안에 들어오자마자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 황보인과 김종서 무리들이 영모를 꾀한지라 일이 다급하여 미처 아뢰옵지 못하옵고 김종서를 먼저 처치하여 그 까닭을 아뢰옵는 바입니다. 하고 수양대군이 말했다. 무엇이? 그들이 모반을 하다니요? 왕은 대경 실색했다. 그러하옵니다. 그들은 충성을 가장하면서 은밀히 암평대군을 옹립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자주 왕래하여 친당을 널리 모아 때를 기다리고 있은지 오랜 일이 옵니다. 변두리 읍에서 병기를 몰래 한양으로 실어들이고 그것으로 일제히 일어나 모반을 꾀하려 한 것이옵니다. 오늘 10월 10일 상관께서 영양위 생신일로 거동하시는 틈을 타서 이리로 밤중에 엄습한다는 것을 신은 미리 눈치 채워 싸운 바 때를 놓치지 않고 김종서의 집에 가서 먼저 그를 처치하였사오나 잔당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지금은 급한 상황이옵니다. 하고 수양태군은 엎드려 조아린 채 머리만 약간 들고 말했다. 숙부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왕은 잠옷 놀라고 있었다. 안평이 경망하여 늙은 것들의 음흉한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겠사옵니다. 안평 자신이야 설마 딴 생각을 품었겠사옵니까? 수양태군이 말했다. 안평 숙부가 담당정과 무의정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선비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더니 그게 바로 다 뜻이 있었군요. 왕은 수양태군의 말을 듣고서 안평태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전하 이젠 안심하시옵소서 수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전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모든 일을 신에게 맡기시옵고 편히 침전해 드시옵소서 오늘 밤은 이곳에서 쉬시옵소서 내금이 봉석주 휘하의 금위병과 홍달손 휘하의 순군이 협력하여 이곳을 방해하고 있사옵니다. 수양태군은 내금위 봉석주도 이미 정인지를 통하여 포섭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면 황보인 김종서와 같이 역모를 꾸민 자는 또 누가 있소? 왕이 물었다. 이에 아래옵지요. 좌찬성 이왕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조국관 그리고 윤초공 이명민 원구 조본 등이 그들의 동조자이오며 멀리는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이 김종서의 신복으로서 가담하여 있사옵고 종성부사 이경유는 이징옥이 시키는 대로 병기를 김종서의 집으로 운반해 왔사오며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과 충청도 관찰사 안왕경도 모두 같은 물이옵니다. 수양태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했다. 어 그 사람들이 모두 역모를 하였다는 말입니까? 아바마마의 고명을 받은 대신들까지도 역모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왕은 무서워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마음을 안정시킬 도리가 없었다. 답답할 때면 의뢰껏 하던 습성으로 방 한구석에 읍하고 서있는 김연과 한숭 두은 내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충신이라고 칭찬하던 황보인과 김종서가 역모를 했다는구나. 늙은 두 내시들은 수양대군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양대군을 의심했다. 그가 황보인과 김종서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모르되 용상에까지 오르는 야심을 품고 있다면 좌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하면 늙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김연은 몇 걸음 왕의 앞으로 다가와서 엎드려 조아리며 간절히 아뢰었다. 소신 김연 아뢰옵나이다. 소신 비록 천한 몸이오나 30년이 넘도록 태종대왕 때부터 금상 마마까지 4대를 지존 가까이 모셔 왔어 옵니다. 소신이 미싸옵건데 황보인과 김종서는 대행 대왕의 고명을 받은 분들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반을 할 사람들은 아니옵니다. 그것은 비단 소신만의 생각이 아니오라. 천지 신명도 생각하지 못할 일인 줄로 아뢰옵나이다. 수양대군께서 반드시 무엇을 잘못 알고 처리하신 듯 하오니 상감마마 깨옵서는 통촉하시와 무근한 참소를 멀리하시옵고 국가의 기둥인 충신들을 살리심이 오른 줄로 아뢰옵나이다. 그러자 뒤에 엎드렸던 4시의 한숭도 연의 말이 지당하오이다 하고 말했다. 수양대군은 화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김연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왕은 수양대군과 김연을 번갈아 보았다. 김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눈치였다. 연은 내친 걸음에 말을 이었다. 모릇 영모를 하는 자는 나라에 대하여 불평과 원한이 있는 법이옵니다. 황보이는 영의정에 올라있고 김종선은 좌의정의 자리에 있어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순조롭게 벼슬자리에 올라서 앞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길을 걷고 있사온대 무엇을 더 바라겠다고 영모를 깨하겠나이까 이것으로 보아도 황보인과 김종서가 영모를 한다함은 어불성설인 줄로 아래옵니다. 한숨도 뒤지지 않고 김연의 뜻을 뒷받침했다. 연의 아뢰는 말씀은 지당한 줄로 아래옵니다. 행여나 행여나 참소를 들으시옵고 충성스런 신하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신다면 상감마마 스스로의 우익을 자르신과 같사옵니다. 황보인이 영모를 한다고 하면 누가 고지 듣겠나이까 그리고 김종서의 충심을 믿으시지 아니하오면 무엇을 믿으시겠나이까 황송한 말씀이오나 수양대군께 없어선 간산무리의 헌을 믿으시고 경거하심인 줄로 아래옵나이다. 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있을 수양대군이 아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칼자루에 손을 댔다. 이 노망한 것들이 너희들은 상감이 어리심해 역종놈들과 내통하여 영모를 꾀한 한통속들인 걸로 나는 알고 있다.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모험하게 입을 놀려 허 그리고 나를 도리어 잡으려 하는구나. 목이 근지러워서 그러느냐. 수양대군은 호통을 친 다음 왕을 향하여 말했다. 이 두 늙은 자들은 김종서의 신보기회다. 가만히 두면 흉계를 부릴 것이오니 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왕은 창졸간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양대군은 느닷없이 칼을 빼어들었다. 두 늙은 내실을 향하여 썩 물러가거라 음흉한 것들 하고 위협했다. 김현은 기가 죽지 않고 고개를 번쩍 쳐들며 수양대군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읽어보시오. 아무리 나라님의 숙부이시라도 상감님 앞에서 칼을 빼는 것은 무험하기 이를 데 없소이다. 나우리가 먼저 물러나가서 대죄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늙은이는 죽어도 상감마마 곁에 떠나지 못하옵니다. 이 천하고 방자한 것이 에잇! 순간 수양대군의 칼이 늙은 김현의 목을 내리쳤다. 나무 토막처럼 목이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비가 용소숨 치며 솟아올라 온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이러한 작태를 곁에서 지켜본 내시의 한숨은 두려움보다는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독이 오른 혀끝으로 말을 퍼보아댔다. 나우리는 충신에 피를 많이 흘리게 하겠소이다. 나우리 손에 죽는 자 그 누가 충신이 아니리요. 나도 죽이시오. 부탁이오만 부디 엉큼한 생각은 마시구려. 세월이 흐르면 이 마이뜨 쓰라이게 되리다. 한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왼편 어깨에는 수양대군의 칼이 내리쳐졌다. 왕을 옹위하고 있던 궁녀들은 방 한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떠이듯 더이덜 떨었다. 승지 최항도 다리를 와드와드 떨었다. 이때 늙은 지밀라인 윤연화가 팔을 크게 벌리고 왕과 수양대군 사이에 성급히 끼어들었다. 그녀는 몸으로 왕을 가려왔다. 그리고서는 수양대군을 보고 말했다. 나우리 이건 너무 무험하옵니다. 화가 미쳐 덜 풀린 수양대군의 칼이 늙은 나인을 치려 하자 어린 왕은 칼을 든 수양대군의 팔에 매달리며 이러지 마세요 숙부 제발 제발 나를 살려 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왕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묵묵히 칼을 도로칼집에 넣었다. 그는 순간 본능적으로 왕을 옹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더 감정에 치우쳤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을 믿어주소서 역정놈들을 모조리 잡아 없앨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하고서 고개를 들고 옆에 있던 승지 최항을 불렀다. 최승지 명패로 대신들을 모두 부르시오 어명으로 하는 일이오 대신들을 다 불러야 하옵니까 성 안에 있는 대신들을 다 부르시오 이리하여 수양대군은 어전을 물러나왔다. 영양의 궁은 수양대군이 명하여 대문 안파클 감순 홍달순의 군사와 내금위 봉석주의 군사 그리고 수양대군 궁에서 데리고 온 무사들로 쥐 한 마리 기어들거나 기어나가지 못하게 철통같이 호위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영양의 궁 안 안 마당과 바깥 마당은 초롱불로 밝혀져 있었다. 한명회는 안 마당과 바깥 마당 중간 지점에서 초롱불 밑에 생살불을 펼쳐놓고 주길자와 살릴자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었다. 책장을 들치며 살릴자의 이름을 주길자의 이름 칸에 또 더러는 주길자의 이름을 살릴자의 이름 칸에 고쳐 써넣기도 한다. 오늘 밤 대관들의 운명은 한명회의 소나기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마침내 밖에서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대관이 종자들과 함께 당도한 모양이었다. 홍윤성과 양정등은 바짝 긴장했다. 지금부터 사람 죽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의정부 좌찬성 이왕! 봉석주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왕은 북발이 성성하고 키가 헌칠한 귀족 티가 나는 대관이었다. 사모 관복을 하고 머리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덕망이 높고 근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한명회의 사부에 셋째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김종서가 첫째 황부인이 둘째로 되어 있었다. 한명회가 부수로 이왕이란 이름 위에 점을 찍더니만 버이떡 일어나서 손을 쳐들었다. 이때에 구치관이 문 그늘에서 이왕의 앞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노인이 이왕이 분명한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구치관이 홍윤성과 양정등에게 그가 틀림없다는 신호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홍윤성과 양정희 철여의를 번쩍 쳐들고는 이왕의 머리통과 허리를 동시에 내리쳤다. 순간 이왕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쭉 뻗고 말았다. 숨이 끊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이때에 구치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왕의 머리를 철여의로 쳤다. 나중에 공을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구치관은 벼슬에 발을 들여놓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고울의 원자리도 제대로 하나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각 고울의 말직으로 밀려 다니면서 평소에 황보인과 조국관에 대한 원한이 대단했다. 한명회가 이것을 알고 수양대군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구치관은 신숙주, 박팽년, 성산문 등과 함께 문과에 급제했던 사람이었다. 오랜 오랜 관리생활 덕분으로 그는 고관들의 얼굴을 두루 알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그는 한명회가 생살부와 거기에 적힌 본인들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데 조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들어온 자는 우참찬 정인지였다. 그 뒤에 집현정 교리 신숙주가 따라오고 있었다. 한명회는 정인지를 알아보고 얼른 일어나서 읍하며 절했다. 정인지는 곁에 깔린 시체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누군가 하고 한명회를 보며 울었다. 이왕입니다. 한명회가 말했다. 정인지는 쓴 웃음을 보였다. 그는 시체를 피하여 발길을 옮기며 안으로 들어갔다. 신숙주는 한명회를 모른 채 했다. 구치관에게는 눈짓으로 아는 채 웃어보였다. 그는 정인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한명회는 신숙주의 하는 꼴이 못마땅했다. 자기처럼 신명을 바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랑되어 쓰면 뱉고 달면 먹자는 식의 약삭바른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동행하여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로는 더욱 그를 가까이 하여 총애 하고 있었다. 정인지를 수양대군 쪽으로 끌어들인 데에는 신숙주의 공이 컸었다. 신숙주는 수양대군과 정인지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명회는 더 큰 일을 생각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졌다. 다음에 대문 안으로 들어선 대관은 좌참찬 허후였다. 그는 저쪽에 거적을 덮어 씌워놓은 것이 사람의 시체인 것을 눈치챘다. 그는 멈추어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안면이 있는 구치관이 거기 있었다. 어찌 된 일인가 그가 물었다. 역적 이왕이 죽었습니다. 구치관이 읍하며 말했다. 역적 이왕이라고 아니 그가 도대체 언제 역적이 되었던가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평소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인 허후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사부에 올라있지 않았다. 작년 수양이 명나라로 떠날 때 말 한마디 잘한 것이 생명을 건지게 된 동기였다. 그 말 그 말인즉 지금 국상기관 중에 수양대군께서 총실에 으뜸가는 어른으로서 나라를 비운다는 것은 안될 일로 하래요 라고 했던 것이었다. 허후의 이 말은 수양대군의 비위를 잘 맞춘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생부에 올라있었던 것이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갈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결심을 한 듯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미처 수양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대청 앞에도 다다르기 전에 뒤편에서 이조판서 조급관 오셨소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허후는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 보았다. 한명회가 한 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어떤 놈이 손에 묵중한 덩어리 같은 것을 들고 조급관의 뒤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조급관은 마치 썩은 나무가 넘어지듯 한쪽으로 풀써 고꾸라졌다. 구치관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넘어진 사람의 가슴팍을 툭툭 찼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대청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허후는 모든 음모를 알아차린 듯 묵묵히 대청으로 들어갔다. 한편 야화에 지성어린 간호를 받고 김종서는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는 암사에 당하려다 살아난 것을 상감께 알리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수양태군의 명예 움직이는 무사들이 상감의 행제소인 영양위 궁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의정 황부인은 김종서가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줄도 모르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랑에서 집안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선정관 한 회가 말을 타고 황부인의 집에 당도했다. 그는 지금 곧 영의정 황부인이 입시에 하라는 명을 전했다. 뜻하지 않은 부름에 황부인은 놀랐다. 그는 하인들에게 입시할 채비를 차리라고 말했다. 아들 황부석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입시를 만류하려 했다. 그는 작년에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함께 수양대군을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었다. 그때 수양대군이 김승규와 자기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 언뜻 생각이 났다. 아들이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황부인은 어명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들어가 봐야겠다. 내가 해놓은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원한을 살만한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혹시 만일의 경우라도 너는 집안 체통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고 말했다. 이것이 아들에게 내린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영의정 황부인이 영양위 궁 문전에 다가섰다. 대문은 그를 환영이라도 하듯이 활짝 열렸다. 그는 좌우를 살펴보면서 좌상대감은 먼저 들어갔느냐 하고 조용히 물었다. 아직 입시하지 않은가 봅니다. 홍달손이 대답했다. 그는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다. 수양대군은 듭시였느냐 황부인이 말했다. 예 입시하여 계시옵니다. 홍달손이 말했다. 그야말로 듣기 싫은 물음에 하기 싫은 대답이었다. 점점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 온 사람은 누구 누구인가 황부인은 나사를 조이듯이 꼬장꼬장한 음성으로 차분하게 물었다. 홍달손은 공손한 태도로 영이정이 묻는 말에 대답했다. 그는 이앙, 정인지, 허후, 조국간 등의 이름을 차례대로 말했다. 황부인은 더 물어볼 것이 없는지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죽음의 문턱에 다가선 것이었다. 한명회가 손을 쳐들었다. 철여의를 든 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황부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떻게 이리로 몰려오는가 그는 호령했다. 그러나 그것은 호령이 아니고 죽음을 부르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으악! 그는 홍윤성이 휘두른 쇠돌이깨를 맞고는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쓰러졌다. 황부인의 죽음에는 여럿이 가담했다. 물론 나중에 공로를 위한 속셈이었을 것이다. 유형, 민발, 강곤, 홍귀동, 송석손, 곽연성 등이 황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몽둥이질과 발깨질을 했던 자들이었다. 한명회는 황부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황부인을 죽인 것을 보고했다. 수양대군은 일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다. 허, 기어이 해치웠군. 잘했소. 그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곳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던 정인지, 최항, 신숙주, 이계전 등도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마저 놀랐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글쎄, 허참찬이 죽은 황부인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소인을 쏘아보더이다. 어째하면 조이지요. 된 맛을 배우리까 그냥 두오리까 하고 한명회가 웃으며 말했다. 허, 그 사람 정신이 나갔군. 알아듣도록 그만치 다일렀는데도 정인지가 말했다. 외골수인 것이 틀림없군. 수양태군이 말했다. 그렇지 아니하우에다. 옹졸에서 그런 것입니다. 신숙주가 말했다. 그래도 여린대가 있어서 그렇소. 수양태군이 말했다.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이계전이 말창견을 했다.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누구든지 역적 황부인을 두둔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배어야 함이 오른 줄로 아래옵니다. 그는 흥분한 것처럼 말했다. 그는 유명한 고려충신 이세계 손자 중 한 사람이었다. 모두들 약간 긴장했다. 그들은 수양태군의 얼굴을 보았다. 수양태군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수양태군은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계전의 발언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 발언 역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양태군이 허후를 살려두려는 것은 선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처치할 인물들은 거의 정리한 셈이었다. 설중매 21번째 이야기 최항이 어전에 엎드려 아래고 있었다. 입직 승지 최항 아래요 수양대군과 우참찬 정인지가 정란의 심화를 상주한다 하옵니다. 그래 들라 하여라 늙은 근시 궁녀들이 왕을 좌우로 옹위하여 늘어섰다. 수양대군이 어전에 와서 꿇어 앉았다. 그의 바로 뒤에는 정인지와 최항이 꿇어 앉아 있었다. 신이 어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제거하여 싸우니 통촉하소서 숙부의 공로가 컸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군국 대사를 돌보시고 과인을 도와주시오. 어린 임금이었지만 대세의 흐름은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정인지가 한몫 끼어들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참찬 정인지 아래요 이제 역적들을 멸하여 싸우나 장차 군국 대사가 진안할 것이옵니다.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을 가리시어 정사를 맡기심이 옳은 줄로 아래요. 수양대군은 이번 역적 토벌의 공이 큰 분입니다. 그리고 종실의 웃 어른이십니다. 상관께서는 수양대군에게 대임을 맡기심이 옳은 줄로 아래요. 이것은 소심만의 뜻이 아니옵고 모든 백관들의 뜻인 줄로 아래요. 이리하여 수양대군은 영의정 병족판서 이족판서 그리고 내외 병맛 도통사의 직책을 모두 맡게 되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조정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주게 된 수양대군은 수양대군은 이 자리에서 정인지를 좌의정으로 제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위정에는 한 확을 좌찬성으로는 신숙주를 최항을 도숭지로 청거하여 역시 왕의 윤허를 얻었다. 이튿날 좌의정 정인지는 왕이 수양대군의 공의치하 하는 교서를 내려야 한다는 뜻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혔으니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일이었다. 수양대군이 충신이냐 역적이냐 하는 것은 오로지 왕의 말 한마디로 결정이 나는 것이었다. 왕의 말 한마디로 수양대군이 옳다하면 수양대군의 손에 쓰러진 사람들은 모조리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집은 폐쇄되고 자식들이나 친척들까지도 용모의 정도에 따라서 죽거나 추방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함으로 정인지가 교서의 작성을 서둔 것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이 이쯤 되었으므로 왕은 정인지의 소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인지는 교서의 기초를 집현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은 그렇게 하도록 명을 내렸다. 집현전에서 교서를 기초했다고 하면 수양대군의 공을 집현전에서 인정한 셈이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명분이 설 것이었다. 정인지는 그런 계산에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그가 집현전으로 갔을 때는 입직하고 있던 유성원 한 사람뿐이었다. 정인지는 유성원에게 교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수양대군을 주공에 비유한 글을 쓰라고 했다. 유성원은 본의 아닌 글을 쓰게 되었다. 줄거리는 정인지가 불러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다 쓰고 나중에 집에 가서 밤새도록 목을 놓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세상에 발표된 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숙부는 천성이 충직함이라 기계 또한 뛰어나시다. 부기와 명성이 안중에 없음에 중성으로서 임금을 성기신다. 편하거나 고단하거나 한결같이 절조의 변함이 없으시다. 내 나이 어리고 집안이 불행하며 안평대군이 지친의 자리에 있어서 허황된 뜻을 품고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관 윤처공 이명민 따위와 은밀한 한패를 만들어 나를 외로이 서있게 함이라. 숙부가 용단을 내려 의리를 분발하셔 재빨리 이를 쓰러뜨렸또다. 숙부가 아니었던듯 내가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으랴. 옛날 주공이 관체를 베고 왕가를 편안히 하였음에 지금의 숙부가 바로 그러하노라. 경은 주공의 재주와 미덕뿐만 아니라 주공의 공도 갖추었으니 나는 성왕처럼 어리고 성왕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으므로 내가 숙부를 믿던 성왕처럼 숙부를 믿을 것이니 숙부도 주공이 성왕을 도왔듯이 나를 도우시라. 수양대구는 이렇게 하여 정식으로 공사가 다 인정하는 영의정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수양대구는 날이 밝기 전에 이 흥상을 김종서의 집으로 보내어 그 집안의 동향을 은밀히 살피게 했다. 김종서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속셈이었다. 이 흥상은 본래 김종서의 집 사랑을 드나들이던 불량배였다. 그러나 그는 홍달손의 신복 부하였다. 이 흥상이 김종서의 집 대문 밖에서 대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크고 튼튼한 대문이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쉽게 부술 수도 없었다. 대문 열어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김승규의 부인 허씨와 김종서의 소첩 야화 두 사람이었다. 두 여인은 당황하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했다. 아직도 살아있는 김종서의 몸을 안아서 김승규의 시체 옆에 가지런히 눕혔다. 그리고 홑이불을 덮어씌웠다. 병풍을 가지고 나와서 그 둘레에 쳤다. 그제야 이 흥상의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대문을 부숴던 이 흥상은 칼을 빼어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쥐잡듯이 방마다 뒤졌다. 드디어 김승규의 방 앞에 다다랐다. 문고리를 당겼으나 안에서 잠겨있으므로 열리지 않았다. 이 흥상이 고함을 쳤다. 문 열어라!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는 못 들어온다. 감이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방안에 허씨가 단호하게 소리를 쳤다. 이 흥상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는 허씨와 야화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그는 김종서의 몸을 끌어당겨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발로 그의 몸을 마구 짓눌렀다. 죽지 않았거든 일어나 슈. 그러자 김종서가 두 눈을 부럽떴다. 죽지 않았다. 내가 걸어서야 가겠느냐. 타고 갈 마찰을 대령시켜라. 김종서는 그렇게 말하고서 얼굴을 돌려 쓰러져 있는 며느리와 야화를 바라보았다. 두 여인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얼굴빛은 몹시 창백했다. 대강 어쩔 도리가 없소이다. 시운을 따라야 하는 수밖에. 잘 가시오. 이 흥상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김종서의 목에 칼을 내리쳤다. 목은 댕강 땅에 떨어졌다. 이 흥상은 김종서의 목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줄들과 더불어 황망히 그곳을 떠났다. 김승규의 저 허씨와 야화는 목이 없는 김종서의 시체를 방으로 옮겼다. 이제 김종서의 가문은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자손들은 죽거나 관비의 천한 신분으로 떨어져 가야 되었다. 며느리 허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앞으로 닥칠 운명을 비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승의 자제답게 의연하고 꿋꿋하게 행동하라고 일났다. 남아있는 비복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종문서를 돌려주었다. 허씨는 충직스런 늙은 종 부부를 불렀다. 그들에게 금은 폐물을 주면서 야화를 꼭 북녘 야인의 땅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신신 당부했다. 허씨는 그것이 단순한 자기 개인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종서가 생전에 내린 유언이라고 했다. 이 집의 비복들 중에는 주인집 어린 아기를 살기 위하여 자기가 그 아기를 감춰 기르겠다는 종도 있었다. 그것이 안되면 제 자식을 주인집 아기와 바꿔서 제 자식을 죽여서라도 주인집의 아기를 살려서 가통을 유지시키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곧 군부 도사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김종서 집으로 달려왔다. 모두들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요절을 내 터이다. 그들은 이 집에 있던 남녀노소를 모조리 줄로 묶으려 했다. 이때 허씨와 그녀의 딸은 칼을 입에 물고 엎어져 자결했다. 야화도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칼을 물고 죽었다. 설중매 스물 두 번째 이야기 수양태 군이 영의정의 오름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좌의정으로 뛰어오른 정인지와 집현전 교리에서 이략 좌찬성으로 오른 신숙주와 말찍이기는 하지만 공기 사록사가 된 한명회와 그리고 우의정으로 올라선 한확 등도 자리를 같이하여 축하를 받고 있었다. 한명회의 공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지만 전직이 궁직이에 불과했으므로 우선은 궁중의 말찍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쥐기는 낮았지만 수양태군을 움직이는 실권은 이미 한명회의 수중에 들어있었다. 이것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었다. 참석자들의 시선은 시종 그에게로 쏠려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 등장한 공신들에게 축배의 잔을 권했고 공신들은 웃으면서 그 잔을 받아마시기를 서슴지 않았다. 수양태군은 줄곧 회심의 미소를 입가에 띄우고 있었으며 때로는 큰 소리로 통쾌하게 우기도 했다. 모두가 떠들고 즐기고 있는 이 자리에 한 구석에서는 웃음을 잃은 채 술도 고기도 입에 대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좌참찬 허후였다. 그의 벼슬은 그대로였다. 이번 정란에서 죽지 않고 용쾌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충신이었다. 수양태군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시종 입을 떼지 않고 있는 그였지만 모두들 기쁨에 들떠있는 참여서 그의 모습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계선은 처음부터 그의 거동에 자주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눈빛이었다. 그는 불현듯 수양태군 곁으로 다가갔다. 나으리 허후 참찬의 꼴이 저 모양입니다. 하고 이계선은 눈빛으로 허후를 가리켰다. 허후는 양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흠 또 저러고 있군. 수양태군은 혼잣말처럼 내뱉고 나서 허후를 향해 말했다. 여보시오 허참찬 술 좀 마시구려 뭐가 그리 불만이오 하고 수양태군은 광기를 그리로 보내 허후에게 술을 따르도록 시켰다. 아니 그런 게 아니옵니다. 오늘이 조부님 재산날이라서 술을 못하는 것입니다. 허후가 말했다. 그는 광기가 따른 술잔에 입 한 번 대지 않았다. 좌중의 화재는 온통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자손들을 없애버리고 재산도 몰수해버린다는 말에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수양이 의견을 말했다. 이제 죽을 자는 죽었고 영모는 미연에 방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살상하거나 재물을 몰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소. 그는 말하고 나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아니 그렇지 않소이다. 역적들의 자손들을 살려두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이계전이 열을 올리며 말했다. 그러자 눈치 빠른 무리들은 이계전의 의견이 옳다고 우우하고 함성을 지르다시피 찬성을 하고 나섰다. 이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도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수양대군과 정인지는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었다. 잠시 후 정인지가 마침내 수양대군을 향해 말했다. 공론이 이러하오니 그렇게 처리함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정인지의 목소리는 꼬장꼬장 하고 차가웠다. 그러자 허후가 한마디 입을 열었다. 갑자기 좌중이 물기 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이 몰살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자손들까지 죽여서야 될 일입니까? 너무 가혹하오이다. 내가 알기로는 황보인은 역모를 할 위인 못되오이다. 삽시해 방안의 공기는 냉랭해졌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갑자기 이그러졌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네는 오늘 일체의 고기를 먹지 않았군. 수양은 나이를 더 먹은 허우에게 자네라는 호칭을 썼다. 실은 그러하오이다. 조정의 원로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부당하오이다. 그리고서 내 어찌 고기 마쓰라에게 싸우일까. 허우는 비통한 듯 눈물을 떨어뜨렸다. 수양대군은 당장 허우를 베어 죽이고 싶었으나 억지로 울분을 참았다. 허우의 인덕이 아까웠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기어코 허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럼 어서 물러 가오. 여긴 무엇하러 나왔소. 허우가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연유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죽음을 당한 대신들의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 여자들은 죽음을 면했으나 관비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이리 하여 한양의 이때서는 죽을 사람 즉 충신이라 일컬어지는 대신들의 일족들은 거의 다 죽었다. 멀리 타지에 가있는 사람에게는 자객을 보내서 처치했다. 귀양을 보낼 사람은 귀양을 갔다. 그중에 덜어는 귀양 가는 도중에서 매복해 있던 자객에게 적사에 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안평대군을 처리하는 일이었다. 간신 황보인과 김종서 등은 안평대군 용과 공모하고 널리 당파를 규합하여 안팎으로 자리를 정하여 은밀히 영모 군들을 조직하고 변읍의 변기를 반입하여 영모를 행하였음에 간악한 무리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하고 혹은 귀양을 보냈지만 안평대군 용은 지치님으로 참아 을법 처치하기를 잠시 보류하고 따로 조치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정교가 내리게 되어 안평대군은 그의 아들 우직과 함께 죄인이 되어 강화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 교서는 정인지가 초안하고 이계전과 최항이 손질하여 권남이 마무리 지은 것이다. 정란의 막이 내려지자 그 이튿날 새벽에 근부도사 신성경이 나조를 데리고 안평대군 궁으로 쳐들어갔다. 안평대군은 아직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신성경은 안평대군에게 대역죄라는 어명을 시달하면서 당장 강화도로 귀양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청천의 병력이라 안평대군은 대경 실색했다. 백주대낮의 꿈같은 말이었다. 그래 이를 좌의정 김종서 대감이 알고 있소? 그가 안다면 나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평대군은 김종서가 죽은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귀양떤에 체비를 하고 나섰다. 오리 굵은 죄수복을 입고 박잎을 쓰고 집신을 걸치고 있었다. 대고를 향해 세 번 절을 했다. 부인과 가솔들이 울며 따라 나왔다. 그들을 돌아보며 어명이신데 어찌 지체하랴. 가자 하고 말하며 그는 아들 우직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근부도사와 나졸들이 그들을 옹이하고 갔다. 쌀쌀한 아침이었다. 그들은 남대문을 지나고 있었다. 안평대군은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것 같은 장안을 한 많은 눈길로 한번 뒤돌아 보았다. 남대문에는 숭례문이란 현판이 걸려있었다. 이쯤이 부왕인 세종대왕의 명예에 의하여 안평대군이 쓴 것이었다. 아, 저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징표가 되겠구나. 하고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른 아침이라 장안에는 아직 인적이 두물었고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거리에 나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그들의 창끝과 칼자루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적막함을 느끼게 했다. 육로로 가면 안평대군을 옹호하던 자들이 몰려오거나 백성들을 놀라게 할까 싶어 일행은 한강물을 따라 백길을 택하여 강화도로 갔다. 안평대군을 섬으로 귀양 보내기는 했지만 그를 살려두면 피시 호환이 생기리라 싶었던 정인진은 그를 아주 없애버리려 했다. 일단 민심이 안평대군을 통정하는 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았다. 정인진은 여기에 대비하여 자기의 신보 권준을 대사헌으로 이계선을 대사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이들을 시켜서 장계를 올리게 했다. 안평대군을 죽여야 한다는 구구절절 음흉한 모략이 서려있는 글로서 이계선의 이름으로 올린 장계였다. 용은 역적의 우두머리이며 불공대천의 원수요입니다. 어찌 한나라에서 같이 살게 할 수 있소오리까 청어옥건대 죄를 다스려 배옵소서 이러한 요지에 수천 어에 이르는 긴 문장이었다. 왕은 이 장계를 보고 몹시 놀랐다. 숙부님 이를 어찌 하면 좋습니까? 왕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수양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염려할 일이 아니옵니다. 안 될 말이옵니다. 윤화하시지 마시옵소서. 왕은 수양 대군의 말대로 그 장계에 다가 불 불 윤 이라고 붓으로 크게 써서 한쪽으로 밀쳐놓았다. 이튿날 정인지는 빈청에서 수양대군에게 말했다. 왕의 지친이라도 법을 어기면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도 왠만한 죄와는 달라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화도로 내쫓았으면 된 것이 아니오. 그 이상 어떻게 한단 말이오. 수양대군이 불쑥 내뱉었다. 그것으로 이탈락된 것을 왜 또 끄집어내느냐는 투로 정인지를 바라보았다. 정인지는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신숙주가 나서서 정인지를 거들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안평대군의 명성은 무시할 바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 있더라도 세상에 인심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백성들의 마음이 안평대군에게 기울어진다면 그때가서는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화근은 미리 뽑아버려야 현명한 줄로 아옵니다. 지금 한 사람을 아끼려다가 장차 만명의 인명을 없으게 될 지경에 이른다면 이것은 나라의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일입니다. 나으리 나으리 께서 곤륙의 정을 저버리지 못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 오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 관한 일이 오니 대의를 위하여 사소한 정을 버리십시오. 신숙주의 논리는 정연했다. 대사관 이계전 역시 신숙주의 말이 옳다고 하며 한몫 끼어들었다. 나으리 대의명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원형 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창성의 말이 옳습니다. 수양대군은 괴로웠다. 신숙주의 말이 이치에는 합당하나 동생 안평대군을 죽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지지가 않았다. 그것은 일대 비극으로 느껴졌다. 안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내 뜻도 그렇거니와 임금의 뜻도 그러므로 좌상 대감은 잘 생각하셔서 다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임금의 뜻을 거슬리고 괴롭히는 것은 신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정인지를 달랐다. 정인지는 듣고만 있다가 어떤 결심을 했던지 안평대군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더욱 죽여야 할 것입니다. 안평대군에게 정령 죄가 있다면 그대로 두어도 아무도 그를 따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누명을 쓴 것이니 민심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이 나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그에게로 쏠리기 전에 그 화근을 뽑아버리자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서슴치 않고 말했다. 우의정 한화 도승지 최항도 정인지의 말에 동의했다. 수양대군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저분은 상감이 내리시는 것이요.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요.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정인지는 수양대군의 이 말을 왕에게서 직접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윤허를 받으라는 말로 해석했다. 그는 곧 도승지 최항과 대사관 이계전과 대사헌 권준을 부르고 우의정 한화객에게는 왕을 아련할 채비를 차리도록 시켰다. 정부와 삼사를 총동원하여 그 뜻을 왕에게 전하여 윤허를 어두의 속셈이었다. 그래도 왕이 윤허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육조판서까지 합세하여 왕의 윤허를 받아내 작정이었다. 소위 솔백 관계를 할 계획이었다. 때마침 왕은 경회루에 나와서 연당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인지는 왕이 앉아있는 의자 뒤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좌이정 정인지 아뢰오 하고 말했다. 왕은 고개를 돌려 정인지를 바라보았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귀찮게 괴롭힐 것임을 짐작했던 것이다. 정인지는 말을 이었다. 안평 대구는 수양대군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대역무도 하게도 상감을 범했을 것이옵니다. 이런 대죄인을 그냥 두 없이면 반드시 장차 환란이 생기리라는 것은 분명하옵니다. 그들은 폐들이 많은지라 뿌리를 뽑지 않으면 흉계를 일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하면 되겠소? 왕이 말했다.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오리다. 정인지가 말했다. 아니 아무런 죄도 없지 않소? 어떻게 죽이라는 것이오? 죄가 있다 해도 차마 내가 숙부를 죽일 수 없지 않소? 왕은 또렷하게 말했다. 정인지는 이 순간 더 이상 말할 계제가 못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그의 뒤에 섰던 신숙주가 좌찬성 신숙주 아래오 하고 정인지를 거들어주기 위해 나섰다. 지친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심은 성덕으로 아우나 국사는 사정을 넘어있는 것으로 아래오 사정으로 국사를 그르치지 아니하심이 더 큰 성은인 듯하옵니다. 안평대군이 대역 대제인임은 명약 관화한 이룸에 사정에 얽매이시여 나라의 대제인을 그냥 두시면 나라의 환란이 닥칠 것이오며 성은에도 누가 끼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내가 안평숙부를 믿으니 안평숙부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오. 경들은 잘못 알고 심려하는 모양인데 이제 이 일로는 더 심려하지 않기 바라오. 13살의 어린 나이로서도 매우 위험있는 그리고 매우 영특한 말이었다. 정인지는 왕의 뒤에서 왕을 조정하는 사람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왕이 해빈 양씨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피씨 해빈 양씨가 뒤에서 왕을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씨를 제거할 결심을 했다. 정인주와 신숙주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왕이 물러가라고 할 때까지 그대로 읍하고 서 있었다. 이때 이때 또 우의정 한확과 이조판서 정찬송과 대사헌 권준과 대사관 이계전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들이 이들이 나타남을 보고 왕이 먼저 말했다. 다들 안평숙부의 일을 잘못 듣고 심려하는 모양이나 숙질간의 일은 숙질간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니 과히 심려 마시오. 권준과 이계전이 왕 앞에 엎드렸다. 임금께서 다 알지 못하심이 있으시다면 신하된 자 죽기로서 가남이 오른줄로 아래오. 영모의 주모자인 안평대군 용을 죽이라는 윤험가 내리실 때까지 신들은 물러가지 아니하겠사오니 안평대군 용을 죽이지 않으시려거든 신들을 죽일시옵소서. 그들은 비통한 소리로 말했다. 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사가 몹시 어리석고 무모한 처사임을 깨달았다. 이러들 나시오. 안평대군도 죽을 죄가 없고 경들도 역시 죽을 죄가 없소. 이제 그만 다들 물러가오. 왕은 권중과 이계전에게는 더 이상의 엄령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게 했다. 오늘은 더 말해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정인진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이계전을 따로 불러서 수양대군에게로 가도록 지시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상감의 뜻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나오리께서 크게 한 번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게. 이계전은 정인지의 말을 듣고 즉각 수양대군 궁으로 갔다. 이렇게 중대하고 엄중한 일에 가담하게 된 것이 그는 못내 기뻤다. 상감의 말대로 안평대군이 죄가 없다면 나오리가 죄가 있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므로 소인은 죽어도 안평을 없앨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나오리께서 상감께 안평대군을 용서함이 불가한 일이라고 하시면 내일은 좌의정이 솔백 관계하여 다시 안평대군을 없애도록 상수할 것입니다. 상감이 어찌 윤화하시지 않고 견디시겠습니까? 이게 전이 말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생각은 달랐다. 혈육인 안평대군의 목숨까지 아삭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기 입으로 동생을 죽여달라고 왕에게 말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이게 전에게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말할 마음이 간절했다. 본심은 그러했으나 꿈틀대는 야욕은 그렇게 입을 떼지 못하도록 했다. 안평을 살려두고는 뜻을 이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정권을 손아귀에 쥐어보겠다는 야욕은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공론이 그렇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그러나 그것은 나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오. 상감이 알아서 할 일이오. 대신들도 그 점을 알아서 하시오. 이게 저는 수양대군의 어려운 사정을 나름대로 알아차렸다.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도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물러가오리다.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될 것이오이다. 이게 저는 돌아오는 길로 정인지에게 달려갔다. 정인지는 이계신의 보고를 듣고 자기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이튿날 아침에 솔백 관계를 하기로 결심하고 곧 정부와 정원과 삼사의 육품 이상의 모든 관료들에게 그것을 주지시켰다. 이것이 정인지로서는 일을 마무리 짓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왕이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대신은 백관들과 더불어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무엇을 상수하겠다는 그 내용은 문무백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그 내용이 안평대군의 생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그들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몰래 안평대군을 동정하거나 흠모하는 벼슬아치들도 섞여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내일 안평대군을 죽이기 위하여 좌의정 정인지가 솔백 관계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집현전 출신의 쟁쟁한 문사들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성산문은 직위가 일개승지에 불과했지만 그의 아버지 성승의 허락을 얻어서 평소부터 의기소통하던 집현전의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내일 있을 거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작정했다. 성승은 5위 도총 부도총관의 지위에 있었다. 지금의 군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직함이었다. 성산문의 아오 삼고 삼빙 삼성 세 사람도 모두 진사 대과로서 한림과 검상의 청관직에 있었다. 설중매 스물 세번째 이야기 성산문 성산문은 집현전 학사로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신숙주 또한 성산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집현전 학자 출신 이었다. 세계적으로 찬란한 문화의 유산인 훈민정음을 창대함에 있어서 신숙주와 성산문이 그 주역을 맡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숙주는 어학과 사교와 책술에 능했고 성산문은 문장과 풍류가 출중했고 유성원은 역사에 통달해 있었으며 이계는 시가 으뜸이었고 박팽년은 경학에 밝았으며 하위지는 책론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성산문은 이날 밤 시회를 명목으로 내세워 하위지 박팽년 이계 유성원 그리고 기건과 이석형 등을 초청했다. 자네는 정원의 지부위로 있으니 이번 정변의 발단을 소상히 알게 꾸려 하위지가 성산문에게 울었다. 아니 정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세 황보인이야 몰랐겠지만 김종서도 먹물 속에 잠긴 것처럼 소식이 불통이었다네. 참 눈뜬 장님들이었지 성산문이 말했다. 아닐세 김종서가 수양의 흉계를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상대가 수양이고 보니 사전에 조처를 취할 수도 없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세. 그런데 이것을 황보인이 정인지한테 누설한 거라네.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기습을 했다고 하네. 이계가 말했다. 이것은 잘못 와전된 말이었다. 이 양이 정인지에게 누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인지는 처음부터 수양의 편이었군. 박팽년이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하루아침에 우참찬해서 좌이정이 뛰어오른 걸 보면 알일이지. 하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놈이 지봉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네. 죽일론 같으니. 박팽년이 붕괴하며 말했다. 여기서 지봉은 황보인의 호의다. 세상은 말세야. 아비고 임금이고 스승이고 다 없어져 버린 세상이야. 이제 두고 보면 별일이 다 생길 걸세. 하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성원도 이 자리에 불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을까. 성상문이 말했다. 그는 초조하게 유성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원은 이번에 반교문을 쓰게 되어 그 이후로는 밤잠을 못 잔다고 하더군. 참 딱한 일이지. 이것은 김질이 한 말이었다. 바로 이 사나이가 장차 동료들을 배반하여 자기는 쑥 빠지고 여섯 친구들의 계획을 수양에게 밀고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과 의기투합한 동지였다. 기다리던 유성원이 방에 들어섰다. 나는 자네들을 대할 낯이 없네. 못 올 자리에 온 것 같으니 용서하시게. 유성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으나 매우 진지했다. 너무 비관하지 말게. 우리가 다 같이 지은 죄일세. 자네가 그 일을 뉘우친다면 그걸로 족하네. 문제는 뉘우치지 않을 때 있는 걸세. 성상문이 말했다. 산문이 말이 오르이 장차 우리가 할 일이 크다면 클 것이오. 많다면 많을 것이니 지금은 참고 살아야 하네. 자네의 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인가. 박팽년이 말했다. 자네가 이번에 한 저사가 올타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장차 그 오명은 벗을 날이 있을 걸세.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하네. 하위지도 말을 거들었다. 내일 정인지가 솔백 관계하고 상소를 한다는데 보통 일이 아닐세. 안평 대군을 죽이자는 음모일세. 성상문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간악한 자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죽이려 하는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인은 다 썩어버린 걸세. 이때에 그 무리들의 기세를 한번 꺾어두어야 하네. 그렇지 않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 걸세.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이세. 이 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오르이 성상문이 동의했다. 지당한 말일세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걸세. 우리가 일치 단결하여 정가 놈에게 본때를 보여야 하네. 이것은 배반자 김질이 한 말 이었다. 그래 좀 더 구체적인 책략이 있으면 말해보게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지. 하위지가 조급한 듯이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내일 정인지가 혼자서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다 된 일로 생각하고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니 그때를 잡아서 우리가 끼어드는 걸세. 우리가 상강께 아래요 황송하오나 좌의정 정인지의 말은 모두 당치 않은 걸로 아래요 하고 나선다면 정인지는 얘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노여움을 금치 못하고 격분할 걸세. 정가뿐이겠는가 수양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걸세. 결과야 어디로 기울어지든 일단 그들의 길을 꺾어놓는 걸세. 역시 김질이 일사천리로 말을 내뱉았다. 어 그래 그게 좋겠네 성상문이 말했다. 모두들 김질의 말을 들으면서 미리부터 통쾌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하위지와 박팽년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한다면 냉정하여서 좀 더 전후를 가려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괜히 성사도 안 되고 목숨만 잃게 될 것도 미리 생각해 볼 일이야. 하긴 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방관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목이 하나여서는 안 될 일일세 두억에 있어야 할까 보네 이번에도 필요하지만 장차 더 필요할 때가 오고 말터이니까 말일세 하고 박팽년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신숙주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여기 그를 부르고자 했건만 다들 생각이 다를까 봐 그만두었네. 그는 갑자기 벼슬이 높아졌으니 수양이나 정인지에게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변치 않은 걸로 믿네. 우선 높은 벼슬을 줘서 그를 당겨본 것인지도 모를 일일세. 아직 나는 신숙주를 믿고 있네. 성상문이 말했다.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네. 그가 이번 일에서 모사 노릇을 했다고들 하더군. 한명회가 첫째로 꼽히고 신숙주가 둘째라네. 우리 삼촌이 흘리는 말에 의하면 정인지를 수양대군에게 내통시킨 것도 바로 신숙주라 했네. 우리 삼촌은 수양대군의 일이라면 상한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도 겨우 그 모양이지만 신숙주는 수양대군 궁예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인 모양일세. 이 개가 말했다. 그는 손을 내어 흔들었다. 그렇다 해도 우리로선 신숙주를 한 번 유리하게 이용하는 편이 나올 걸세. 성상문이 말했다. 그는 신숙주에 대한 미련을 아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니세 안평대군을 아주 없애버리자고 한 것도 실은 신숙주에 간악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들리는 말이 있네. 아 물론 이것은 우리 삼촌이 비춘 말에서 알아낸 것일세만은 이 개가 말했다. 방안의 분위기는 내일 조정에서 한바탕 불러일으키 기세로 들떠있었다. 이석형과 기건이 좀 더 신중을 가하자고 했지만 대의명분이 서지 않았다. 내일 일을 시작하는 데는 좀 구익직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앞장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박팽년이 예조 참의였고 성상문이 우승지였고 이 개가 직제학이었으며 유성원과 김질이 사예였고 이석형이 교리였다. 이런 표스를 가지고서는 발언을 아무리 해본 듯 도저히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기건이 전의 대사헌을 지냈지만 현직이 아니므로 아무런 위력이나 위험이 없었다. 그들은 오랜 궁리 끝에 기어코 가장 적절한 임무를 물색할 수 있었다. 의정부 좌참찬 허후를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상문과 이 개가 허후를 만나기로 결정되었다. 허후의 아들 허조는 교리였으며 이 개의 매부였다. 두 사람은 단순한 천암지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절친한 동지이기도 했다. 성상문과 이 개는 먼저 허조와 접촉했다. 이런 중대사를 들은 허조는 쾌히 승낙했다. 자네 어른께서 앞에 나와주셔야 겠네. 우리 힘없는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겠네. 우리 모두의 의견일세. 성상문이 허조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차마 늙은 부친께 죽음을 각오한 위험 속으로 뛰어드시게 할 수도 없지만 부친의 뜻이 어떠한지 한 번 자네의 말이나 전해보겠네. 하고 허조는 그의 부친의 방으로 건너갔다. 아버님 성상문이 왔습니다. 허조가 말했다. 어 그래 그가 혼자 이게 하고 같이 왔습니다. 어 그래 이 밤 중에 어쩐 일인가 무슨 무슨 긴 일이라도 생겼다더냐. 아버지가 묻는 말에 허조는 이계와 성상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전달했다. 뭐라 유성원도 합세하고 있다란 말이냐. 그가 무슨 나체들고 이들에게 합세한단 말이냐. 허후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 유성원은 협박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허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면 당연히 물리쳐야 했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다. 허후는 기골이 살아있는 장부였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이 났나. 정인지가 솔백 관계하여 안평대군을 죽일 것을 상소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허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됐어 아직 의기는 살아있었구나 그들을 이리로 모시거라 귀한 손님들이다. 그들이 여기 온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앞장을 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의리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군. 그들을 이리로 모시거라. 허후가 말했다. 이리 이리 하여 성상문과 이계는 허우를 만나서 내일 아침에 거사를 미리 다 짜놓았다. 성상문은 내친 걸음에 신숙주의 집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다. 그가 이계에게 그의 뜻을 말하자 이계는 벌쩍 뛰었다. 아이 그곳에 뭐 타러 간다는 건가 이계가 말했다. 직접 대하여 보고 확인하자는 걸세. 마음이 변했으면 한번 화끈하게 호통을 쳐주고 그렇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신숙주라면 한번 다독거려 주자는 걸세. 그래야만 내일 안평대군을 살리려는데 그의 힘을 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성상문이 간절하게 말했다. 에휴 자네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가기는 가지만 나는 어쩐지 마음이 내기지 않네. 이계가 말했다. 그는 성상문의 소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여보게 보몽이 성상문이 신숙주를 불렀다. 그 소리는 신숙주가 메이처럼 들어오던 친구의 목소리였지만 요사이는 듣지 못하고 있었다. 오 이거 금보 아닌가. 신숙주는 이렇게 반기며 맨발로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문안 드리려고 왔네. 성상문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유 그러지 말게 내가 미안하지 않은가. 어서 들어가세. 그런데 이 밤중엔 웬일인고 어쨌든 찾아와 주시니 고맙네. 신숙주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것은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였네. 자네가 편심하여 우리를 버리고 정인지 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 정인지는 단단히 변심을 했네 그려. 그가 어찌 지봉 황보인과 절제 김종서를 패반할 수 있단 말인가. 듣건대 그 두 분을 죽이게 한 것이 한명회와 정인지의 소행이라 하는데 정인지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자네 또한 이계전 최항과 어울려 정인지 편이 되었다 하니 어찌 된 일인가. 안 그렇다면 자네 입으로 그렇지 않다고 어디 말 좀 해보게. 자네가 갑자기 벼슬에 뛰어오르게 된 것은 정인지가 자네의 마음을 유혹하려는 수의책이었는지도 모를 일일세. 세상에서는 말이 많은데 자네가 여기에 대하여 직접 말하여 주면 좋겠네. 성산문이 다급하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변심이라고 할 것이 없네. 신숙주의 말은 알쏭달쏭 했다. 성산문의 생각과 신숙주의 생각은 처음부터 초점이 달랐던 것이다. 즉,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아니, 이 사람아, 좀 딱 부러지게 말을 해보게. 무슨 대답이 그런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뭐, 물에 무이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답 아닌가? 이 개가 신숙주에게 다시 명확하게 대답할 것을 다그쳤다. 이때 공교롭게도 전에 본 일이 없는 예쁜 계집종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다. 높은 벼슬에 뛰어오른 지 사흘이 못되었는데도 벌써 이 집의 형세는 달라져 있었다. 우선 술부터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세. 성상문이 말했다. 예쁜 계집종이 세 개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도 정과 다름없는 생각이란 말인가? 성상문이 다시 신숙주에게 물었다. 그렇고 말고 내가 권세를 따라 흔들릴 사람으로 보이는가? 내가 덕이 모자라서 자네들이 나를 나를 딴 눈으로 보는 걸세. 신숙주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딱 잘라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되었네. 신숙주가 절개를 바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네. 하고 성상문이 말하자. 이 개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성상문을 바라보았다. 이 개는 다시 고개를 돌려 신숙주를 응시했다. 자네의 뜻이 변치 않았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이게. 이 개가 말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신숙주가 말했다. 그는 이 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볼 생각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자네는 벼슬길이 너무 빨랐네. 그걸 내던지게. 일개 승지가 하루아침에 좌찬성이 되었으니 모두들 이번 일에 자네의 공이 적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자네 말고도 정인지 한명회도 그렇게 뛰어올라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네는 내일 아침에라도 벼슬에서 물러나게. 이 개가 말했다. 신숙주는 아픈 데를 얻어맞은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아찔했다. 아 자네 말이 틀린 것은 아닐세. 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소견일세. 왜 그런 거 하니 만일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손에 때를 묻히지 않겠다고 결백만 주장하고 벼슬에서 물러선다면 나란 안일은 누가 맡아서 하며 형세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는 다 같이 신명을 나라에 바치기로 하지 않았던가. 현실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닐세. 가만히 뒷전에 앉아있으면 아무런 바람도 불어 닥치지 않아 무사한 일로 일시는 편할 걸세. 그러나 그것만이 길은 아닐 걸세. 어떤가. 내 말이 변명으로 들리는가. 이번에는 자네들이 말을 해보게. 신숙주가 말했다. 어, 그래. 듣고 보니 범홍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려. 무턱대고 우리가 모두 물러나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한명회나 권남 등일 것일세.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들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를 걸세. 성상문이 신숙주의 의견에 찬성하여 말했다. 그러나 이 개는 생각이 달랐다. 신숙주의 말은 현실을 합리화 하려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숙주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성상문은 이 개가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할 줄 알았으나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다시 신숙주를 보고 나야 물론 자네를 의심했을 리가 있겠냐마는 속사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네를 두고 이번 사건의 선봉이라고 그러니 직접 자네의 의견을 들으려고 온 걸세 이제 나는 자네의 마음을 알았으니 후련하이 뵙고 자네는 어떤가 하고 말하면서 이 개를 바라보았다. 이 개는 성상문의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신숙주를 마주보며 말했다. 자네는 끝까지 벼슬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말인가 아 이 사람 그만하면 알았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일랑 말게 자자 술이나 더 마시게 신숙주가 이렇게 말하며 술을 권했다. 이 개는 친구의 술까지는 거절하지 않았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술이 얼큰해진 성상문과 이 개는 신숙주의 집을 나와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종은 31년 동안의 재위기간 동안 뛰어난 업적을 세워 조선의 대표적인 성인으로 군림하였죠. 그의 위대한 통치력은 조선왕조의 역사 속에서도 두드러지며 광개토대왕과 함께 대왕이라는 칭으로 불리는 역대 한국사 군주 중 하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그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 조선을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여 이를 대왕의 명예로서 누릴 만큼 높은 존경을 받는 역사적 인물 중 한 사람이지요. 소설 설중맨은 조선시대의 권력 다툼과 권력의 유전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일치월장 하려는 의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은 자식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장자 계승의 원칙을 버려야 했죠. 이는 가족과 권력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권력을 이어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인물들의 고민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종은 양령대군을 계속해서 왕위에 올리려 했지만 양령대군의 부적절한 행동과 행실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무산되었죠. 그렇게 지도자의 어려움과 책임 가족 간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역사적인 결정이 어떻게 모여 현실적인 선택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며 지도자의 역할과 가족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지요. 그렇게 장자 계승의 원칙을 벌인 결과 한국사 최고의 성군이 나왔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선택과 결과의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우연성과 인과관계의 깊은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각 페이지가 복잡한 인간의 의지 환경 상황 우연 등의 요소로 인해 결정되는 복잡 미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국왕으로 세종과 소헌 왕후 심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나 세자로 책봉된 뒤 세종 말년에 부왕을 대신하여 왕세자 신분으로 대리 청정을 하다가 세종이 사망한 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문종의 짧지만 간결한 삶은 그의 역경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이야기는 어떤 통탄스러운 순간처럼 느껴지지요.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 미련함과 무력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의 짧은 생애가 어떤 의미로 가득 차 있었음을 감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 대신인 황보인 김종서 등 수십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인 개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욕망과 비열한 계략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보좌 세력을 냉혹하게 제거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끝없는 욕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두운 수단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어떻게 군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이 사건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권력을 원하는 인간들은 종종 이기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 도덕과 인격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양대군의 행동은 이러한 더러운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 얼마든지 비열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신념은 권력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수양대군의 음험한 계략과 무자비한 행동은 권력을 위해 인간의 본성을 어둠 속에서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수양대군은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피해군주로 비극적인 악몽과도 같은 인물로 기억되지요. 다음주에 올려질 설중매 정주행 제2부에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수양대군의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 그리고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배를 떠나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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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